마인 2 제1차의 참극 무대는 다시 삼청동 백영호시의 저택으로 올마간다. 때는 오후 8시 전후 삼청동 공원 일대에는 짙은 어둠의 장막이 흐르고 멀리 내려다 보이는 시가지에는 오색의 일루미니션이 굶주린 요구의 눈동자처럼 윙크를 한다. 천태만상의 죄악을 하나름 품고 지금 마도 대경성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백영호시는 지금 자기 아뜨리에서 여인군상이란 등신대의 석고상을 이모조버로 바라보면서 이만했으면 하고 가장 자신있는 어조로 중얼거려 보았다. 지금 거의 완성에 가까운 여인군상은 오는 6월 초순에 열릴 제1미술전람의 출품샘으로 작년 초가을부터 손을 댄 대작이다. 각각 포즈를 달리한 세 사람의 벌거벗은 여인이 그 어떤 진리의 광망을 발견한 듯 멀리 천공을 바라보면서 서있는 말하자면 백영호시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인 대작이었다. 백영호시는 지금 이만했으면 제1미술전람의 심사원으로서 면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지간히 만족한 얼굴로 쇼파에 걸터앉아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붙였다. 그때 옆방 침실로 통하는 중문이 슬그머니 열리며 분홍빛 나이트 가운 입은 주운 몽이 들어오면서 다들 어디 갔어요? 혼자 있을라니까 무서워서 하고 남편 백영호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무섭긴 뭐가 무섭소. 이처럼 내가 옆방에서 당신을 지키고 있는데. 남수는 조금 아까 산보를 나가고 정란은... 아 정란은 3층에 있지 않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군. 백영호시와 은몽은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여튼 집안이 너무 음침해서 못 쓰겠소. 이젠 몸도 어지간히 회복되었으니 우리 신혼여행 겸 어디 산수 좋은 데로 여행이나 떠납시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분을 전환시켜야지. 우리 내일이라도 떠납시다. 금강사는 어때요? 백영호시는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다 손을 올려놓으면서 꼭 껴안아본다. 그런데 은몽은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안 돼요. 금강사는 안 돼요. 왜요? 금강사는 그놈이 고향. 그놈이 소년시절을 보낸 백도사가 거기 있잖아요. 그놈은 필경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니 어디를 가든지 그놈은 우리들의 신변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은몽은 그리고 남편뿐만의 머리를 부비며 파고들었다. 백영호시는 애처로운 듯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 전 백남수는 컴컴한 삼청동 풀 옆을 걷고 있었다. 그는 저녁마다 한 번씩 꼭 자기 집 주위를 휘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저께 밤 임경부가 담장 밑에서 보았다고 하는 수상한 그림자의 정체를 붙잡을 의향이다. 그러다 가다 가다 하나씩 서 있는 전등불을 통하여 아무리 살펴보아도 수상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3층에서 치는 정란의 피아노 소리만이 한적한 공원 일대의 정막을 고요히 깨뜨릴 뿐이었다. 거기는 투쟁도 없고 공포도 없었다. 죄악의 실마리라고는 바늘 끝만치도 보이지 않았다. 정란의 피아노 소리가 무한히 평화를 싣고 어둑어둑한 풀 위를 스치고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 그것은 평화를 그리워하는 백남수의 순간적 감상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가 희미한 전등불이 내리는 정문을 향하여 걷고 있던 그 찰라 아! 하고 부르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안으로부터 터져나왔다. 그것은 틀림없는 주 은몽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아닌가. 백남수는 그 순간 오두커니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온몸이 으쓱함을 깨달았다. 해워리다! 그렇게 외치면서 부리나케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한 발자국 정문 안으로 들여넣는 순간 이번에는 남수가 헉! 하고 구함을 치면서 오두커니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아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었다. 몸소리 쳐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지금 백남수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라! 지금 아뜨리의 커텐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를 보라. 하나는 전신에 치렁치렁한 기나긴 망또 같은 것을 들은 괴한. 두 말도 할 것 없이 백도사의 도승 복숙이 해워리의 단돌을 번쩍 든 손그림자요. 또 하나는 그 단돌 밑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가. 해워리다! 해워리다! 이놈! 하고 구함치는 백영호 씨. 아! 사람 살려요! 하고 부르지는 은몽의 목소리. 그러나 백남수가 멈췄던 발자국을 다시 떼어 넓은 정원을 나는 듯이 다른박질하여서 정원 한복판까지 다다랐을 때는 벌써. 아! 하고 신음하면서 마치 지푸르 만든 인형처럼 쓰러지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순간 남수는 온몸의 피가 일시에 머리로 기어올라감을 감각하면서 모아 몽중으로 이놈! 해워리 잡아라! 하고 외쳤다. 만일 남수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구함을 쳤던들 해월은 자기 아버지를 찌를 사이도 없이 도망했을런지도 몰랐을 것이다. 과연 남수의 부르지짐이 터져나오자마자 해월의 그림자는 옆방 주은몽의 침실로 따라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저편 낭하로 빠져나가 버렸다.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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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렇게 불렀다. 남수씨, 빨리빨리 저놈의 들창문으로 하고 부르지는 음몽의 숨찬 목소리가 암흑을 뚫고 찢어져 나왔다. 음몽씨, 빨리 전등을 켜요. 스위치를 눌러요. 그것은 남수가 현관을 들어서서 아뜨리와 침실로 통하는 복도를 오른편으로 커버하면서 고함친 소리였다. 남수씨, 빨리빨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스위치를 눌러요. 그때 번쩍하고 전등이 켜졌다. 거의 쓰러지듯이 스위치에 메어 달린 음몽의 몸등이를 남수는 달려가서 쓸어 안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는 하고 외쳤다. 아버지를, 그놈이 아버지를 나빈형처럼 창백한 음몽의 얼굴 그의 여인 손가락이 아뜨리의 안을 가리켰다. 글로 쓰면 이처럼 길어지지만 그것은 실로 찰나적 일이었다. 남수가 정문 밖에서 음몽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부터 단 1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3층에서 피아노를 치던 정란이가 새파랗게 얼굴을 변해가지고 뛰어내려왔다. 정란님, 아버지가 음몽은 힘없이 정란의 목을 꼈는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쨌어요? 정란은 끌어안는 음몽의 팔목에 반항하면서 놀라 물었다. 그놈이, 아버지를... 음몽이 그렇게 외치며 정란과 더불어 아트리에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광경이 혹시 꿈이 아닌가를 마음 한구석으로 의심하며 정란은 아버지의 옆으로 달려갔다. 석고상 여인 군상 앞에 백영호 씨의 몸뚱이는 기다랗게 쓰러져 있었다. 예리한 빛으로 심장 한복판을 찔린 백영호 씨의 가슴으로부터 저릿저릿하게 새빨간 빗줄기가 샘솟듯이 쿨렁쿨렁 솟아나온다.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눈과 입을 벌린 얼굴 그러나 아직 절명까지 이르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남수는 아버지의 상반신을 붙들고 뭉클뭉클 솟아나오는 서녀를 손으로 막으며 정란, 빨리 서재로 올라가서 몽근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고 경찰에게도. 정란은 갈팡질팡 허덕거리는 발걸음에 채쭉질을 하여가며 2층으로 뛰어올라간다. 그때 백영호 씨의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번쩍 떴던 눈을 힘없이 감았다. 눈이 감기자 그는 입술을 들썩거리며 무엇을 말하려는 듯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공기는 그만 입안에서 말을 이루지 못하고 부시시하고 입 밖으로 세어나곤 하였다. 아버지, 말씀이 있으시거든 빨리 하세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남수의 초조한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상반신을 힘껏 흔들었다.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접니다. 음몽이에요. 음몽 몰라보세요? 음몽이 그렇게 백영호 씨의 팔을 잡고 흔들었을 때 음몽의 목소리가 나 지금인지 그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면서 음몽의 눈물어린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다.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는 팔을 음몽에게 내밀며 도련 음몽 음몽 너 너 너는 하고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외친다는 것이 겨우 알아들을 만한 가는 목소리였다. 네? 저는 저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어요. 그놈은 복도 들창문으로 도망했어요. 여보 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음몽은 미친듯이 부르짖으며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던 늙은 신랑에게 최후의 선물을 바치려는 듯이 자기 입술을 백영호 씨의 입에 가져다 대며 머리를 부비었다. 백영호 씨는 그 힘없는 팔이다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음몽을 꽉 부여잡고 음몽이 너는 하고 괴로운 듯이 신음하던 그 순간 음몽은 그만 아야 하고 소리치며 얼굴을 번쩍 들고 양손으로 자기 입술을 가리우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저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줄은 하고 벌써 숨이 끊어져 버린 남편의 얼굴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하였다. 아 늙은 신랑 백영호 씨가 젊은 아내 주 음몽의 입술에 남겨놓고 간 사랑의 선물 음몽의 입술로부터 새빨간 핏줄기가 주르르 하고 흘러내린다. 입술 위에 남은 남편의 이빨자리 그때 2층으로 전화를 걸러 올라갔던 정난이가 굴러질 듯이 뛰어들어왔으나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정난은 시체를 쓰다듬으며 음몽과 함께 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하고 음몽을 바라보았다. 백영호 씨의 이 무참한 죽음에 관하여 음몽은 적지 않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모두가 저 하나 때문에 일어난 봉변. 저는 남수 씨와 정난을 대한 면목이 없어요. 정난 나를 용서해줘요. 나를 하며 오늘 밤 그 사갈 같은 악마가 아뜨리에 나타나기까지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오후 8시 전후였다. 어맘은 저녁을 치르고 나서 다방꼴 자기 아들네 집에 갔다 온다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남수는 그때 삼청동 풀 옆을 걷고 있었고 정난은 3층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백영호 씨와 음몽은 아래층 아뜨리에 소파에 걸터 앉아 기분전환책으로 그리고 신혼여행도 겸하여 금강산 같은 데로 여행을 떠났으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던 바로 그때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하는 소리다. 여보 음몽은 가만히 남편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3층에서 정난의 피아노 소리가 멀리 들려오고 그보다도 좀 더 가까운 데서 똑딱똑딱 하는 결코 금속성이 아닌 목송의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녹이는 듯 들려왔다고 한다. 가만히 있자. 이게 목탁 소리가 아닌가? 백영호 씨는 문득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목탁 치는 소리?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는 목탁 소리였다. 그 순간 음몽은 몸이 으스스하니 오그라지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으쓱하고 두려움을 싣고 기어올라옴을 깨달았다. 목탁 소리가 왜 날까? 음몽은 백영호 씨의 귀에다 입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글쎄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백영호 씨의 목소리도 극히 낮았다. 목탁 소리는 처음엔 침실에서 나는 것 같았다. 침실로 가보았다. 그러나 침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목탁 소리는 한층 더 가까이 들려온다. 음몽과 백영호 씨는 그때 문득 침실 천정을 쳐다보았다. 악! 하고 두 사람은 나지나마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목탁 소리는 틀림없이 천정으로부터 들려왔다. 아니 자세히 말하면 침실 위층 미술품 수집실로부터 들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돌연 끊겼다. 사방은 고요해졌다. 미술실에 숨어있는 해워리도 음몽과 백영호 씨가 자기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을 짐작했던 모양이다. 도승의 목탁 치는 소리, 복숙이 해워리의 목탁 소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가. 웨딩마치 대신 장성곡을 친 해워리가 아니었던가. 불길의 징조, 죽음을 의미하는 목탁 소리였다. 주위의 적막은 자지러질 듯이 가슴을 파고든다. 누구냐 하고 고함이라도 쳐볼까 하였으나 고함을 치는 그 순간 시퍼런 비수가 자기네 심장을 향하여 날아올 것만 같았다. 그때 늙은 백영호 씨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음몽의 손봉을 잡고 옆방 아트리에로 와서 역시 숨소리도 낮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아무 기척도 없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목탁 소리가 들렸는데. 백영호 씨와 음몽은 혹시 자기네의 환정이 아니었던가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바로 등 뒤, 뒤통수에서 청천벽력처럼 떨어지는 목탁 소리. 에잇! 하고 두 사람이 휙 하고 돌아서는 순간 음몽은 그만 즐겁을 하여 아! 아 Steve! 하고 고함을 치면서 침실로 뒹굴듯이 뛰어갔다고 한다. 아, 붉은 옷의 악마여. 붉은 만두를 기다랗게 두르고 얼굴에는 울긋불긋한 도화역자의 탈을 쓴 복숙이가. 한 손에 목탁을 들고 한 손에 비술을 들고 백영호 씨를 노려보는 전신 주홍색의 악마여. 악소리를 치며 침실로 쫓겨들어간 음몽은 다시 복도로 뛰어나갔다. 남수가 정문 밖에서 음몽에 찢는 듯한 부르지짐을 듣고 놀란 것은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음몽은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뒤를 한번 힐끗 돌아다 보았다. 전신 주홍색의 악마 해워리와 남편 백용호 씨가 서로 붙잡고 하나는 찌르려고 하나는 찌르지 않으려고 두 개의 몸통이가 불이 나듯이 부딪히며 돌아가는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해워리 해워리 이놈 늙은 백용호 씨의 숨찬 고함이었고 남수가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뜨리의 커텐에 비친 두 개의 격투하는 그림자를 본 것은 그때였다. 다음 순간 음몽은 남편 백용호 씨의 가슴을 파고드는 시퍼런 칼날을 꿈결처럼 바라보며 역시 꿈속 사람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부르지즘을 쳤던 것이다. 남수의 고함치는 목소리가 정원으로부터 틀린 것은 그때였다고 한다. 석고상 앞에 쓰러진 남편 복수기 해월은 침실로 음몽을 따라 들어가려던 발머리를 돌려 그대로 낭하로 달아나면서 도어 옆에 달린 스위치를 눌렀던 것이다. 깜깜한 사방 복도 들창을 넘어 밖으로 달아나는 해월이 그때 남수가 현관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정난 일을 어쩌면 좋아 정난 모두가 내 탓이야 내 탓 이야기를 마친 음몽은 정난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윽고 정난의 약혼자 문학수가 달려왔다. 그러나 벌써 절명해버린 백용호 씨를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 그는 그저 가족들과 같이 미래의 장인의 영혼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애도의 정을 표할 따름이었다. 뒤를 이어 경찰관 일행이 도착하였다. 임경부는 아까 정난으로부터 백용호 씨의 비보를 받은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에 떠오른 관념은 그는 종시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유불란 그는 문득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마를 찌푸렸던 것이다. 경찰 의인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기계처럼 백용호 씨의 피 묻은 시체를 검시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다만 예리한 비수가 심장을 깊이 찔렀다는 것 이외에는 음몽은 임경부 앞에서 다시 한번 사건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경부는 우스의 얼굴을 들면서 그러면 목탁 소리는 분명히 침실 위층 미술품 수집실로부터 들렸습니까? 네, 분명히 이리하여 임경부는 박부장으로 하여금 정원과 삼청동 부근 일대를 수색해하고 자기는 백남수와 문학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미술품 수집실은 항상 자물쇠를 잠가 두십니까? 임경부는 층계를 올라가면서 남수에게 물었다. 네, 늘 잠가 두죠. 저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아버진 자신이 꼭 열쇠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아참 열쇠를 잊었군. 아버지 주머니에 있을 겁니다. 남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포켓에서 열쇠를 꺼내 가지고 올라왔다. 그럼요, 미술품 수집실 문은 지금 잠겨 있습니까? 그렇죠, 잠겨 있어야죠. 열쇠는 단 한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개입니다. 미술품 수집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전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넓은 복도를 미술실로 향하고 걷고 있었던 그때. 아, 저 문이? 하고 앞서서 걸어가던 문학수의 나즈막한 외침. 미술품 수집실의 도어가 마굴의 돌문처럼 벙긋하니 열려 있다. 시커먼 아가리를 벙시탄이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미술품 수집실은 조금 아까까지도 주홍색의 복숙이 해월의 소굴이 아니었던가. 방 안은 캄캄하다. 죽은 듯이 고요하다. 그 순간 목탁을 든 주홍마의 희축거리는 얼굴이 문 밖으로 쑥 기어나올 듯 싶었다. 남순은 도어를 힘있게 열어져치고 스위치를 눌렀다. 널따란 방 안에 무수히 놓여있는 조각품, 하얀 석고상과 신노런 불상. 그 순간, 앗, 붉은 봉투! 하고 세 사람은 이구동송으로 외쳤던 것이다. 아, 무서운 저 빨간 봉투! 철석같은 악마의 명령서가 다섯 개의 불상 가운데서도 그 중 가장 큰 신라 중협에 주저되었다는 좌상 관음보살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지 않은가. 불길의 징조. 저 핏빛처럼 새빨간 봉투 속에는 또 어떠한 공포가 들어 있을 것인가. 임경부는 달려가자마자 봉투를 떼었다. 음몽, 나는 너의 남편 백영호 씨를 죽여놀아. 그것은 물론 나의 본인은 아니었으나 그는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자는 내 칼에 죽으리라. 누구든지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백영호 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외의 일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몽, 네가 느끼는 비탄, 너의 쓰라린 가슴이다. 그렇다. 나는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복수자였었다. 너만을 죽임으로써 나의 복수가 완전히 성공하리라고 믿고 온 것이 얼마나 단순한 복수이뇨.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13년 동안이나 원망과 저주와 눈물로 보내온 이 너무나 기나긴 역사를 가진 나의 복수심은 이제 정말 잔인할 대로 잔인해진 것 같다. 너의 목숨이 단 한 칼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심경이다. 음몽, 나는 복수의 방법을 달리하려고 결심했다. 공포와 비해로 말미암아 각일각으로 시들어가는 너의 생명을 얼마 동안 혀 끝으로 대굴대굴 굴리면서 맛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렇다. 너를 기여하는 존재, 그리고 네가 믿고 사랑하는 존재를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버림으로써 내게 제 빛과 같은 비탄과 공포를 던져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맨 나중에 시들다 남은 너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나의 완전한 복수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를 기여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누구냐? 먼저 너의 가족들이다. 백남수, 백정란, 그리고 너의 애인 김수일. 또 없는가? 또 없는가? 해월 세 사람은 편지에서 눈을 들었다. 임경부와 문학수는 남수의 얼굴을 이상한 표정으로 묵묵히 쳐다보았다. 아, 짐승같은 악마, 귀신같은 복수기, 복도 들창을 넘어 달아났던 해월은 어느새 어떻게 미술범 수집실로 숨어들었던가. 세 사람은 이런 의문을 한아름씩 안고 방 안을 낱낱이 뒤져보았으나 해월의 그림자는 역시 무슨 기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이것이 뭘까? 하고 중얼거리면서 문학수가 저편 불상 뒤에서 호박으로 만든 조그만 로켓 하나를 발견하였다. 로켓가 아닌가? 남수는 로켓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다. 사진이 들어있었다. 여자의 사진?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세 사람은 긴급히 아래층 아트리에로 내려와 그것을 음몽과 정란에게 보였다. 글쎄, 누굴까? 음몽과 정란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스물이 들락말락한 갸름한 얼굴을 가진 처녀의 사진이었다. 물론 해월의 것일 게다. 머리를 길게 따 느린 처녀. 아, 사람의 죽음을 기원하면서도 한편 그것을 애도하는 듯 싶은 저 저릿저릿한 목탁소리여. 전신을 치렁치렁한 주홍빛 만도로 몸을 감추고 조는 듯한 가는 눈과 귀밑까지 찢어진 가는 입을 가진 그 도화역자의 가면을 쓴 무시무시한 악마여. 빨간 옷의 악마는 마침내 사람의 피비린내를 맡았다. 복수와 질투에 불타오르는 그의 칼날은 드디어 늙은 신랑 백영호 씨의 행복에 찬 심장을 찌르지 않았던가. 거리거리에 휘날리는 호의 조각. 서울 장안을 들복는 각 신문사의 호의의 방울 소리를 들으라. 호의다, 호의다. 홍의의 복수기는 드디어 백영호 씨를 죽였다. 복수기의 눈초리, 난무하는 복수기의 칼날, 귀신인가 짐승인가,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바람과 같이 사라진 도승 해워리. 악마의 명령서, 붉은 봉투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미술품 수집실에서 얻은 이상한 로켓, 로켓 속에 들은 미인사진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 장안의 인심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흥분과 엽기와 공포에 몸부림쳤다. 그들은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복수기의 이야기요, 주옥마의 이야기로 나를 보냈다. 그들은 백영호 씨의 영혼을 애도하기보다 먼저 복수기 해월의 기상천외한 제주를 찬양하였다. 콩알만한 가슴을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음몽의 신세를 가련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순정을 짓밟히운 소년 승려 해월의 앳글른 심정에 한숨짓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백영호 씨의 살해 사건은 공포와 기적과 신비를 남겨놓고 또다시 미궁으로부터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도하의 각 신문지는 명탐정 유불란 씨의 출마를 대서특필하여 부르짖게 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 OO일보사의 민환기자 정대호가 공작부인 음몽과 인터뷰한 기사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볼 필요가 있다. 삼청동 풀이의 거대한 압록색 도형을 그리며 높다랗게 솟아있는 이 3층 양옥은 마치 탐정소설에 나오는 중세기의 고성과도 같고 무슨 유령의 집과도 같았다. 그래도 백영호 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서 그렇지도 않았으나 사람들의 발자취가 끊어져 버린 요즘에는 마치 산송장과 같은 창백한 얼굴을 가진 공작부인이다. 밤이나 낮이나 그놈은 항상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변수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죠. 어디서 불쑥 나타나는지 저를 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저 뱀 앞에 개구리처럼 시들시들 말라빠져 죽을 것 같아요. 부인께서 유불란 씨에게 친히 한번 청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불란 씨가 유명한 탐정이란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인들, 그인들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놈의 재주와 유불란 씨의 재주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유 씨가 아직껏 이 사건에 출마하지 않는 것도 제 생각엔 그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짓지 못할 줄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유불란 씨가 들으면 적지 않게 붕괴할 겁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직 배욕지도 못하신 분에게 그런 경솔한 말을 해서 그러나 유불란 씬들, 유불란 씬들 덮어 누르는 듯한 공포에 오그라들 것 같은 부인의 애처로운 자태를 만일 유불란 씨가 눈앞에 본다면 그는 결코 이 외로운 공작 부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자는 문득 생각했다. 유불란 씨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기자인 나 혼자만의 부르지짐이 아니고 서울 장안 70만 시민의 외침일 것이다. 유불란 씨요, 한시바피 저 악마의 손으로부터 부인을 구하라. 오변호사의 추리 OO일보 기자 정대호와 온몬가의 회경기를 읽고 과연 유불란 탐정이 붕괴를 느꼈는지 어쩐지는 알 바가 없으나 하여튼 그런 기사가 게재된 이튿날 금강산 온정리에서 유불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글이 OO일보사 사회부에 도착하였다. 홍의의 악마 그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존재다. 이 복수사건의 배후에는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것 같다. 만일 나의 상상이 틀림이 없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은 말하자면 조그마한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공작 부인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사실 그놈을 두려움하지 않는다. 그놈은 나보다 몇 값짜리나 더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진 자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바 모든 힘을 다하여 홍의 복수기와 더불어 끝까지 싸우리라는 것을 70만 시민재군 앞에 맹세하노라. 시민재군은 나의 성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바다. 유불란 유탐정의 이 성명서가 한 번 지상에 발표되자 세상은 다시 새로운 흥미에 끌려들기 시작하였다. 유불란과 해워리 그렇다. 이 호족수의 두 거인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투쟁이 일어날 것인가. 용호상박의 처참한 광경이 머지않아 독자재군 앞에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하여튼 필자는 여기서 잠깐 북끝을 돌려 독자재군의 머리를 어지럽게 한 이 복잡다단한 사건을 절반 이상이나 단순화시킨 한 개의 명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유탐정의 성명서가 OO일보 지상에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일이었다. 전부터 OO일보와 대립상태에 있는 XX일보는 도련 악마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오상옥 씨의 논문을 사흘 동안이나 계속하여 게재하였다. 백영호 씨의 고문 변호사 오상옥이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난에게 실현을 당한 청년 신사로서 명속한 두뇌와 능란한 수환으로서 법조계의 명성이 높은 사람이며 그리시아 형의 조각처럼 표정이 없는 단아한 얼굴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을 줄로 믿는다. 이 오상옥 변호사의 논문은 실로 경탄할 만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여지없이 적발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의 흥미는 또다시 오상옥으로 올마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오변에서가 그의 치밀한 두뇌를 구사하여 짜하는 명 논문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필자는 이제부터 그 논문을 소개하여 독자 제시와 더불어 다시 한번 놀라보고자 하노라. XX일보사 편지국장 소생이 이 귀중한 원고를 기신문사에 보내는 이유는 이 원고의 게재로 말미암아 XX일보가 순식간에 적어도 3만 분은 더 팔리리라는 그런 이해타산으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바입니다. 소생은 단지 OO일보가 유불란 탐정의 성명서를 싣고 떠들어댄다는 것이 약간 소생의 비위를 거슬렸을 따름요. 그 외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편지국장 소생은 일개 법률과 감히 문필을 논하여 사람을 감동시킬 문제는 갖지 못했사오나 다만 소생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만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장안은 아니 전 조선은 지금 바야흐로 저 정체물을 무서운 복수기의 잔인한 칼날 아래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광란의 칼날로부터 공작 부인을 구할 자는 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명탐정 유불란 씨를 출마를 고대하여 맞이한습니다. 그러나 유불란 탐정이 과연 저 홍의의 악마와 적수가 될는지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실로 의외의 사실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소생은 이 사건에서 실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사건 전체가 실로 어지러울 만치 복잡성을 띠게 된 결과를 맺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 둡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볼 필요를 느끼는 바이며 따라서 강갈적으로 발생된 몇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씩 음미해보는 한편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숨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냉정히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소생은 편집국장이야 수백만 독자의 기억을 새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을 먼저 열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은몽, 백영호 씨의 부인 둘째 백영호 씨, 주은몽의 남편 셋째 백남수, 백영호 씨의 아들 넷째 백정난, 백영호 씨의 딸 다섯째 김수일, 주은몽의 애인 여섯째 이선배, 김수일의 동무 일곱째 해월, 홍의의 복수귀 여덟째 문학수, 백정난의 약혼자 아홉째 오상억 백영호 씨의 고문 변호사인 필자 자신 열번째 유불란, 탐정 열하번째 황세의 민, 폐교에 임한 해전 교장 열두번째 임경부, 땡땡서 사법주임 이상 열거한 바 열두명이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이 사건에 다소나마 관계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열두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보는 인물은 두말할 것 없이 해월이와 김수일과 이선배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정체가 판명된다면 이 사건은 결국 무사히 해결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수일이란, 이선배란 그리고 해월이란 대체 어떤 인물이며 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잠재해 있는가 편집국장 소생이 지금 이처럼 붓대를 들고 거친 문장을 논하는 데는 이 수상한 세 사람 가운데서 김수일이란 인물과 이선배란 인물의 정체를 발견한 때문입니다. 귀하는 조컨실컨 소생과 더불어 이 사건의 맨 첫 장면 명수대 공작 부인인 가장 무도회로부터 탈출해버린 자칭 화가 이선배 실크에틀을 쓰고 택시도를 입고 모노크를 쓰고 수염을 붙인 이선배와 경찰관들 사이에 벌어진 일대의 추격전이 일어났던 광경을 다시 한번 해고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강 인도교 입구에서 지나가는 빈 자동차를 잡아탄 이선배를 경찰들은 오토바이로 경성역전을 거쳐 남대문을 지나 마침내 태평동까지 추적해왔습니다. 그때 경찰들의 맹렬한 추격에 못 견뎌 이선배는 하는 수 없이 자동차를 버리고 왼편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인 줄 안 순사부장 박태일 군은 포대 속에 든 쥐루만 알고 부하들을 격려해 가면서 수상한 신사 이선배를 따랐습니다. 편집국장, 귀하도 기억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막다른 골목은 양편이 모두 두 길이나 되는 세멘트 담장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순식간에 그것을 넘어쓰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선배는 거기서 마치 땅으로 꺼진 듯이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한계의 커다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때마침 저편에서 노타이에 와이셔츠 바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히 걸어오던 산보객도 그런 수상한 인물은 전혀 본 적이 없느라고 단연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산보객이 오른편 양옥집주인 유블란 씨인 줄을 안 박태일 부장은 이 마술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하여만 되겠느냐고 유블란 씨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블란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유 선생은 과학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박태일 부장의 물음에 유블란 씨는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독일이나 되는 이 돌담을 눈 깜빡할 사이에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는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그는 유령입니까? 유령이 걸어다니는 것을 구는 보았는가? 하고 셜록홈즈처럼 하루아침에 담배를 열갑이나 피우고 커피를 스무 잔이나 마시면서 생각하면 유령 이선배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편집국장 유령이 아닌 이선배는 유블란 씨의 말대로 물론 양쪽 돌담을 넘지도 못했을 것이며 땅으로 꺼지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늘로 날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선배는 대체 어찌 되었느냐? 하는 귀하의 질문에 소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는 한계의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취했을 따름이라고. 편집국장 소생은 결코 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탐정 소설에서 유명한 탐정이 모든 불가능사를 제하고 남는 것이 즉 그 수수께끼의 해결이라 는 말을 귀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미일 불가능사 해답 그러면 이선배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였던가? 경찰에게 쫓기어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든 이선배는 담도 넘지 않고 땅으로 꺼지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골목을 돌아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필연적으로 저편으로부터 이리로 걸어오던 유불란 씨와 마주쳤습니다. 유불란 씨 자신의 말과 같이 그가 잠자면서 길을 걷는 습관을 가지지 않은 이상 그는 필연적으로 이선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보았습니다. 편집국장 아니 수백만 독자재군이요 이것이 현대과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탐정은 그러면 거짓말을 하였던가 하는 의문이 독자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아줄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유탐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선배를 본 적이 없다는 제1의 거짓말을 나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랑한다는 제2의 참말로서 부정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유불란 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선배와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로 그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또다시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불란 씨와 이선배 사이에는 실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째 그러냐 유불란 씨와 이선배는 동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태평동 큰 거리에서 자동차를 버린 이선배는 아니 유불란 씨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갈 셈으로 정문 앞까지 다른 박지를 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는 벌써 경찰관들의 시선이 자기 등꼬리에 집중한 때라 그대로 지나서 돌담을 돌아서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임기응변에 수리능한 그라 다음 모퉁이를 또 한 번 돌아서서 경찰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는 비조처럼 빠른 솜씨로 실크해트와 단장과 장갑 얼굴에서 붙였던 수염과 모노쿨 그리고 칼라와 넥타이와 턱시도를 하나씩 하나씩 자기 집 담장 안으로 던져버린 후에 이번에는 발길을 돌려 휘파람을 불면서 산보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마치 마술사처럼 보이던 이선배에 대한 신비의 껍질은 조금 더 불편한 점 없이 벗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재씨요 이리하여 이선배의 수상한 행동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선배와 유불란씨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관해서는 필자보다도 유불란씨 댁에 있는 젊은 서생의 변명이 한층 더 정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불란씨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한 바이오나 요즘 유씨가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는 것을 기회로 여기고 필자는 태평동 유씨댁을 방문하여 젊은 서생에게 지나간 4월 초 열흘에 다시 말하면 공작부인의 저택에서 가장 무더회가 열린 날 밤 유씨가 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었더니만 그는 그때 확실히 자기 주인이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고 극력으로 변명하였습니다마는 그는 한편으로 자기 주인은 절대로 와이셔츠 바람으로 산보하는 버릇을 가지지 않았다고 역시 극력으로 역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젊은 서생도 자기 주인을 본받아 제1의 거짓말을 제2의 참말로서 부정하는 논법을 배운 듯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작부인이 화장실 3명경 앞에서 도하 역자의 칼을 어깨에 박고 쓰러졌을 때 이 선배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그는 그러한 급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을 쥐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서는 취하지 못할 행동이었으나 그가 명탐정 유불란시라고 생각할 때 그 부자연한 행동이 역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선배란 화가가 곧 유불란 그 사람이라는 논법을 좀 더 진행시켜 볼 때 거기에는 또다시 여러가지 의혹이 뭉게뭉게 떠오를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선배는 아니 유불란시는 결코 그날 밤 공작부인의 저택을 처음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작부인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층 서재에 전화가 있으니 속히 경찰을 불러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공작부인의 저택을 여러 번 드나든 사람입니다. 공작부인의 화장실에까지 드나든 적이 있는 그러한 친분을 공작부인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사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작부인은 아직까지 유불란시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는가 이 모순된 논리의 방향은 대관절 어디다 구하여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공작부인이 거짓말을 했는가? 무슨 이유로? 아닙니다. 부인에게는 그런 허위의 증언을 감히 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편집국장 이하 이 글을 읽어주시는 수백만 독자재씨요. 앞이 꽉 막힌 이 논리의 방향을 개척하고자 필자는 기상천외한 공상을 한 가지 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공상의 몇 분지 일이 사실과 합지될는지 그것은 후일 유불란시 자신의 입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필자의 대담스러운 공상은 다음과 같은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공작부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불란 그러나 그 유불란을 공작부인은 모른다. 그렇다. 이것만은 확실히 한계에 모순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유불란시는 화장실에 쓰러진 공작부인을 그의 남편인 백영호씨가 그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소 부인을 안고 침실로 옮겨 누웠습니다. 그때 유씨의 얼굴 그것은 부인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끼는 그의 얼굴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 김수일의 애인에 대하는 태도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애인에 대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한층 더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었던가 김수일과 유불란을 역시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가 유불란과 김수일은 같은 인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쌓였던 모든 의문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작 부인은 화가 김수일이란 가명을 가진 유불란씨와 교제를 맺어왔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와 같은 상상이 나의 뇌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나의 이 너무나 탐정적인 공상을 픽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나의 공상은 점점 근거있는 한계의 사실로 변모의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작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년 가을 OOOC 개인 전람회에서 비로소 김수일이란 화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유불란씨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갑자기 추측하기 어려우나 하여튼 그때 유씨는 자기 자신을 화가 김수일이란 가명으로서 공작 부인께 소개하였습니다. 공작 부인은 단 한 번 본 김수일에게 남모를 연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으되 유씨는 태평동 자기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설인정 중앙아파트를 숙소로 정하고 거기서 공작 부인을 수차 만났습니다. 이래하여 김수일이라는 가명을 가진 유불란씨와 공작 부인 사이에는 제3자라도 가히 추측할 만한 정도의 애정이 오고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자 있는 몸이라 공작 부인은 자기의 연연한 감정을 억제하여 예술의 파트너요 일생의 은인인 백용호씨와의 약혼을 굳센 의지력으로서 실행하고자 하던 그쯤 약혼자의 탄생을 호화롭게 축하하고자 하는 늙은 백용호씨의 의향을 달갑게 받은 공작 부인은 드디어 조선선은 보기 드문 가장 무도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 그때 유불란씨가 얼마나 온해하였으며 얼마나 번민했는가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파트로 무대의 초대장이 날아왔을 때 유씨는 대체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공작 부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가지 우려한 것은 자기의 얼굴을 그대로 무도회에 가지고 간다면 거기 출석한 손님 가운데는 반드시 자기를 유불란으로서 대할 사람이 있으리라 김수일이란 가면은 공작 부인의 목전에서 벗겨질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아시다시피 유불란시의 가장술이 얼마나 능하며 그의 성대모사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의 서재를 방문하여 가장술과 의성학에 관한 산때미 같은 서적과 수백종에 달하는 가장품의 진료를 견학하신다면 넉넉히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리하여 마치 루팡을 모방한 이선배라는 가짜 화가가 가장 무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공작 부인을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서 그 공교로운 성대모사를 빌어 친후 김수일군의 유린된 순정과 암흑같은 장례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공작 부인의 의향을 돌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는 수일군은 영원히 당신의 눈앞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리라는 의미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편집국장 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유씨가 그날 밤 취한 수상한 행동에 관한 여러가지 의문이 해결될 것이며 경찰 일행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무도해를 탈출한 이유도 설명될 것입니다. 전부터 안면이 있는 땡땡서 사범주임 임경부는 공작 부인의 눈앞에서 이 수상한 신사의 가면을 벗겨 그것이 유불란 씨란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을 미리 짐작하였던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1인 3협 유불란 김수일 이선비에 대한 비밀은 이리하여 논리적으로 해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이유로 김수일이란 가명을 가지고 공작 부인과 교제를 하였던가 그것은 언젠가 유씨 자신이 설명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 신문을 읽고 난 임경부는 극도로 흥분된 얼굴로 전화기를 힘있게 잡았다. 오상옥씨입니까 임세훈이 올시다. 지금 좀 만나 뵈러 가려는데 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면 이리로 좀 와주시던지 뭐 손님 공작 부인 주몽씨가 오셨다구요 그럼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임경부는 XX1보를 구겨지고 창황한 발걸음으로 땡땡서를 나섰다. 오후 9시 거리에는 짙은 밤안개가 흐를듯이 내리고 오색의 네온 라이트가 마도의 닌프처럼 오고가는 사람에게 윙크를 한다. 이리하여 흥분된 임경부를 태운 서용 자동차가 일로 밤안개를 뚫고 관철동을 향하여 질풍처럼 치닫고 있을 그쯤 아니 그보다 얼마 전부터 오상옥과 주은몸이 마주앉아있는 관철동 오변호사의 응접실 들창밖에 이상한 사나이의 그림자가 하나 유령처럼 쑥 나타났다. 안개에 담을 뚫고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임경부의 자동차 오변호사의 응접실 들창밖에 커튼을 커튼을 슬쩍 헤치고 방안을 넘겨다보는 수상한 사나이의 그림자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똑똑히는 보이지 않으나 중절모를 눌러쓰고 검은 안경을 쓴 키가 늠름한 사나이다. 그는 아까부터 무엇을 엿보고 있는지 응접실 안에서 벌어진 그 어떤 광경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때 응접실 안에는 주은몸과 오상옥 변호사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 저를 구할 사람은 저를 이무서운 처지에서 구해낼 사람은 오직 오선생 뿐이에요. 음몽은 절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그만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오상옥에 그 그리샤 형의 조각처럼 단정한 어여쁜 얼굴에는 대리석처럼 싸늘한 공기 이외에는 이렇다 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웃음과 등진 오상옥의 얼굴 슬프나 기쁘나 아무런 표정도 지울 줄 모르는 그 너무나 차디찬 오변호사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희망의 절정에서 절망의 밑바닥으로 툭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음몽의 눈동자였다. 제가 이처럼 오선생의 구호와 동정을 얻고자 하는 것은 미리부터 오선생과 친분을 가진 주음몽이 아니고 마인 해월의 칼날을 막아낼 아무런 방비수단도 갖지 못한 한계 불쌍한 여성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야 물론 오선생께서 저를 구해줄 이렇다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장안을 뒤집어봐도 아니 전 조선을 거꾸로 털어보아도 해월의 칼날을 막아낼 사람은 오직 오선생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1인 3역 2선배 김수희 유불란이 모두 같은 인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지없이 지적한 오선생이 아니십니까. 저를 저를 하루바비 악마 해월의 맛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글쎄 오시다. 부처처럼 표정없이 앉아있던 오상억은 그때 비로소 흥미없는 얼굴을 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원체의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사건은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나에겐 도저히 해월의 칼날을 막아낼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도려 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나는 아직 은몽씨의 목숨을 아끼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있죠. 해월은 도저히 나같은 자의 패할자는 아닙니다. 그는 실로 무서운 얼음덩이야도 같이 차디찬 오상억의 대답 단 한마디 동정의 말조차 할 줄 모르는 오상억 은몽은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너는 죽어라 너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월의 칼날에 죽을 것이다 하는 무서운 사형성 과와도 같이 들렸다 은몽은 마침내 테이블 위에 엎드리며 아 하고 한번 긴 한숨을 쉬고는 그만 공포와 절망의 연못 속으로 끝없이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듯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어참 그리도 냉담하시다 태상같이 믿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어쩌면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없이 은몽은 그리고 눈물어린 두 눈을 반짝 쳐들며 쏘는 듯이 오상욱의 표정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상욱도 은몽을 바라본다 1초 5초 10초 20초 두 사람은 말이 없다 의지와 의지의 투쟁이다 순간 시선과 시선이 부딪히는 그 첨단에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정열과 정열 여인의 눈물은 마침내 오상욱으로 하여금 공작부인 주은몽의 탄력있는 손목을 잡게 하였다 은몽씨 나는 이제 방금 은몽씨의 목숨이 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오듯이 비오듯이 흐르는 창밖에 밤 안개 커튼 사이로 쏘는 듯이 들여다보는 수상한 사나이의 눈초리 먼 듯 하면서도 가까운 것은 젊은 남녀의 마음과 마음이라고 이것은 연애소설 독본 제1과에 씌어있는 말일 것이다 그처럼 냉정한 오상욱 변호사가 이처럼 열정가로 돌변할 줄 누가 가히 예측하였으랴 음몽은 그 순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듯 짚던 그 어떤 커다란 존재가 다정스러히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을 것이다 오선생 감격이 넘치는 가늘픈 목소리와 함께 쥐면 오그라질 듯한 음몽의 연약한 몸뚱이가 오상욱의 품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음몽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자란 항상 은혜와 애정을 혼동하는 습관을 가진 동물이라고 이것은 또 어느 대중소설가의 전매특허가 되어 있는 문구라던가 음몽도 바로 그런가보다 오상욱 자신의 목숨보다도 음몽의 생명을 더 한층 아끼겠다는 마치 염씨와도 같이 타오르는 오상욱의 말을 듣는 순간 공포와 절망의 바다 속으로 떨어졌던 음몽으로서는 기쁘고 고맙고 황송하다기보다도 그는 저도 모르게 이 어여쁜 부처님에게 끝없이 깊고 한없이 높은 애정의 느낌을 느꼈을 것이다 음몽씨 나는 앞으로 음몽씨를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깨닫지 못하는 맹목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눈 요 코 요 입 그러나 그처럼 열정적인 오상욱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의 싸늘한 얼굴에는 하등 이렇다 할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는다 음몽은 머리를 오상욱의 가슴에 파묻으면서 이젠 저도 저도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오선생이 저를 이처럼 저는 영원히 이 품 안에서 저 저릿저릿한 해월의 칼날을 피할 테야요 피난소 피난소 이 품 안은 나의 피난소 어린애처럼 아양을 일수 잘 부리는 주의몽을 오상욱은 비로소 발견했다는 얼굴로 절반은 비웃는 듯이 음몽씨의 애인 김수희씨 아니 유불란씨가 이 광경을 엿본다면 저기 걱정하리라 붕괴하리라 그러면서 음몽의 몽글몽글한 양어깨를 두 손으로 슬그머니 떠밀어 의자에 앉히었다 음몽은 아무 대답도 없이 눈물어린 얼굴에 원망의 빛을 띈 눈동자로 오상욱의 어여픈 얼굴을 뚫어질 듯이 쏘아보는 것이다 김수희일과 자기의 사이를 비웃는 것 같고 질투하는 것도 같은 오상욱의 어투를 음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다 음몽은 그때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리며 그런데 오선생의 견해대로 김수희씨와 유불란씨가 정말 같은 인물일까요 글쎄 오시다 그것은 다만 나의 탐정소설적 공상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유불란씨 자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음몽씨가 나의 상상을 긍정하신다면 음몽씨는 틀림없이 김수희씨와 교제해온 것이 아니고 유불란씨와 교제를 해온 것입니다 음몽은 오상옥의 앞에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이상야릇한 과거를 니우쳐 보이는 것이다 하여튼 제 1신을 오선생께 맡겼으니까 저를 이 무서운 처지에서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줄 사람은 오직 오선생 뿐이에요 그런 말씀을 유불란씨가 또 들으면 붕괴하리라 말씀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음몽은 다시 한 번 오상옥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까지 응접실 들창 밖에서 방안의 광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옆보고 서있던 수상한 사나이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주 음몽과 유불란의 사이를 질투하는 오상옥 변호사 그 오상옥의 질투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공작부인 주 음몽 문 남자는 여인의 명물을 적시는 이슬과 같은 한방울의 눈물을 끝없이 사랑할 것이며 문 여자는 자기의 외로운 일신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탐탁하게 간직해 줄 수 있는 굳센 남성의 품이 무엇보다도 그리울 것이다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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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적인 듯 하면서도 화화처럼 타기 쉬운 오상옥의 그때까지 가슴속 깊이 고요히 간직해 두었던 숨은 열정을 눈앞에 발견한 주 은몽이다 상루아이가 한 장의 명함을 들고 도우를 노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들어와 오상옥은 주 은몽의 곁을 떠나 상루아이가 가지고 들어온 명함을 받아들었다 유블런 오상옥의 목소리가 저기 당황해한다 유블런 주 은몽의 입술이 바르르 격련한다 두 사람의 네 줄기 시선이 불꽃처럼 허공에서 부딪힌다 두 사람은 말이 없다 이윽고 오상옥은 자기를 가다듬고 상루아이를 향하였다 모셔드려라 네 상루아이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유블런 주 은몽의 나지막 하고도 힘없는 중얼거림이었다 그리고 김수일 하고 의아스러운 눈으로 오상옥을 쳐다보았으나 오상옥은 아무런 대답도 없다 이선배 그래도 함구불헌인 오상옥이다 그때였다 도우가 슬그머니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서는 사나이 검은 안경을 쓴 눈눈한 체격을 가진 신사 어 수일씨 총소리에 놀란 참새처럼 의자에서 발탁 일어나는 은몽이었다 사나이는 입을 굳게 담은 채 은몽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한손으로 테이블 귀를 잡고 간신히 몸을 의지하는 은몽이었다 세 사람은 돌부처처럼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것은 마치 낡은 필름이 끊기기 바로 직전 그 순간까지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던 스크린 위의 인물들이 일순간 발바닥이 얼어붙은 듯 모든 활동을 중지해버리는 그와 같은 광경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나이는 한걸음 선뜻 은몽의 앞으로 다가서면서 은몽씨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부군께서 당하신 무참한 봉변에 대하여 뭐라고 조사조차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은몽씨의 비탄은 지상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중한 조사였다 수혜씨 은몽은 자력에 끌리는 쇠 부스러기 와도 같이 앞으로 쓰러지려는 상반신을 간신히 뒤로 잡아당기며 수혜씨는 왜 하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그 어떤 격정에 휩쓸려버리려는 자신을 간신히 붙들면서 저를 미워하세요 수혜씨는 저를 원망하시겠죠 자기가 뱉은 이 한마디는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고막을 흔드는 것 같았다 눈물이 폭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사는 아무 대답도 없다 은몽은 숙였던 머리를 반짝 들며 그리고 수혜씨가 저 유불란신줄은 그리고 이 선배 모든 것이 꿈같아요 수혜씨는 왜 저를 속이시고 은몽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모든 것이 꿈 악몽 같습니다 깊고 깊은 의욕에 레빈스 미궁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혜씨는 수혜씨 같은 말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나이는 그렇습니다마는 일개의 우인으로서 경하하여 맞이 않습니다. 황송한 말씀 듣기에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더구나 XX일보에 발표하신 글을 읽고 나서 오영을 존경하는 마음 은근히 깊어졌습니다. 황송스러운 말씀 거듭 듣기에 죄송스럽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지극히 겸손하였다. 그러나 서로서로 상대자의 가슴 속을 꿰뚫어보고자 하는 눈초리 그 명석한 두뇌로 말미암아 일조일석에 민중의 영웅이 되어버린 청년 변호사 오상억과 명탐정이란 이름을 세상에 날려오는 노련한 유불란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궁리하고 있을까 더구나 천하의 미인 공작부인을 싸구도는 두 사람의 상극된 감정 두 사람 사이에는 금시라도 불꽃과 같은 감정의 부딪힘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실상 오영의 그 놀라운 상상력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서운 위험에 빠져있는 은몽씨를 구할 사람은 오직 오영밖에 없으리라고 이것은 XX일보에 개조된 오영의 글을 읽는 순간 느낀 거짓없는 나의 질투심의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은몽씨 자신까지 오영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심야에 단신 오영을 찾아온 그 외로운 심정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영의 굿샘프만은 은몽씨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비난소일 것입니다. 독자 재군이요. 재군은 아까 안개 내리는 들창 밖에서 이 응접실 안에서 오상업과 주 은몽 사이에 벌어졌던 광경을 옆보고 섰던 사나이가 바로 이 유불란이라는 것쯤은 필자의 설명 없이도 가히 짐작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재군은 아직도 기억하리라. 아까 공작 부인이 오상업의 품 안에 메어 달려서 이 품 안에 나의 피난소 피난소 하고 부르짖던 말을 기억하리라. 유불란은 지금 은몽의 앞에서 그와 똑같은 말을 오상업에게 던졌다. 그러나 재군은 유불란을 야비한 사나이라고 단정하지는 말지어다. 어째 그러냐고? 독자여 너무 조급하지 말라. 다만 이 소설을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은 하여튼 유불란이 뱉은 이 한마디는 확실히 오상업과 주 은몽을 극도로 당황하게 하였다. 유불란씨를 지금까지 신사라고 믿었던 나 자신을 후회할 뿐입니다. 하고 오상업은 그때 어디선가 자기들을 엿보고 있었던 유씨를 은근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직업을 오영께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불란씨는 세상이 인정하는 명탐정이시니까 점점 격해가는 두 사람의 감정이다. 사나이 둘의 계집 하나. 그것은 세계에서나 평화를 멀리하는 한계의 비극의 요소일 것이다. 그때 상노아이가 한 장의 명암을 들고 들어왔다. 임경부였다. 보이지 않는 손 임경부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뜻하지 않은 징객을 눈앞에 발견하고 허허, 유불란씨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오상업과 주운몽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오래간만입니다, 임경부. 정중한 태도로 임경부에게 안기를 권하는 유불란씨의 말에 이거 참 뜻밖입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명탐정 두 분이 사이좋게 앉아있을 줄은 참. 명탐정 한 분은 또 빼놓으셨군요. 허허, 나야 어디? 임경부께서는 너무 겸손하셔서 임경부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그런데 유불란씨는 이번 사건에 관해서 무슨 단서를 잡으셨습니까? 임경부께서 잡지 못한 단서를 제가 어떡해. 입맛이 쓰다는 임경부의 얼굴이었다. 그러면 X6일보에 게재된 오상옥씨의 글을 읽었습니까? 긴장하는 일동, 더구나 음몽의 두 눈동자가 반짝하고 빛난다. 읽었습니다. 오상옥씨의 풍부한 상상력과 치밀한 과학적 두뇌를 선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오상옥씨의 글 전체를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네, 한 점도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불란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면서 임경부는 상반신을 바싹 유불란에게로 내밀었다. 대체 어떠한 이유로 1인 3역이라는 마치 탐정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 직접 유불란씨 자신의 입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러나 유불란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다. 변명을 하시오? 오상옥씨의 글이 지금 어떻게 유불란씨를 불리한 입장에 세웠는가쯤은 유불란씨 자신이 잘 알 것이라고 믿는 바이오. 그래도 유씨는 은몽의 얼굴만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다. 어째서 화가 김수일이란 가명으로 은몽씨와 교제해 왔으며 어째서 이선배는 끝끝날 자기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하여 유불란씨는 어디까지든 변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든지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될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통절이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변명이 얼마나 임경부를 만족시킬런지 다만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밤 임경부를 먼저 찾아뵙지 않고 오상옥씨를 찾아온 것도 실상은 나의 변명을 오상옥씨라면 혹시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였습니다. 임경부는 입가에 가벼운 조소의 빛을 띄우며 하여튼 이야기를 하여 보시지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임경부의 표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왜 김수희라는 가명으로 은몽씨와 교제를 했는가. 이 점을 설명하려면 탐정 유불란이란 사람의 취미, 일상생활, 기타 모든 점을 종합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오상옥씨도 이미 그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나의 일상생활, 더구나 나의 탐정적 취미, 나는 나 자신이면서도 때때로 나 이외의 인물을 모방하는 데 무한한 흥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다만 인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내적 생활,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분위기까지도 모방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가 자연 발생적 이중인격자라면 나는 인위적인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미모의 무희, 공작부인과 땡땡 개인 전람회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은 바로 내가 화가로서의 생활을 얼마동안 계속하고서 결심한 그쯤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그러하듯 나는 완전한 한계의 화가 김수일로서 나 자신을 공작부인께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유불란은 잠깐 말을 멈추고 어떻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물론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의미에서 잠깐 만났다 곧 헤어지는 사랑 가운데 하나로서 공작부인을 대하였습니다마는 하고 얼굴을 주은몽에게로 돌리며 임경부야 듣건 말던 은몽씨 당신 좀 내 말을 똑똑히 들어주시오 하는 투로 그러나 나는 얼마 지나 실로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애인 공작부인 주은몽씨가 나를 따르고 나를 사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몽씨 유불란은 한층 어조를 높여서 당시에 나로서 이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슬픈 사실 그것은 그리 고상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탐정 유불란에게 바치는 애정이 아니고 화가 김수일 예술가적 아름다운 공상과 예술가적 사색과 정렬과 분위기를 가진 순진하고도 쾌활한 청년 화가 김수일에게 바치는 애정인 줄 깨달은 나의 슬픔과 낭망을 은몽씨 당신은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늘 끝처럼 예민한 은몽씨의 예술가적 기질은 화가 김수일과 맞을지언정 탐정 유불란과는 결코 맞을 리 없으리라고 이것은 단지 나 자신의 추측이 아니라 어떤 날 우리들의 화제가 우연히도 탐정 소설에 언급하였을 때 은몽씨 당신은 무엇이라 말씀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탐정 소설을 즐겨 읽지만은 그것은 소설에 나오는 탐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탐정에게 쫓겨다니는 범죄자의 말 못할 사정 호소할 곳 없는 신세 온 세상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그 저릿저릿한 공포와 쓸쓸한 심정을 생각할 때 치밀한 두뇌와 미나란 수안을 가진 소위 명탐정이란 존재를 은몽씨는 그 예술가적 사색을 가지고 얼마나 경멸했으며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나는 그때처럼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없었죠 이것이 즉 나로 하여금 끝끝내 화가 김수일로서의 행동을 취하는 한 중대한 원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태평동 나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설인정 중앙아파트에다 김수일의 숙소를 정했던 것입니다 은몽씨가 나의 사진을 한 장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임경부께서는 적지 않게 수상히 생각하였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어디까지든지 나 자신을 감추려는 데서 한 장의 사진도 은몽씨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크롬용 하고 그때까지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임경부가 입을 열었다 어째서 유볼란씨는 또 이선배란 이름을 가지고 가장 무도에 나타났는지 그 점을 정확히 설명해 보시오 그것도 역시 같은 동기에서부터였죠 그 점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오상욱씨의 글이 더 정확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트너 백영호씨에 대한 의리 때문에 모든 것을 저버리고 그리로 시집가려는 공작부인에게 최후의 의향을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김수일이라는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무도에는 유볼란과 김수일의 얼굴이 같다는 것을 공작부인 앞에서 증명할 사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예의 이중인격 취미 더구나 그것이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가장 무도해라는 자극을 받아 그런 장소에 어울릴만한 가장을 시켜서 이번에는 놀라운 이선배란 인물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은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지만 은몽씨가 이선배의 가장을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몽씨는 이선배를 유볼란씨인 줄은 몰랐을망정 그것이 김수일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은몽씨 어떻습니까 하고 은몽의 얼굴을 쏘는 듯이 쳐다본 것은 오상억 변호사였다 은몽은 잠자코 오상억을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은몽씨 김수일과 이선배가 동일한 인물이란 것을 은몽씨만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으리라고 믿는데 하고 제차 묻는 오상억의 말에 은몽은 또다시 머리를 숙이며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화장실에서 침실까지 그에게 안귀여울 때 저의 코를 찌른 이상한 몸 냄새가 수일씨의 것인 줄은 얼마 지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도저히 제 입으로 이선배와 김수일씨가 같은 인물이란 말은 어떻게 그럼요 김수일씨를 위해서 아직까지 잠자코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려 임경부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은몽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임경부는 유불란을 향하여 그럼요 유불란씨가 아니 이선배가 모도회장을 탈출하여 끝끝내 자취를 감춰버린 것도 오상옥씨의 추측과 같이 유불란과 이선배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유불란과 김수일이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상옥씨의 상상과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겠습니다 내가 그처럼 경찰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가면서까지 끝끝내 자취를 감추었냐는 것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1인 3역이라는 사실을 숨겨두고자 한 이면에는 대단히 외람스러운 수작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모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음 하고 임경부는 한 번 신음한 후에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중대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오시다 숨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단서를 잡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오시다 잡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음 하여튼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진전을 본 것은 오상옥 변호사의 공로라는 사실과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게 하고 경찰 당국과 일반 민중을 이처럼 속여온 책임은 유불란씨에게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을 하루받피 해결함으로써 당국과 아울러 전 한국 민중에게 사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불란은 그때 오상옥과 은몽을 한 번씩 쳐다본 후에 그러나 오상옥이라는 호적수가 본격적으로 사건에 손을 댄다면 임경부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사건의 공로자라는 지위는 임세훈 경부나 유불란 탐정을 무시하고 오변화사 깨로 올마갈 것입니다 더구나 공작부인 주온몽을 위해서는 전 생명을 바쳐서라도 발을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 오상옥씨의 의향인 듯 싶은 지금에 동서고금을 통하여 명작에 나오는 명탐정들은 거의 다 연애를 모르는 글자 그대로의 목석같고 기애같은 초인적 인물이다 그러나 유불란 탐정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이 연애할 줄 알고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투할 줄 아는 말하자면 피가 도는 인간이다 허나 이처럼 노골적으로 음몽과 오상옥 사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처음이다 유불란씨는 아까부터 나와 음몽씨의 사이를 너무 과도히 신경을 쓰시는 모양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교양없는 사람들의 취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좀 삼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유불란씨의 답변만을 듣고 있을 여유를 갖지 못했다 바로 들창을 등지고 앉았던 음몽이 무엇에 놀랐는지 흑하고 숨을 들여 마시며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서 휙하고 뒤를 돌아다 본 때문이다 흐느적 흐느적 움직이는 커텐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커텐이 물결처럼 흐느적거리지를 않는가 사람들은 불현듯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으스스함을 느꼈다 바람도 없는데 커텐이 왜 움직일까 그런 의욕이 일시에 사람들의 가슴을 꽉 부여잡는다 그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유불란 탐정이 누구냐 하고 구함을 치면서 비조처럼 재빠른 솜씨로 커텐을 해치고 들창을 휙하니 넘어 나갔다 들창 밖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의 단벽이다 오상욱과 임경부도 들창 밖을 내다보았다 누구냐 정원을 헤매는 유탐정의 거칠은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어온다 그때였다 아 하고 외치는 음웅에 쬐지는 듯한 목소리가 오상욱과 임경부의 등 뒤에서 떨려졌다 왜 그러시오 오상욱과 임경부가 그렇게 구함을 치면서 이씨의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붉은 봉투가 그놈의 붉은 봉투가 하고 음몽은 그때까지 자기가 걸터앉았던 의자의 등을 가리켰다 붉은 봉투 오상욱과 임경부는 그렇게 반문하면서 음몽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았다 아 봉투다 빨간 봉투로구나 해월이다 해월일 것이다 해월의 경거문 복숙이 해월의 무서운 경거문이다 오상욱은 곧 칼과 함께 주홍색 봉투를 뽑았다 고슴도치처럼 몸을 오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주은 몽 아 무서워 뭔가 등 뒤에서 사람의 숨결소리가 질리게 돌아다 보니 커텐이 그처럼 흐느적 흐느적 새파랗게 변색한 음몽의 입술이었다 오상욱은 부리나케 봉투를 떼었다 음몽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가장 귀해하는 음몽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결심한 나요 가장 귀해하기 때문에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있는 나로다 그러나 음몽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방금 오상욱의 품안에서 뭐라고 아양을 부렸는가 이 품안이 나의 피난소 피난소 하고 너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너의 남편 백용호가 죽은지 오늘까지 며칠인고 요부 요부 음몽 너는 어렸을 때부터 요부였다 그러나 결국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네가 그처럼 영원한 보금자리로 믿고 있는 오상욱의 품안이 그 얼마나 힘없는 것인가를 알 때가 오리라 그러면 제 2차의 참극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구냐 복숙이 해월 오상욱은 편지에서 눈을 떼었다 무서운 얼굴이다 나를 죽이겠다고 반항심에 타오르는 듯한 오상욱의 얼굴을 음몽은 미안한 듯이 바라다 본다 두 사람의 시선과 시선이 그 어떤 굳은 맹세를 짓는 것 같았다 그때 정원으로 해월을 따라 나갔던 유불란이 돌아왔으나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짙은 안개 속 해월이가 어느 구석에 숨었는지 알 길이 만무하다 유불란도 편지를 읽었다 아까 자기가 들창 밖에서 방안을 엿보고 있을 때 해월이도 어느 구석에서 자기와 같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가 대담한 놈이다 무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유씨의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유씨 자신만이 알 것이다 사진 속에 처녀 복수기 해월이 아 그는 너무나 대담한 악마였다 임경부 오상억 유불란 이처럼 명성이 쟁쟁한 탐정들의 눈앞에서 해월은 마치 인도의 마술사오도 같이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았는가 해월은 대체 어디 숨어서 그처럼 음적실 안의 광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엿보고 있었던가 그가 던지고 간 붉은 봉투는 무참하게도 또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튿날 아침이다 오전 10시 태평동 유불란은 돌연 요란한 전화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수화기를 들었다 유불란이 오시다 누구십니까 긴장한 얼굴이다 접니다 저예요 은몽이었다 주은몽의 절반은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아 은몽씨 유불란은 그 순간 말문이 콱 막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몽씨 어떻게 이런 아침에 하고 물었을 때 은몽은 바들바들 떠는 음성으로 저는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대골같은 커다란 집에서 정라냐 단둘이 어떻게 남수씨는 지금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고 서둘러대고 여행? 남수씨가 어디로 여행을 떠난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처럼 갑자기 모르겠어요 가는 곳은 알리지도 않고 가는 목적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무엇인가 대단히 흥분한 얼굴로 그처럼 침착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해월을 잡는다 해월을 잡는다 하고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겠죠 무엇인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무슨 유력한 증거를 잡은 모양 같아요 지금 막 떠나려는 쯤인데 그렇게 되면 은몽이 말을 채 맺기 전에 전화기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선생님 유선생님이시죠 저 정란입니다 처음 뵙는 선생님께 이처럼 전화를 실례합니다만 오빠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집에는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들끼리 그래서 생각도 못해 어머님이 유선생님께 전화를 거는 거랍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말씀이에요 오빠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호해주세요 어머님을 한시밥비 구해주세요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은몽과 정란이가 지금 전화통에 메어달리듯이 애원하는 광경이 눈앞에 보는 듯이 떠오르는 유불란이었다 정란씨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유불란은 잠깐 동안 말을 끊고 정신을 가다듬으려는 듯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며 그런데 정란씨 제가 갈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수근을 꼭 붙잡아 두십시오 제가 남수근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꼭 붙들어 두셔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곧 이리로 와주세요 10분만 기다리십시오 10분 동안만 남수근을 붙잡아 두시오 유불란은 전화를 끊었다 부리나케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그는 마치 열병 환자처럼 중얼거린다 남수가 저 담정소설가 백남수가 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여행을 떠나는가 아침도 못 먹은 유불란이다 3분 후 나는 듯이 밖으로 뛰어나간 유불란은 지나가는 빈 자동차를 잡아타고 삼청동 삼청동 하고 외쳤다 이 사건에는 탐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총독부 앞을 지나 삼청동을 향하여 질풍처럼 기어 올라가는 자동차 안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유불란이었다 임경부 오상억 백남수 그리고 나 모두 명탐정들 뿐이다 이윽고 자동차가 삼청동 풀 옆에 솟아있는 백영호시 저택 정문 앞에서 삑소리와 함께 머졌을 바로 그때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막 현관을 뛰어나오는 백남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음몽과 정란이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모양이다 유불란은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활기있게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며 남수씨 오래간만입니다 어디 여행을 떠나시렵니까 하고 먼저 인사를 하였다 유선생님 정란과 음몽이 반가위 맞이한다 아 유불란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남수의 그 흥분한 얼굴이 저우기 당황해한다 어디 여행을 가시렵니까 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마터면 남수씨를 놓칠 뻔했군 나는 나대로 또 남수씨를 꼭 만나야 할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그래 여행은 어디로 그러나 백남수는 거기에는 대답을 피하며 무슨 용건이십니까 그때 옆에 서있던 정란과 음몽이 아 좀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유불란도 과히 바쁘시지 않으시거든 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백남수는 잠깐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듯 주저하더니 그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나도 유불란씨에게 중대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그들 네 사람은 얼마 후 2층 응접실에 마주앉는 몸이 되었다 유불란씨 남수는 마주앉아 홍차를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키며 유씨를 쳐다보았다 네 유불란씨는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다니요 유불란은 자기의 무능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남수에게로 향하였던 시선을 옆에 앉은 은몽에게로 옮겼다 그러면 아직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남보기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아직 아무런 단서도 유불란은 무한한한 듯이 얼굴을 붉혀 보였다 남수는 그때 또 한 번 유불란씨 하고 힘있게 불렀다 왜 그러시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유력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로 이상야릇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도 착잡다당한 이 사건이 오상욱 군의 글로 말미야마 즉 이선배와 김수일과 유불란씨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건은 무척 단순화 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음몽씨에게 복수하려는 해월만을 체포하면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기 이상한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사람의 극도로 긴장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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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때 아래층에서 초인중 소리가 들리더니 이웃고 젊은 어머미 한 장의 명함을 들고 들어왔다 저 관철동에 계시는 오 선생님하고 또 한 분 이런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명함에는 해성 전문학교 교장 황세민 이라 씌어있었다 이웃고 젊은 어머미에게 안내를 받아 금태 안경을 쓴 오상억 변호사와 육시위 될락말락한 해성 전문학교 교장 황세민 씨가 들어왔다 황세민 씨는 한 번 보아 대단히 온화한 늙은이다 머리털이 절반 이상 희었고 그 허엽스레한 머리털과 노동자처럼 햇볕에 탄 거무틱틱한 얼굴이 유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 거무틱틱한 얼굴은 전문학교 교장으로서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인상을 사람들은 받았다 백남수의 흥미있는 화제가 이 두 사람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적지 않게 귀찮다는 얼굴로 오 변호사와 황교장을 맞이하였다 오상욱은 일동에게 황세민 씨를 소개하였다 황세민 씨는 특히 주운 몸과 정난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며 백영호 씨의 무참한 본변에 대하여서는 이 황세민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서 앉으시죠 음뭉이 권하는 대로 황교장은 의자에 걸터 앉으며 다시 한번 음몽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오 변호사가 황교장을 대신하여 입을 열었다 오늘 황교장께서 이처럼 찾아오신 것은 돌아가신 백선생과 황교장 사이에 약속되었던 70만원 제공 문제에 관하여 하고 고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차렸다 네 실상은 하고 이번에는 황교장이 말을 받아 실상은 이처럼 불행중에 계시는 요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은 저의 본의가 아니옵니다만 사정이 너무 촉박하여 졌으므로 한시바피 하고 음몽과 남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물론 그러한 의사를 그이가 생전에 표시한 것이니까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하루받피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 저도 좋을 듯 쉽습니다만 하고 음몽은 남수의 표정을 살피려는 듯 그리고 얼굴을 돌렸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남수는 한번 기침을 한 후에 아버지가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만은 사실은 듯 싶으나 그러나 아직 거기 대한 법적 수속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최초부터 70만원 제공 문제에 극력 반대하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고 긴장한 얼굴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황교장의 시선을 무시해 버리려는 듯 남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를 어디까지나 존중해야만 될 나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아무리 아버지의 의사라 할지라도 전 반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로서는 사제의 거의 전부를 그런 사회사업에 바칠 그러한 기특한 심경의 변화는 아직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매정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만은 이대로 중단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칼로 베는 듯 딱 잡아떼는 남수의 말에 은몽은 그래도 고인의 의사를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하세요 하는 것을 은몽씨는 잠자코 계십시오 남철형님이 실종선고를 받은 이상 유산 상속권은 이 백남수에게 있으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7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사회사업에 바치겠다고 한 그 심경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사이죠 하여튼 황선생과 아버지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교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화하지 않은 이상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처럼 한 점의 찬이조차 보이지 않고 냉랭하게 잡아떼는 남수의 말에 늙은 황세민 교장은 다시 뭐라고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유감입니다 옆에 앉았던 오상억이 은근히 황교장을 위로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해전을 배교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요 불이 죽은 황교장이었다 그때 남수는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며 그런데 오근 마침 잘 왔네 하고 말머리를 돌린다 왜 유불란씨와 자네에게 한가지 보여줄 물건을 발견하였단 말이야 뭐 오상억과 함께 유불란 정난 음홍이 모두 상반신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남수가 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흥분했던가 사람들은 일단 중단되었던 남수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음을 기뻐하였다 대체 뭐길래 그렇게 음몽은 대단히 안타까운 모양이다 이것을 보십시오 남수는 그때 포켓에서 수첩을 꺼내들더니 그 수첩 사이에 끼어있던 한 장의 사진 명함판에 조그마한 사진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사진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의 사진으로 쏠린다 그러나 황세민 교장만은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는 듯 멍하니 들창 밖을 내다볼 뿐이다 폐교당할 회전의 최후를 황교장은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진을 들여다보자마자 이것이 웬거요 어디서 났어요 대체 이 사진을 어디서 하고 저마다 물어보는 것이다 그것은 머리를 길게 따 느린 시골 처녀의 상반신 이었다 얼굴이 갸름하고 눈썹이 길고 그러나 상당히 오랜 사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사진 빛이 뿌옇게 태색한 것을 보더라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저번 날 밤 복수기 해워리가 백영호 씨를 죽이던 날 밤 2층 미술품 수집실에서 얻은 사진 조그마한 로켓티에 들어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인물이 아닌가 음 류블란은 사진을 손에 넣고 적어도 20년 전 아니 근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나이는 19 아니면 20 가량 그렇습니다 지금 임경부가 가지고 있지만 저번 수집실에서 얻은 사진도 이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은몽은 복수기 해월의 출연을 불현듯 얘기함인지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남수의 눈동자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오빠 대간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정난도 무서운 모양이다 그때 비로소 황세민 교장도 문제의 사진을 목을 늘려 넘겨다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사람은 모르리라 유블란만은 흘끈 넘겨다보는 늙은 황세민 교장의 얼굴에 이상한 충동의 빛이 일순간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을 눈치파르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모르는 척하는 유불란이다 어디서 주었는지 오빠 빨리 이야기 좀 해봐요 왜 그리 잠자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수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가끔 입을 꽉 깨물어 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백군 이야기 해보게나 어디서 주었는지 그리고 그는 이 사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 하고 캐묻는 오상억의 말에 어디서 주었는지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네 그리고 이 사진이 누군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사흘 후면 이 사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흘 후 내가 다시 여행으로 돌아오는 날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비밀의 절반은 해결될 것이라 믿네 그리고 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러면 오군 특히 유불란 씨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은몽 씨랑 정란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는 황급한 걸음으로 뛰어나갔다 어디론가 알 수 없으나 탐정 소설가 백남수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서 흥분한 얼굴로 응접실을 뛰어나간 후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 아울러 남수가 남겨놓고 간 흥분으로 말미암아 일순간 어지러운 공기 속에서 서로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백남수의 그 미친 듯한 흥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이 무척 촉박하여 졌다는 감을 저마다 느끼게 한 것만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늙은 황세민 교장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은몽은 황교장을 현관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들어와서 남수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죄송스러운 부탁이 남아 자기와 정란을 위하여 며칠 동안 자기 집에 같이 묵어주기를 청하였다 정말 유 선생님이 저희들과 같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정란도 은몽의 말을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결국 유불란과 오상억 두 사람이 은몽과 정란의 위험을 보호하고자 그날 밤부터 이 집에서 유숙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저는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유불란은 오변호사와 정란과 은몽을 응접실에 남겨둔 채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뛰어나온 유불란은 삼청동 긴 골목을 안국동 쪽을 향하여 다른박질 치는 것이다 얼마 동안 다른박질 치던 유불란은 안국동 내거리에 다다르자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내거리에서 종로 쪽으로 걸어가는 황세민 교장의 늙은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황교장은 그런 줄도 모르고 종로 네거리를 향하여 주첨주첨 걸어간다 오정이 바로 지난 종로 네거리 유불란은 약 50미터 가량의 간격을 두고 황교장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따르는 것이다 황교장은 그때 백화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깐 동안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마침내 무엇을 생각했는지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 유불란도 따라 들어갔다 황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기울이면서 1층 2층 3층 4층 그는 마침내 식당으로 들어가서 저편 들창 옆 식탁에 자리를 잡고 런치를 청한다 오정을 바로 지난 이 M 대파티의 식당은 마치 수라장처럼 어지럽고 분주하다 유불란은 그때 요행으로 황교장의 바로 뒤 식탁이 비는 것을 보고 달려갔다 황교장과 등을 쥐고 자리를 잡은 유불란이었다 이윽고 유불란은 커피를 마시고 황교장은 런치를 먹는다 그러나 유불란에게는 이 늙은 황세민 교장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였다 그는 런치를 먹으면서 그 런치 그릇 앞에 놓인 무슨 물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불란은 틈을 타서 머리를 기웃하고 황교장의 어깨 위로 그가 들여다보는 물건을 넘겨다보았다 시계, 커다란 회중시계였다 그러나 유불란은 거기서 회중시계만을 본 것이 아니다 회중시계 외에 또 한 가지 물건, 사진이다 그렇다, 그 커다란 회중시계 뒤뚜껑 안에 붙은 한 장의 사진 머리를 길게 따느린 스물 안팎의 처녀 얼굴이 갸름하고 속눈썹이 길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조금 아까 백남수가 보여준 그 사진과 똑같은 인물이었으며 복수기 해워리가 미술품 수집실에 떨어뜨리고 간 그 사진의 인물이 아닌가 아까 황교장이 남수가 테이블 위에 내놓은 문제의 사진을 보던 순간 다른 사람은 몰랐으나 유불란만은 황교장의 얼굴에 나타난 이상한 충동의 빛을 보았다 그러면 백남수가 주었다는 문제의 사진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인가 제 2차의 참극 황교장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회중시계 뒤뚜껑에 붙은 사진 속의 처녀와 남수가 어디선가 주었다고 하는 문제의 사진 속의 처녀와 그리고 해워리가 미술품 수집실에 떨어뜨린 사진 속의 처녀가 모두 똑같은 인물이라는 실로 이상야릇한 사실을 안 것은 유불란이었다 유불란은 거기서 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초조와 흥분을 하나름 품고 황세민 교장을 식당에 남겨둔 채 백화점을 뛰어나왔다 이상한 일이다 똑같은 인물의 사진을 해워리도 가지고 있고 황세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남수가 주었다는 사진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일까 초하의 종로 네거리가 유불란 탐정의 눈에는 마치 황당무게한 백일몽의 풍경처럼 비치는 것이었다 해월과 황세민? 해월과 황세민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복숙이 해월과 황세민 사이에 있어야만 할 그 어떤 관련성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10년 전 아메리카 샌프라시스코로부터 300만원이란 거액을 품고 표현이 귀국한 황세민 그리고 300만원이란 대금을 모두 교육사업에 던진 황세민 그러나 그와 같은 거액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밝히지 않는 황세민 특별히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으나 남달리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황세민 얼굴이 노동자처럼 거무틱틱하니 볕에 찌들은 황세민 남수의 말에 의하면 사회사업 같은 데는 꿈도 안 꾸던 백영호시로 하여금 해성전문학교를 위하여 70만원 제공 문제를 승락시켰던 황세민 그리고 복숙이 해월의 것과 똑같은 사진을 시계 뒷뚜껑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황세민 깊고 깊은 의욕의 굴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를 가다듬으며 유탐정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효자동 해성전문학교를 향하여 손살같이 몰아댔다 이윽고 해전 현관 앞에서 택시를 내린 유탐정은 황교장과의 면회를 수부에 청하였다 교장선생님은 아침에 외출하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고 늙은 소사에게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후 1시에 황교장과 교장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유탐정은 얼토당토하는 가짜 명함을 꺼내 소사에게 주면서 1시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좀 기다려보기로 하죠 네 그럼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소사는 의아스러운 눈치로 유탐정을 쳐다보면서 교장실과 접한 응접실로 그를 인도하였다 만일 교장실과 응접실이 접하여 있지 않았던 듯 유탐정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교장실에서 황교장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응접실과 교장실이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통하게 된 사실을 안 유탐정은 인도하는 대로 응접실 의장에 유유히 걸터 앉아서 황교장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웃고 소사가 차를 가져다가 유불란 씨에게 권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벌떡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교장실로 통하는 도어를 열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교장실로 들어가자 그는 곧 뜰에 면 안 유리창에 커튼을 내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서 목적물을 발견하지 못한 유불란은 이번에는 테이블 서랍 속에서 조그만 수금고를 끄집어내어 그 속에 들은 편지 뭉치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필적이 꼭 같은 두 개의 영문 편지를 골라가지고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본 후에 발신인의 주소 성명을 부리나케 자기 수첩에다 적어놓고 다시 응접실을 돌아와서 소사를 불렀다 황교장이 아직 안 돌아오시니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고 여쭈시오 해성 전문학교를 뛰어나온 지 약 30분 후였다 태평동 자기서재 압록색 쇼파에 누운 유불란은 이제 방금 해전 황교장실에서 적어가지고 온 수첩을 물꼬람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윌리엄 앤더슨 샌프라시스코 해안통 357번지 윌리엄 앤더슨과 황세민 교장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윌리엄 앤더슨이 황세민에게 보낸 두 장의 편지의 내용을 유학해서 말하면 지금 경영난에 빠진 해성 전문학교를 구하는 의미에서 약 50만원 가령을 돌려달라는 황세민의 간절한 청탁을 윌리엄 앤더슨은 완곡하게 그러나 극히 친절한 태도로 거절하는 편지였다 얼마 동안 쇼파에 누워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던 유불란은 벌떡 몸을 일으켜 테이블로 가서 펜을 들었다 로스앤젤리스 XX스트리트 XX번지 존 피터 샌프라시스코 해안통 357번지의 윌리엄 앤더슨과 경성 해성 전문학교 교장 황세민과의 관계를 상세히 보고하라 서울 코리아 유불란 유불란은 펜을 놓고 초인종을 눌러 젊은 서생을 불러들였다 존 피터씨에게 치는 전보다 빨리 곡으로 가서 다 전화해 주게 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삼청동 주운몽 시대께서 묵을 테니 내게로 배달되는 중요 서시는 하나도 빼지 말고 보내주게 네 그러겠습니다 서생은 전문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유탐정이 전보를 친 존 피터씨로 말하면 로스앤젤리스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한편 사립탐정으로서 이름이 높은 중년 신사이다 재작년 봄 유탐정이 여행을 하였을 때 동양의 신비와 범죄라는 책의 저자로서 특히 동양에 관한 범죄사건에 유달리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 존 피터씨를 찾아온 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십년지기와 같은 친분이 맺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하여튼 이제부터 필자는 복숙이 해월이가 연출한 제2차 참극의 전말을 기록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해월은 탐정 유불란의 바로 눈앞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실로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유불란은 백남수의 말대로 그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오기까지 약 사흘밤을 오상욱 변호사와 함께 삼청동 남수의 집에서 묵었다 그러나 아 그 사흘 동안이야말로 유탐정에게 있어서는 실로 여러가지 의미로 초조와 번민의 연세였다 첫째로는 사건을 하루 바삐 해결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탐정으로서의 초조였고 둘째로는 한계의 연애자로서의 번민이었다 더구나 오상욱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주운몽의 눈앞에 나타난 이즈음 그리고 정과는 달라서 주운몽의 태도가 지극히 애매하여진 이즈음이 아닌가 오상욱과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정원을 산책하는 음몽의 뒷모양을 멀리 2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유불란의 초조한 가슴속 자기와 더불어 같이하는 시간보다도 오상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주운몽이 아닌가 조각처럼 단아한 오상욱의 어여쁜 욕물을 아침 저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유불란의 우울한 마음 차라리 음몽을 눈앞에 보지 않음이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그와 같은 초조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사흘이 지난 날 밤 9시쯤에서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던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그때 여행으로부터 남수가 가지고 온 보고야말로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의 하나인 동시에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비밀의 하나였다 그렇다 제2차의 참극이 일어난 것은 백남수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도 서울 장안엔 짙은 밤안개가 비오듯이 흐르고 삼청동 공원 일대는 그 깊고 깊은 무막 속에서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그쯤 2층 응접실에는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남수를 중심으로 하고 오상옥 유불란 음몽 정란 이 네 사람이 묵묵히 앉아있는 남수의 심각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오빠 여행은 어디로 갔었어요? 하고 정란은 물었으나 남수의 입은 통 열려지지 않는다 백군 보건대 이번 여행에서 무슨 대단한 수확을 얻어온 듯한데 어떤가? 왜 그리 잠자코만 있는 거야? 하고 이번에는 오변호사가 묻는다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그저 남수의 얼굴을 무섭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은 유불란과 음몽뿐이다 그러나 유불란은 남수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재빠른 눈초리로 하나씩 하나씩 엿보는 것이다 음몽의 얼굴, 오상옥의 얼굴, 정란의 얼굴들을 오빠 그래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셨어요? 하고 재차 묻는 정란의 말에 남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정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번에는 음몽을 향하여 음몽씨도 자리를 잠깐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정란과 음몽이 응접실로부터 퇴장하기를 은근히 청하였다 왜요 오빠? 여기 있으면 어때요? 하고 정란은 적지 않게 오빠를 나무라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런 게 아니다 심장이 약한 여인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니까 그렇지 음몽씨 정란과 같이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시오 이리하여 음몽과 정란은 적지 않게 불쾌한 얼굴빛으로 응접실을 나왔다 열시를 치는 쾌종소리가 텅빈 복도로부터 땡땡 울려온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의 장막이다 정란과 음몽이 밖으로 나간 지 1분 후 남수는 사방을 한번 휘 둘러보고 비로소 묵직한 입을 열었다 불란씨 오군 하고 부르는 남수의 굵다란 목소리는 비상하게 떨린다 하여튼 백군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찬찬히 이야기해 보게나 응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될런지 어쩔런지 난 두려워하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네만 우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 지금 그와 같은 기다란 이유를 늘어놓을 여유를 갖지 못했단 말이야 난 실로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였네 그러면 자네는 그 사진 속의 처녀가 누군지 알고 있단 말이지 응 알지 알고 말고 의외의 인물 꿈에도 생각 못했던 실로 의외의 인물이다 남수의 목소리는 극도의 흥분으로 말미암아 점점 커져간다 점점 더 떨리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복도로 통하는 도어가 약 한치가량 방시탄이 열리자 회색빛 도는 권총뿌리가 살그머니 나타나지 않는가 남수는 여전히 말을 계속한다 유불란씨 난 마침내 해월의 정체를 안 것 같습니다 아 만일 나의 상상이 틀림이 없다면 그때 유탐정이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상상에도 틀림이 없다면 아 그럼 유불란씨도 역시 그러나 유불란은 거기 대한 대답을 피하고 하여튼 그 사진의 처녀가 누군지를 빨리 가르쳐 주시오 그때 문틈으로 뾰족 나온 피스톨의 구멍이 그 어떤 목적물을 향하여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어떤 목적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던 문틈의 권총뿌리 그 차디찬 권총뿌리가 마침내 한계의 심장을 노리면서 우뚝 멎지를 않았는가 뭘 그리 주저하시오 하여튼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하고 유불란이 재차 물었을 때 백남수는 그 무엇을 결심한 것 같은 비장한 얼굴을 번쩍 들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백남수의 최후의 목소리였다 하고 방 안을 진동하는 한방의 총소리 아! 하고 외치는 유불란 아! 하고 의자에서 뛰어 일어나는 오상억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두 손으로 테이블 귀를 잡은 남수의 몸뚱이가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앉았던 의지와 함께 털썩하고 방바닥에 쓰러진다 어디냐? 하면서 남수의 쓰러진 몸뚱이를 쓸어안는 유탐정 복도다! 복도다! 하고 부르짖으며 손살같이 복도로 뛰어나가는 오상억 변호사 안았던 남수의 몸뚱이를 내던지고 오상억 뒤를 따라 다름질해 나가는 유탐정 아! 해월이다! 해월이! 하고 외치는 오상억 변호사의 높은 목소리가 그때 복도로부터 들려왔다 뒤를 따라라! 하고 고함을 치면서 도어 밖으로 뛰쳐나간 유탐정 그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해월이! 해월이! 저 무서운 살인기 해월이! 머리에서부터 발 뒤축까지 치렁치렁한 주홍색 만도로 전신을 둘러싼 살인기 해월이가 권총을 휘저으면서 기다랗게 뻗친 복도로 층층대를 향하여 화살같이 달리고 있지 않는가 유불란씨 빨리빨리! 하고 고함을 치면서 해월의 뒤를 따르는 오 변호사 해월의 그림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빨간 만또를 범나비처럼 펄럭이며 비상한 속력으로 층층대를 뛰어내려가는 해월의 그림자 아! 절박한 위험! 아래층 침실에는 음몽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오상옥씨!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음몽씨가 침실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하고 주의시키는 유탐정의 초조한 부르지즘 오상옥의 뒤를 따라 층층대를 미끄러지듯 다른박질에 내려간 유불란 탐정은 그때 왼편으로 기다랗게 뻗친 넓은 복도를 미친듯이 달리는 해월의 불덩어리처럼 새빨간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유탐정은 가슴이 써누레짐을 전신에 느끼고 오뚝 멈춰섰다 왜 그러냐 하면 오상옥에게 쫓기는 살인기 해월이가 바른편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현관을 그대로 지나 아뜨리에를 거쳐 그 다음 음몽의 침실로 들어가지 않는가 앗, 위험! 음몽씨가 위태하다! 오상옥씨! 빨리 따라 들어가시오! 나는 이 현관으로 나가서 침실 둘 창문 밖으로 갈 테니 빨리 빨리! 그 순간이었다 음몽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하고 복도로 굴러나왔다 뒤이어 한방의 총소리가 하고 방안의 공기를 찢으며 날아온다 음몽에 찢는 듯한 부르짖음과 뒤이어 터져나오는 총소리 한방 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불란 탐정은 너무나 잘한다 해월은 마침내 음몽을 죽였구나 유불란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려있는 현관문을 꿈결처럼 열어젖히고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밖은 두꺼운 안개의 담장이다 그때 다시 아! 아! 하고 부르짖는 공포에 찬 음몽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오상억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 하고 놀라고 음몽씨! 하고 외치는 것을 들으면서 현관 밖에 달려있는 외등이 뽀얗게 비치는 짙은 안개의 장막 속으로 유탐정은 뛰어들어갔다 유탐정이 침실을 향하여 아뜨리의 들창 밖에 있는 넓은 꽃밭을 나는 듯이 휘돌고 있을 그때였다 아! 저놈이 들창 밖으로! 유불란씨! 빨리빨리 저놈을 붙들어주시오! 하는 오상억 변호사의 미친듯이 날뛰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냐! 유탐정은 두꺼운 안개 속을 유심히 바라보며 꽃밭을 뺑돌아 침실을 향하여 달리면서 어디! 어디! 하고 외쳤다 그때 저기다! 저기 간다! 하고 침실 들창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정신없이 고함을 치는 오변호사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보인다 어디! 어디! 유불란은 달려가자마자 그렇게 외쳤다 저편이다! 저편으로 도망갔다! 유불란이 달려온 반대쪽을 가리키며 들창을 뛰어넘은 오상억도 유탐정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아 신촐기모란 살인기 해월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안개 속을 아무리 뒤져보았으나 있을 리 만무한 해월 해월은 안개라는 자연의 가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유탐정과 오변호사가 침실로부터 불이 났게 뛰어들어왔을 때 은몽은 분홍빛 파자마를 입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은몽씨! 침일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면서 유탐정은 은몽에 연연한 몸을 잡아 일으켰다 아! 은몽씨는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이처럼! 하고 옆에 있던 오변호사가 외쳤다 은몽을 쏜 해월의 총알은 목표가 어그러져 침대 머리맛 조그만 탁자 위에 놓여있는 화병을 깨트렸다 방바닥에 흩어진 장미꽃과 가루처럼 부스러진 화병 은몽씨 정신을 차리시오 유탐정은 그러면서 은몽을 침대 위에 놓였다 은몽씨 아무런데도 상한 데가 없습니다 오상옥도 은몽을 흔들었다 그러나 오빠가! 남수 오빠가! 하고 외치면서 층층대를 뛰어내려오는 정란의 무서움의 어린 목소리를 들은 유불란은 은몽을 오상옥에게 맡기며 2층에 올라가 볼 테니 은몽씨를 하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유선생님! 오빠가! 오빠가! 하고 팔에 메어 달리는 것을 유불란은 정란씨 포도주가 있거든 빨리 은몽씨에게 갖다 드리시오 한마디를 남겨놓고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남수의 몸뚱이를 중심으로 하고 일면 피의 호수다 총알은 조금도 어김없이 남수의 심장을 꿰뚫었던 것이다 이불란은 무엇보다도 먼저 쓰러진 남수의 피 묻은 포켓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맨 나중에 문제의 처녀 사진이 끼어 있는 조그만 수첩을 펴보았을 때 그는 불현듯 중얼거렸다 유불란은 잠깐 동안 수첩을 뚫어질 듯 들여다보며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다 문제의 처녀 사진이 끼어 있는 페이지 일면에는 부부함의 비밀이란 문구가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가득 씌어 있었던 것이다 남수의 글씨다 그러니까 남수는 이번 여행으로부터 부부함의 비밀과 이 사진 사이에 얽혀 있는 그 어떤 무서운 비밀을 탐지해 가지고 왔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면 부부함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유불란은 문제의 사진과 수첩을 자기 포켓에 쓸어놓고 경찰서에 전화를 건 다음 아래층 음몽의 침실로 내려갔다 기절했던 음몽은 정란이가 가져온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야 비로소 무서운 악몽으로부터 깨어났던 것이다 아 유 선생님 하고 자리에서부터 몸을 일으키려는 음몽을 제지하면서 유불란은 음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음몽의 파리한 얼굴에는 아직 공포의 빛이 사라질 줄을 몰랐고 옆에 앉은 정란은 오빠 남수의 무참한 죽음에 눈물을 흘린다 2층 남수의 방에서 나온 음몽과 정란은 복도에서 서로 헤어졌다 정란은 3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음몽은 아래층 자기 침실로 내려왔다 침실로 내려와서 자려고 파자마로 바꿔입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탕 하고 총소리가 나겠죠 그때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층층대를 뛰어내려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아서 그래 음몽은 부리나케 침대에서 한 번 뛰어내렸다가 무서워서 다시 침대 위로 뛰어올라가려 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 헤어리가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새빨간 헤어리가 그렇게 벌컥 뛰어들어오자마자 나에게 권총을 겨누고 그래 그만 악하고 소리를 치면서 침대에 납작 엎뛰는 순간 탕 하는 총소리에 침대에서 그만 방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오 선생이 뛰어들어온 것 같진 알지만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설명을 하는 음몽의 말에 하여튼 음몽씨는 신수가 좋습니다 하고 옆에 섰던 오상억이 음몽을 위로하면서 내가 뛰어들어온 것과 음몽씨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과 그리고 헤어리가 빨간 만또를 박쥐처럼 펄럭거리면서 들창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 말하자면 모두 똑같은 순간이었죠 안개만 없었던들 그래 남수씨는 좋네 하고 묻는 음몽의 말에 유불란은 그 비장한 얼굴을 두어 번 끄덕거릴 뿐 그의 모든 사색을 빼앗은 것은 남수의 수첩에 적힌 부부함의 비밀이었다 하여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으니까 곧 오겠죠 하고 침대 위에 엎드려서 느껴 우는 정란의 어깨를 유불란은 타사롭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놈은 그놈은 글쎄 우리 오빠 왜 죽이는 거예요 하는 원한에 찬 정란의 말에 모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왕 돌아가신 오빠를 울어보았자 소생시킬 수도 없는 일으니 진정하세요 하는 유불란의 부드러운 음성 이리하여 살인마 해월이가 연출한 제2차 참극은 또 한 개의 생명을 피로 물들였다는 가장 처참한 에필로그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의혹 복숙이 해월은 마침내 또 남수를 죽였다 세상은 해월의 대담무쌍한 담력에 혀를 차는 한편 유탐정과 오변호사의 무능을 시비하기 시작하였다 실상 유불란 탐정으로서는 그 이상 더 불명예가 없었다 해월을 눈앞에 빤히 바라보면서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아 불명예다 불명예다 유불란 넌 이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무력하다 이것은 이튿날 아침 유불란 탐정이 삼청동 공원을 혼자 이리저리 산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은 말이었다 사실 이번 사건처럼 유탐정의 고열을 짜아내는 사건은 드물었다 처음부터 유불란이 사건의 관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훨씬 쉽게 해결을 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잘못이었던가 보다 그러나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나의 상상에 틀림이 없다면 해월은 확실히 그놈인데 유불란은 벌써부터 그 어떤 인물을 해월이라고 가상하고 그 가상 밑에서 모든 추리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젯밤 남수 살해 사건에 접함으로써 그때까지 고의고의 길러오던 그 무서운 가상이 뿌리채 송두리채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하여튼 한 인물의 사진을 세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해월과 황세민과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유불란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문득 발부리로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를 툭 찾다 그리고 그 조약돌이 채 풀 위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차! 백영호다! 하고 외쳤다 그렇다 또 한 사람은 백영호 씨의 틀림이 없다 남수가 주었다는 사진은 확실히 백영호 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어째서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어째서 글쎄 그렇지 않은가 유불란은 발걸음을 멈추고 오뚝 섰다 자기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하려는 것이다 담배를 붙여 물고 스틱으로 몸을 의지하여 이 끼 낀 푸른 못을 뚫어질 듯이 노려본다 그렇다 어째서 그렇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첫째로 남수가 그와 같은 중대한 증거품이 되는 사진을 발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대체 어디 있는가 해월이가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면 그렇다 그것은 남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출처를 밝히길 꺼릴 것이 아닌가 살인기 해월과 자기 아버지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비밀이 얽혀 있으리라고 믿는 그 뜻하지 않은 발견 비밀이 달로 날 것을 방지하려고 남수를 죽였다 유불란의 두 눈은 불덩이처럼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남수의 수첩에 적혀 있는 부부함의 비밀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장의 사진을 해월과 백영호 씨와 황세민 씨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 이상야릇한 사실 그 순간 유불란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툭 하고 목가운데 던지면서 외쳤다 남수가 부리나케 다녀온 곳 그것은 남수의 고향이다 백영호 씨의 고향일 것이다 그렇다 남수가 자기 고향에 갔다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약 30년 전 다시 말하면 문제의 사진 속의 처녀와 남수의 아버지 백영호 사이에 그 어떤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한편 문제의 사진이 약 30년 전에 찍은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백영호 씨가 어디 있었던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쯤 백영호 씨는 아마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유불란의 상념이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는 황급한 걸음으로 목가를 떠나 남수네 집 정문을 향하여 걸어 들어갔다 어젯밤 급보를 받고 돌아온 임경부 이하 여러 경찰관들이 2층 응접실을 임시 수사본부로 정하고 아직도 분주스러이 활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임경부의 그림자가 들창 안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 유불란은 정문을 들어서면서 저편 화단 옆을 산책하는 남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정란과 그의 약혼자 문학수였다 정란 씨 잠깐 하고 유불란은 정란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 유 선생 아직 대구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셔서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니 네 집으로 가서 한잠 늘어지게 자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정란 씨에게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 저리로 가십시다 유불란은 정란과 문학수를 저편 은행나무 및 벤치로 데리고 가서 걸터 앉으며 정란 씨의 고향이 어디시죠 평안남도 어디시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하고 밤새껏 우러세인 정란의 퉁퉁분 눈덩이를 쳐다보았다 평안남도 땡천읍이라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평안남도 땡천읍이면 저 대동강 하루에 있는? 네 거기서 진남보까지 한 20리밖에 안 된다나 봐요 정란은 무엇인가 약간 불안한 눈동자로 유불란을 쳐다보았다 그러면 정란 씨가 땡천을 떠난 지는 언제입니까? 제가 두 살 때라니까 벌써 한 20년 된 셈이죠 20년 음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그간 고향인 땡천에 여러 번 가보셨겠죠? 글쎄요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고향에 가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자라난 저희니까요 그건 왜 모르세요? 하는 정란의 물음을 아니 잠깐 하고 회피하면서 정란 씨의 자치님께서도 역시 고향이 땡천이십니까? 네 같은 땡천이래요 땡천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고향에 대한 동경이 무척 커요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뭡니까 뭐? 유블란과 문학수가 동시에 정란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거진 은행잎 사이로 범나비처럼 팔락팔락 떨어져 내리는 한 장의 주홍색 종이 조각 아 봉투다 붉은 봉투다 붉은 봉투다 해월의 경고문이다 문학수와 유블란은 그렇게 외치면서 벤치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압록색 은행잎 사이를 누비듯 팔락팔락 떨어져 내리는 빨간 봉투 한 장 그것은 틀림없이 살인기 해월의 경고장이다 사뿐하고 소리 없이 잔디 위에 내려앉은 붉은 봉투를 향하여 뛰어가는 문학수와는 반대로 땅 위에 못 박힌 것처럼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유블란의 시선은 자기 머리 위에 우겨져 있는 컴컴한 은행잎 사이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것이다 그 우거진 은행나무가지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한 개의 들창문 그것은 틀림없이 음몽의 침실 바로 위층인 미술품 수집실이 아닌가 그 순간 현관을 향하여 다른박질치는 유탐정의 몸뚱이 현관을 들어서자 그는 기다란 복도를 왼편으로 커버하여 나는 듯이 층층대를 뛰어올라갔다 남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남수의 방을 지나고 임경부 이하 여러 경찰들이 모여있는 응접실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방인 미술품 수집실을 향하여 뛰어가던 유탐정은 그때 수집실 도어가 방시탄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마침내 수집실 도어를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얘기하던 바와 틀림없이 수집실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해워리가 그때까지 수집실 안에 머물러 있으리는 만모하였던 때문이다 그는 열어젖힌 들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무성한 은행나무 가지를 손으로 헤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해월의 경거문을 읽는 문학수와 정란의 그림자가 내려다보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와서 해월의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해월이가 유블란과 오상억에게 보낸 협박장이다 유블란 주책없이 사건에 뛰어들었다가는 네 목숨이 위태하리라 이 말은 오상억에게도 통용되는 말이다 주은몽을 사모하는 너는 나의 칼날로부터 은몽을 구하고자 하는 동시에 미남 오상억의 손으로부터 은몽을 빼앗고자 하지만 그것은 모두 아무 효력 없는 노력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았자 나의 칼날로부터 은몽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오상억의 손으로부터도 은몽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이다 은몽과 오상억의 사이가 요즘 어떻게나 농후해졌는가를 너는 아직 모르리라 너와 은몽의 관계보다도 오상억과 은몽의 관계가 열배나 스무배나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하여튼 유불란 나의 계획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일보일보 진행되고 있다 나의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릴 테다 백영호 씨도 죽었다 그리고 백남수도 죽었다 은몽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나의 적이다 너도 그렇고 오상억도 그렇다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한시 바피 이 사건으로부터 손을 떼어라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 해월 사건은 촉박했다 편지를 읽고 난 유불란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으로부터 오상억과 주몽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원으로 나온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척 정다워 보이는 두 사람이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오상억은 그러면서 유불란 앞으로 걸어왔다 유불란은 잠자코 해월의 경고문을 그들 앞에 내놓았다 붉은 봉투? 봉투를 보자마자 은몽은 그렇게 외치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상억과 은몽이 해월의 협박장을 읽고 있을 그때 안으로부터 임경부도 뛰어나왔다 또 협박장입니까? 하면서 임경부도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편지에서 눈을 뗀 오상억은 대체 그놈은 어디서? 하고 대체 어디 숨어서 은몽과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느냐는 말 끝을 채 맺지 못하고 은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은몽은 아무 말도 없다 머리를 푹 숙이고 유불란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그런데... 하고 오상억은 말머리를 돌리면서 이 협박장을 보니 사태가 대단히 절박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3차의 비극 아니 제4차, 제5차의 참극이 발생할지도 모를 테니까 그렇습니다 유불란도 오상억의 말을 지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저마다 개인 행동을 치였지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월에게 대항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난 통절이 느꼈습니다 개인의 공로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사회의 치안을 위해서 어디까지든지 서로서로 협력하여 공동전선을 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국은 당국대로 따로 행동을 취하고 또 유불란 씨는 유불란 씨대로 개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설사 임경부와 유불란 씨 사이에 어떠한 아 감정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한 게 조그마한 사적 감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임경부께서 저와 타협하기를 즐기지 않더라도 이번만은 제가 머리를 숙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건이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이 사건을 해결지려면 세 갈래로 파당을 나누어서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세 갈래로? 그렇죠 첫째로 은몽 씨와 정란 씨의 신변을 항상 감시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남수 씨가 다녀온 곳과 꽃같은 코스를 밟아서 문재의 처녀 사진이 누군가를 조사해야겠고 셋째로는 아 요글란 씨 하고 그때 오상욱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은몽 씨와 정란 씨의 신변을 감시하는 역할은 임경부께 맡기기로 하고 문재의 처녀 사진이 누군지 그것은 내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오상욱 씨는 남수 씨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임경부의 말에 남수 그는 자기 고향인 평안남도 땡천읍에 다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요글란이 풀 옆에서 발견한 것과 대동소의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렇습니다 남수 씨는 분명히 자기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찬의를 표하는 요글란의 말에 오상욱은 어지간히 힘을 얻어 사흘 안으로 나도 남수가 탐지해온 그 어떤 무서운 비밀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변하사께서는 그 방면을 담당하시기로 하고 나는 하고 해전교장 황세민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금강산 백도사로 가서 해월의 행방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 볼까 합니다 해월이가 금강산을 떠나서 묘향산 방면으로 갔다는 말을 풍문해 들었는데 하여튼 해월이가 그 후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끝까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월이가 서울 안에 살고 있는 이상 그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시바피 활동을 개시합니다 임경부도 결국 오상욱 변호사가 제출한 공동전선에 찬의를 표하였다 이리하여 제각기 개인 행동을 취해오던 오상욱, 유불란, 임경부 이 세 탐정 사이에는 신출 기모라고 기상천의 재주를 가진 살인마 해월을 체포하고자 마침내 공동전선을 펴기로 협의가 되었다 그런데 하고 그때 유 탐정이 입을 열었다 아까 문학수 씨도 말씀한 바 있었지만 정란 씨와 은몽 씨가 같은 집에서 기거한다는 것은 정란 씨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은몽 씨의 신변에 정란 씨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해월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백영호 씨도 그렇고 모두가 해월의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무참한 죽임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정란 씨를 은몽 씨와 한 곳에 두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문학수의 주장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 하고 정란이가 은몽에게 동정하는 것을 은몽 씨는 은몽 씨고 당신은 당신이죠 은몽 씨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두 사람이 무참한 희생을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당신마저 하고 문학수는 저기를 품은 눈으로 은몽을 힐끗 바라보며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동정은 그만두고 당신 오늘부터라도 은몽 씨와 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유령의 집에서 하루 밥이 나와야 합니다 은몽 씨가 받는 고통 은몽 씨가 당하는 무서움은 말하자면 자기가 부질없이 저질러 놓은 어리석은 행동에서 오는 당연한 벌일런지 모르나 당신이야 왜 거기에 끼어서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당신의 약혼자로서 이 이상 더 당신을 이 무서운 집에 두어둘 수 없어 문학수의 어조는 점점 높아간다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은몽 씨가 전 책임을 져야죠 아 글쎄 그렇지 않소 은몽 씨가 이 백시문 중에 들어와서 남겨놓은 공족이란 결국 나의 장인 될 사람을 죽이고 나의 처남 될 사람을 죽인 것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잠깐 하고 흥분된 문학수의 말을 가로막은 것은 오상억이었다 말씀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거야 물론 결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몽 씨인들 그것이 고의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은 있을망정 그렇게까지 너무 과격하게 그렇지 않더라도 은몽 씨는 지금 그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한 몸에 걸머지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죽은 지 두 달도 못 돼서 딴 사나이와 아이 그만두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신다 어머니 이인은 너무 흥분하기 쉬운 성질이 있어 너무 성격이 괴격한 것이 결점이에요 자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정란이가 은몽의 팔목에 메어 달렸다 문 선생 용서하세요 모두 제가 마음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눈물이 폭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백어 같은 두 손으로 급히 가리우면서 백하고 돌아서서 머리를 숙인 채 앞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정난도 따라갔다 그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던 임경부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렇게까지야 하는 것을 문학수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그것은 하여튼 나에게는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이 수두룩합니다 첫째로 저 하고 폭탄처럼 터져 나오려는 말을 잠깐 잠깐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손을 휘저으면서 돌연 문학수의 말을 막은 것은 그때까지 묵묵히 서있던 유불란 탐정이었다 문학수는 그만 유탐정에 가로막는 바람에 자기가 하고자 하던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유탐정의 표정이었다 그러면 하고 유불란은 말머리를 돌리여 그럼 문학수 씨는 정란 씨를 맡으시오 남수 씨의 장례식이나 끝나면 명수대 은몽 씨의 댁이 비어 있을 테니까 은몽 씨는 당분간 그리로 가 계시기로 하고 문학수 씨는 정란 씨와 함께 이 집을 지키십시오 아 그게 좋겠군요 하고 그때 임경부도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기를 굳게 약속하며 헤어졌다 헤어질 때 유불란은 문학수를 불러 삼천공원을 산책하면서 약 한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였으나 그것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여기서 문학수와 헤어진 유불란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다시 임경부를 불러내다가 순사부장 박태일을 얼마동안만 빌려주기를 공손히 청하였다 박태일고널? 하고 주저하는 임경부에게 네, 얼마동안 박군과 행동을 같이 했음합니다 하는 유불란의 말에 임경부는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마침내 어렵지 않은 일이죠 하고 승낙하였다 고맙습니다 유불란은 순사부장 박태일을 데리고 삼청동 음몽이네 집을 나왔다 얼마 후 유불란과 박태일은 안국동 네거리 땡땡식당 2층에 마주 앉은 몸이 되었다 박군 수고를 좀 해줘야겠네 유불란은 포크를 놓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무슨 말씀이든 명령하시는 대로 복정하겠습니다 박태일 부장은 비로소 스승을 만났다는 기쁨에 안색을 가다듬었다 다른 게 아니라 군이 내 대신 한 번 더 도승해월의 행적을 더듬어주게 나는 또 나대로 할 일이 대상 같으니까 네, 유선생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힘 잘하는 대로 실상은 나도 저번에 금강산 백도사로 찾아가서 도승해월의 자취를 조사해 보았으나 결국 박군의 조사 보고와 대동소의한 결과를 얻었을 뿐 이렇다 할 아무런 발견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한 가지 박군의 보고보다 상세한 것은 해월이가 백도사를 떠난 후 묘향산 보성사에 가서 묘향산 보성사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번에는 평양 모란봉 밑에 있는 영문사로 갔었다는 말을 탐지해놓고 부랴부랴 영문사로 찾아가 보았더니 절간 주우지가 하는 말이 금강산 백도사에 있을 때 폐병 3기에 있던 해월은 그때 벌써 3기를 넘어 제4기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서해안 어디로 가서 생고를 까먹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표현이 영문사를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나도 그의 자취를 더듬으려 했으나 군도 아다시피 그때 오변 회사의 글이 XX19에 발표되어 나는 부득이 나 자신을 변명하고자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 그럼 그때 벌써 폐병 3기를 넘어선 해월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음 하고 유불란은 그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다 말고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이상 그거야 단언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는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 후에 해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수고로운 대로 군이 좀 맹활동을 개시해 주게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차로 곧 평양으로 내려가야만 하겠네 네 박태일 부장은 대답과 함께 의자에서 기운차게 몸을 일으켰다 황세민 교우장 이리하여 박태일 순사부장은 평양으로 해월의 행적을 더듬으러 떠나고 오상억 변호사는 백영호 씨의 고향인 평안남도 땡천읍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한편 주은몽은 남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 본래 자기가 살고 있던 한강 건너편 명수대 저택으로 올마가고 정란은 약혼자 문학수의 다사로운 보호 밑에서 삼청동에 그냥 머물러 있기로 되었다 삼청동을 떠나 명수대로 올마가는 날 은몽은 은몽은 자기의 외로운 신세를 모두가 모두가 내 탓이야 나 하나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이렇게 못 참은 비극은 베리베리 말려서 베리베리 말려서 죽일 셈이니까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정란 놀러와 응? 그런 말을 남겨놓고 은몽은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떠나갔다 명수대로 올마온 은몽의 생활은 글자 그대로 지옥이었다 자기의 생명이 하루하루 졸아들은 것 같은 모서움 그것은 마치 산송장의 참담한 생애 계속이었다 해워리 해워리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줘요 고양이가 쥐새끼를 잡아먹듯이 당신은 나를 누리기만 하고 대체 당신은 어디 있는 거요 어디서 나를 그처럼 감시하고 있는 거요 어서 지금이라도 발칵 달려들어 죽여요 어서 속히 시원하도록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여요 한밤중 같은 때 넓은 방 안에 우드컨이 앉아서 사방을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은몽의 목소리가 정원을 지키는 경찰들의 귀에까지 들려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성전문학교 교장 황세민 씨가 은몽을 방문하였다 임경부는 응접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황세민 씨는 은몽의 창백한 얼굴을 물구러미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건넨 후에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고는 또 얼마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얻은 듯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늙은이가 이처럼 부인을 배로 온 것은 부인께서도 이미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곳으로 최후의 교섭을 삼을 셈으로 하고 말의 줄거리를 채 끝내지 못하고 그만 시선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네 선생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해전을 그처럼 아끼시는 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참된 성의에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건 너무 과분의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부인의 말씀을 최후로 하여 우리 해성전문학교의 운명이 좌우되게끔 절박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백용호 씨 뜻대로 글쎄요 하고 음몽은 황세민 씨의 말을 막으며 교장선생님의 뜻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마치 제일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황선생님의 입장을 저는 무척 동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게 그러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수 씨가 돌아가신 이 때 재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정란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을 동정한다 해도 문제는 정란의 의사여야 달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선생님 사실 음몽의 말대로 백용호 씨의 백용호 씨의 백만원 재산권은 남수의 손을 거쳐 정란에게로 올마가니 이때 황선생님의 황교장이 아무리 황교장이 아무리 음몽에게 애걸해 보았자 결국은 상속권 소유자인 정란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될 것은 황교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정란은 아직 세상일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닌가 어른격인 음몽에게 한번 애원해 보는 것이 황교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산 상속권은 정란 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직 연세가 어리시고 그래서 부인께 여쭈어보려고요. 부인께서 후원만 해주신다면 정란 씨인들 하고 황교장은 일단 숙였던 머리를 들고 음몽의 얼굴을 이모저모 따지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글쎄요. 제 힘 잘하는 데까지는 정란에게 권해보겠습니다만 어쩔런지요. 하여튼 교장쌤의 의사만은 잘 전하겠습니다. 음몽은 진심으로 황교장을 동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모자라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늙은이를 위로하였다. 황교장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동안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푹푹 피우더니 그런데... 하고 말머리를 돌리며 대체 그 해월이란 놈은 어떠한 놈이기에 그처럼 재주가 비상합니까? 온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오? 아무리 원한이 골수에 맺혔기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악인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원한이 있으니 하고 공공연하게 복수를 한다면 또 모르거니와 이건 비겁하게도 암암리의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헤쳐놓으니 원 그런 악인이 어디 있겠소? 하고 해월의 비겁한 행동을 적지 않게 흥분한 어투로 비난하였다. 글쎄 말이죠. 죽이려면 어서 한 칼에 죽여줬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것도 원 제 애비를 죽인 원수라면 또 모르거니와 이건 어린 시절에 철없이 저질러놓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만다하니 원 될 법한 이야기요 하면서 한 교장은 담뱃재를 제털이에 털어놓고 저기 안색을 가다듬으며 그런데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인은 어디 태생이십니까? 부하하니 평안도 태생이신 듯하운데 하고 젊은 미망인 음몽이 비록 우수를 띄었을 망정 화려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네, 저 평안도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하고 반문하는 음몽이 입술이 파르르하고 떨렸다. 아니에요. 말씨에 어딘가 평안도 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평안도 어디십니까? 저 신이주예요. 신이주. 황교장은 그리고 신이주. 음, 신이주면 하고 서너 번 퇴풀이하면서 양친께서는 두 분 다 안 계셨습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친의 존함은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주택소라 부르셨어요. 선생님, 그거 왜 물으세요? 아니요. 늙은이라니. 그저 젊은 사람들을 대하면 화재가 빈곤해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물어서 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자치님의 성함은 무엇인지요? 황교장은 그러면서 음몽의 입술을 가장 긴장한 낯으로 쳐다보았다. 음몽은 그 순간 이 늙은이가 별소리를 다 묻는다는 듯이 새침한 낯으로 상대방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대답하였다. 김옥녀라 부르셨어요? 김옥녀. 황교장은 그 순간 자기의 기대와는 그 무엇이 어그러진다는 듯이 아,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외로우신 몸이 요즘 얼마나 더 쓸쓸하십니까? 하여튼 위험에 빠지시지 않도록 몸 조심 잘하셔야겠습니다. 하긴 이처럼 경찰대 수비가 든든하니까 뭐 염려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자, 저는 그럼 하고 몸을 일으키며 저는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이처럼 불행 중에 계신 분을 괴롭혀서 염치 없는 이 늙은이를 과히 욕하지나 마십시오. 아, 선생님도 모두 제 힘이 모자라는 것을 한탄할 뿐이에요. 정남께는 선생님의 의사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과분의 말씀, 황송합니다. 하고 황교장은 밖으로 나왔다. 7월 초순, 무더운 날이었다. 황교장은 한강 기슭 어떤 조그만 정자나무 그늘로 찾아가서 맥고물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씻었다. 발밑으로 멀리 내려다 보이는 보트 때, 백사장에서 날뛰는 벌거숭이들, 7월의 한강은 젊은이들의 호화로운 청춘을 싣고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또 내일도 흐르건만. 일생이 길다면 긴 것이야. 젊은 시절에 꾸던 꿈이 바로 어젯밤 같건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황교장은 꿈꾸는 것처럼 물구러미 한강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을 그러고 서서 달콤한 회상에 잠겨있던 황교장은 흠... 하고 콧소리를 내면서 커다란 회중시계를 꺼내어 잠깐 들여다보고는 다시 집어넣으려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시계 뒷뚜껑을 손톱으로 열었다. 머리를 길게 따느린 처녀의 사진. 그 즈음 유불란 탐정은 햇볕이 뜨겁게 내려쪼이는 태평동 거리를 활기있게 걷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부청 호족가로부터 뛰어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황교장의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청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호족가에서 그가 발견한 사실. 그것은 황세민 씨의 국적이 조선에 있지 않고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의외의 사실이었다. 아메리카에 귀하한 황세민 유불란은 새하얀 파나마 몰을 벗어서 부채질하며 스틱으로 구두코를 툭툭 치면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황세민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아메리카로부터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아메리카 귀하인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국민인 줄을 세상 사람들은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서울시민으로서의 거주계를 부청에 제출했을 따름이었다. 그 어떤 희망을 품고 호족가를 찾아갔던 유탐정은 이 실로 뜻하지 않은 황교장의 신분에 접함으로써 기대는 엄청나게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하고 열병 환자처럼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하여튼 직접 황교장을 만나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부민관 앞에서 효자동 가는 전차를 잡아탄 유탐정이 효자동 종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성전문학교 정문을 들어선 것은 약 20분가량 후의 일이었다. 면회를 청하니 저번 유불란에게 속아 넘어간 늙은 소사가 수상한 놈이라는 눈치로 아래 위를 훑어보고 나서 오늘은 아침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한 후에 긴급한 용건이 있으면 자택으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황교장의 자택은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청운동 OO번지 조그마한 양옥이었다. 유탐정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다. 좁은 아마 정원에는 화단이 있고 화단 옆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것도 보이고 새 조롱도 달리고 늙은 독신자의 취미를 엿볼 수 있었다. 유불란은 마침내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안에서 찌르릉 찌르릉 울리더니 이윽고 늙은 어멈이 나오면서 유불란을 맞이하였다. 황선생 댁에 계신가요? 지금 계시지 않는답시오. 언제쯤 돌아오실런지 모르시죠? 글쎄 오시다. 아침에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는답시오. 아마 곧 돌아오실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말에 유불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현관을 나섰다. 그때 유불란은 정문에서 한 장의 엽서를 들고 현관을 향하여 들어오는 우편 배달부와 바로 뜰 한복판에서 마주쳤다. 황세미씨? 하고 배달부는 유불란을 이 집 주인으로 착각했는지 손에 들었던 엽서를 내주고는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는 듯 바쁜 걸음으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린다. 유불란은 엽서를 받아들고 이 집 엄 엄에게 전달할 셈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무심중 엽서를 들여다보았다. 서면에는 지극히 간단한 문구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오늘 밤 10시 정각에 귀하를 방문할 예정이 오니 준비는 착실히 해두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명도 없고 주소도 없다. 보통 때 같았으면 별로 주의도 안 했을 것이나 때가 때인지라 유불란은 무엇인가 지적할 수 없는 그 어떤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는 엽서를 현관 문틈으로 던져놓고 정문을 나섰다. 효자동 정류장까지 나온 유불란이 행길 옆 가게로 들어가서 담배를 사고 있는 바로 그때 명수대 음몽을 찾아갔던 황세민 교장이 전차에서 내렸다. 그래 공교롭게도 유탐정과 황 교장은 불과 몇 발자국 안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바른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불란이 담배를 사가지고 전차에 올라탔을 즈음에는 황 교장은 벌써 효자동 종점에서 왼편으로 꺾어져 한참 동안 걸었을 때였다. 황 교장은 자기 집 현관을 들어서면서 발부리 앞에 떨어져 있는 한 장의 엽살을 발견하고 허리를 굽혔다. 황 교장은 허리를 펴면서 누가 보지나 않나 하고 두려워하는 눈동자로 주위를 한번 살펴본 후에 구두를 벗었다. 그때 늙은 어머미 마주 나오면서 인사를 하였다. 인제 방금 손님이 찾아오셨는뎁쇼. 누가 누구신지 성함은 말하지 않고 쪼 검은 안경을 쓴 키가 후리후리한 검은 안경 음 유불란 담정이로구나 하였다. 저번에도 검은 안경을 쓴 사나이가 학교로 찾아와서 자기의 서랍을 뒤지고 가지 않았는가 다시 찾아오시겠다고요 하는 어머미 말을 들은 채 만취하고 무거운 표정을 이마에 그리면서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에 들어가자 그는 뜰에 면한 커튼을 열어젖치고 피곤한 몸을 털썩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턱을 고인 다음 주녀에 걸린 새초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밤 10시에 온다고 하고 중얼거리면서 포켓에서 문제의 엽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황교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엽서를 들여다보는 황교장의 얼굴에는 점점 심각한 온해의 빛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4시, 5시, 7시 시간은 쉼없이 지나간다. 8시에 저녁을 먹고 난 황교장은 엄엄을 불러들였다. 오늘 밤은 특별히 여가를 줄 테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놀다 오시오. 늦어지면 내일 돌아와도 괜찮고 하는 주인의 말에 늙은 엄엄은 기뻐하며 그럼 저 동대문박 딸의 내 집에나 갔다 옵죠.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변덕을 부리면서 나가버렸다. 엄엄이 밖으로 나가자 황교장은 오뚜 의자에서 일어나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8시에 30분 10시에 오겠다고 했으니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방바닥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황세민 교장. 그러다가는 시계를 또 쳐다보고 시계를 쳐다보고는 또 방 안을 돌아다니고 마침내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9시를 치는 쾌종 소리를 듣는 순간 흐흐흐흐흐흐흐흐 하고 길게 그리고 깊게 한 번 신음한 후에 저편 구석에 놓인 책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포켓에서 조그만 열쇠 한 개를 꺼내어 책상 맨 밑 서랍을 열고 서랍 속에서 손수건에 싼 무슨 뭉치 하나를 끄집어냈다. 황 교장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들창의 커텐을 깊이 내리웠다. 정원에는 아직 황혼이 남아있고 무더운 여름밤은 어둡기 시작했다. 황 교장은 손수건에 싼 조그만 뭉치를 끌렀다. 그것은 한 자루의 권총이었다. 그는 감개무량한 듯이 피스톨을 어루만져보았다. 그리고 그는 권총을 들고 벽에 걸린 시계를 켜놓았다. 채칵! 하고 자물쇠를 당기는 소리. 황 교장은 다시 책상 서랍에서 탄환을 꺼내어 권총에 재운 후에 포켓에 쓸어넣고 또 시간을 보았다. 10시가 거의 가까워 온다. 모든 것을 결심한 듯한 황 교장의 얼굴에는 벌써 초저도 보이지 않고 온해도 보이지 않는다. 침착할 대로 침착해진 황새민 교장이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정각 10시 그래도 현관에는 아무 소식도 없다. 황 교장은 포켓 위로 피스톨을 어루만져보면서 손님을 기다린다. 10시 10분 찌르릉하는 초인종 소리가 돌연 텅 빈 집안을 울린다. 현관에 누가 온 모양이다. 그래도 교장은 의자에 앉은 채 일어설 줄을 모른다.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처럼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초인종 소리가 또 찌르릉 하고 이번에는 길게. 그리고 세차게 울렸다. 어머미 외출했으니 황 교장 밖에 마중 나갈 사람이 없건만 그는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모른다. 또 찌르랑 초인종은 마침내 세 번째 울렸다. 그래도 돌부처와 같은 황 교장이다. 멀리서 전차 소리가 웅하고 들려온다.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황 교장은 여전히 의자에 파묻혀 있고 그러나 초인종 소리는 다시 울려오지 않았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드르륵하고 들린다. 거센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린다. 그리고 한참 있다 슬그머니 도우가 열리면서 한 사람의 사나이가 그림자처럼 쑥 황 교장 앞에 나타났다. 황치인 노크도 하지 않고 황 교장 앞에 쑥 나타난 사나이 왼편 볼 위에 굵다란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보기 흉한 칼자리를 가진 나이가 오십쯤 되어 보이는 키가 극히 적은 사나이다. 사나이는 캡을 벗지도 않고 양복 우쩌고리에 양손을 꽂은 채 등으로 도우를 떠밀어 닦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들창을 등지고 묵묵히 앉아있는 황 교장을 역시 묵묵히 노려보았다. 얼굴빛이 유달리 까만 것은 항상 뜨거운 태양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부수수하니 자란 수염도 깎지 않고 입에는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고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어딘가 해상 생활을 하는 선부 같기도 하다. 준비는 적실히 해뒀 줄 아는데 수상한 사나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것은 벌써 하나의 권력을 표시하는 엄연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황세민 씨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사나이를 묵묵히 쳐다볼 뿐이다. 준비는 작실할 테지 사나이의 목소리는 조금 높아졌다. 약속대로 삼만원을 삼만원은 삼만원 점점 찌그러져가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나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말이지? 헤헤헤 사나이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이빨 사이로 히히히 히히히히 하고 굴러나왔다. 아, 그 무서운 이빨 짐승의 치아처럼 커다랗고 신노런 이빨 삼만원이 아깝단 말이지? 헤헤헤헤헤 사나이는 그 구리처럼 신노런 이를 보이면서 짐승처럼 히히히 하는 웃음을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오싹 끼치는 무서운 웃음이었다. 할 수 없지! 하고 뱉는 듯이 삼만원이 아깝다면 할 수 없거든.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해성전문학교 교장 황세민 씨가 헤헤헤 사나이는 그러고 황세민 씨의 앞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황세민 씨가 조선교육계의 은인인 황세민 교장이 헤헤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삼만원 아니라 삼십만원도 아깝지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자 황세민 씨는 계산이 좀 어두워 이에 타산이 박지 못하거든 하고 그는 말을 끊었다가 아니 아니 내가 지나친 생각을 했군 하여튼 나는 오늘 밤 약속대로 삼만원을 받아 가면 그만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을 벌려 놓았자 결국 내 입만 달아 빠지고 그리고 팔뚝시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이번에는 좀 강경한 태도로 황세민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대답하게 대체 어떻게 할 셈이야 그렇게 잠자코만 앉았으니 그럼 그대는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말인가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황세민 씨가 돌연 악마 하고 외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큼 이 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큼 이 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큼 네 사정을 보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삼만원은 또 무슨 삼만원이란 말인가 하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악인은 악인대로의 의리와 우정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너같이 배떼기 속까지 썩어져 버린 놈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어서 나가 어서 이 방으로부터 못 나갈 테냐 그러나 사나이는 조금 더 두렵지 않은 모양으로 어깨를 한 번 들썩거리며 흥! 날 보고 도리어 악인이라고? 백영호를 죽인 게 그게 누구였던가? 그만했으면 삼만원쯤은 아깝지 않을 텐데 하고 신누런 이빨을 내보였다 뭐가 어때? 그 순간 황교장은 마치 눈에서 불덩어리가 솟아나는 것 같이 외쳤다 백영호 씨를 죽인 게 대체 누구였다가 물었을 따름이야 뭘 그리 놀랄 게 있나? 어? 신누런 이빨을 가진 수상한 사나이는 상대방에 관한 모든 비밀을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다는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힘과 권력을 보이기 위하여 한층 더 침착한 태도로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시위운동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백영호 씨를 죽였다? 그리고 백남수도 죽이고 백남수를? 황교장은 모든 것이 꿈같다는 듯 얼마 동안 어리벙벙하니 서 있다가 대체 군은? 하고 어지간히 침착한 음성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군은 대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백영호 씨와 백남수 군을 해안 범인이 이 황새민이란 뜻인데 그게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가 자네가 아무리 악당이기로 그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입에 담는단 말일까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흥! 하고 입을 한번 삐죽한 다음에 그거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내 입으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순일이고 하여튼 자네와 백영호 씨와 관계를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만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니겠고 그때 황교장은 화를 벌컥 내면서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혹시 나의 과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에게서 3만원이란 돈을 취해가겠다면 또 모르거니와 비굴하게도 그 3만원을 조건에 엉터리 없는 백영호 씨 살해 사건까지 끄집어 넣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그야 물론 백영호 씨와 남수근이 살해를 당한 그 시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설명하면 그만이거니와 그것과는 별 문제로 네가 만일 끝끝내 나의 생활을 협박하고 괴롭힌다면 나는 도저히 너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없어 그처럼 유아한 황교장의 얼굴에는 어느새 점점 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이상 더 참을 수가 없다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장엄한 결심이 그의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나의 요구를 용감하게 물리치겠다는 의민가 그럼 하는 수 없지 할 수 있나 사나이는 그때 또 한 번 어깨를 축혀 올리면서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야 돈을 채 마련하지 못했다면 지금으로부터 꼭 하루만 더 참아주지 꼭 하루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알아? 24시간 24시간만 더 여유를 줄 테니까 24시간이면 적어도 사회적 명망이 높은 황새미 교장쯤이면 돈 3만 원쯤이야 뭐 더구나 백영호 씨의 100만 원 재산이 남수의 손을 거쳐 정란의 손으로 굴러들어간 이쯤 공작부인 조봉아 씨를 잘 삶아 놓으면 대금 70만 원이란 돈이 자네 수중으로 굴러들겠다 그 70만 원에 20분지 1쯤으로 이 불쌍한 친구를 구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가네 꼭 24시간이라네 그리고 사나이가 그 추악한 얼굴에 신누런 이를 내보이면서 히히히 하고 두세 번 웃어댄 후 발걸음을 돌려 복도로 나가려는 그 순간이었다 포켓에서 피스톨을 꺼낸 황교장의 손이 사나이의 뒤떨미를 향하고 번쩍 들리었다 사나이의 등골을 향하여 번쩍 들인 황새민의 권총 뒤이어 히히히 하고 고요한 밤공기를 울리는 총소리 한 방 그러나 황새민 씨의 피스톨은 사나이를 쓰러뜨리는 대신 바로 머리 위에 메어 달렸던 전등을 쏘았던 것이다 깜깜한 방 안 황새민 씨가 피스톨을 번쩍 든 그 순간 바로 등 뒤 커텐 사이로 양복을 입은 어떤 사나이의 주먹이 쑥 나타나면서 황새민 씨의 권총을 든 손목을 탁 쳤던 것이다 어이! 하고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의 놀라는 소리와 이게 누구야? 하고 황교장의 부르짖는 소리가 일시에 들렸다 그러나 방 안은 오치를 한 듯 캄캄하다 황교장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누가 들창을 넘어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기척이 보인다 누구야? 누구야? 하고 고함치는 황교장의 물음에는 대답이 없고 도어를 획하니 열어젖히며 복도로 뛰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 황교장은 얼마 동안 어리벙벙하니 서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정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꿈결처럼 들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황교장은 자세한 사정은 몰랐으나 그놈은 자기 짝패를 들창밖에 파수시켜 놓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군이 센 놈이란 할 수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촛불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중 황새민 씨의 서재로부터 뛰어나온 두 사나이의 시커먼 그림자는 효자동 종점을 향하여 어둑어둑한 골목을 손살같이 다름질치고 있었다 앞선 놈은 키가 적고 뒤선 놈은 키가 크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두 사나이가 같은 파당 같지는 않았다 앞서서 등 뒤를 힐끗힐끗 돌아다보면서 다름질치는 키 적은 사나이는 틀림없이 저 신누런 이빨을 가진 무서운 사나이며 그 뒤를 역시 죽어라 하고 따라가는 키 큰 사나이는 분명히 유불란 탐정이었다 효자동 종점이 가까웠을 때 두 사람의 사이는 불과 10미터밖에 안 되었다 그때 유불란은 아차! 하고 외쳤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보다 약 10미터쯤 앞선 그 사나이가 지금 막 떠나가는 전차에 휙 하고 올라탔던 때문이다 닥쳤던 개 지붕마루 쳐다보듯 유불란은 멍하고 어둠 속으로 점점 적어져가는 전차의 뒷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요행으로 전차가 총독부 앞으로 커브를 했을 바로 그때 손님을 태워가지고 온 한 대의 자동차가 유불란 옆에서 멈췄다 빨리빨리! 유불란은 자동차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외쳤다 윙 하고 달아나는 자동차 저 앞에 가는 전차를 따라가 주게 그러나 자동차가 총독부 앞까지 다다랐을 때 전차는 벌써 거의 광화문에 정료하려 할 때였다 저 전차다! 속력을 내라! 속력을! 유불란은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이리하여 총독부 앞 넓은 길을 글자 그대로 비조처럼 몰아댄 유불란의 자동차가 광화문 전차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스톱! 하고 유불란은 구함을 쳤다 보수는 얼마든지 줄 테니 자네는 자동차로 스름스름 내 뒤를 따라주게 그런 말을 남겨놓고 유불란은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 고스톱의 시그널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다른박질 친다 과연 전차에서 내린 저 키 작은 사나이가 태평동 거리로 뛰어가지 않는가 사나이는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서자 조선일보 쪽을 향하여 나는 듯이 다른박질 친다 한참 가다가 하나씩 섰는 가로등 밑을 번개처럼 닿는 사나이와 그 뒤를 약 백미터가량 떨어져서 따르는 유불란 탐정 그렇다 이 신누런 이빨을 가진 괴한만 체포한다면 백영호 씨와 황세민 씨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건의 주인공인 도승해월의 정체를 청천백일하에 폭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불란과 괴한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진다 조선일보사를 지나고 보민간을 지나서 괴한이 부청 앞 넓은 마당을 본정적으로 향하여 횡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다 남대문 쪽에서 황금정으로 질주해 오는 한 대의 빈 택시 괴한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멈추질 않는가 아! 저놈이 택시를 멈췄다 여보 운전수! 빨리 저 택시를 따라가줘요! 하고 아까 효자동에서 광화문까지 타고 온 자동차가 그때까지 자기의 뒤를 스름스름 따르고 있던 것을 본 유탐정은 자동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렇게 외쳤다 예! 염려 마십시오! 약주값만 톡톡히 주신 라면이야! 약주값은 염려 말고 시퍼런 영감님 한 장! 그때는 벌써 괴한을 실은 택시가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황금정 쪽으로 손살같이 날고 있을 때였다 그 뒤를 따르는 유탐정의 자동차 과연 약주값 10원의 효과는 즉시로 나타났다 반도 호텔 앞까지 왔을 때에는 두 자동차 사이가 불과 50미터 황금정 내거리에 다다랐을 때는 30미터 그리고 거기서 왼편으로 커브해가지고 종로 4거리까지 왔을 때 두 자동차는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유불라는 아차!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어찌된 노릇인가 빈 택시가 아닌가? 텅 빈 객실 운전수가 수상스럽다는 얼굴로 택시를 멈추면서 대체 무슨 일이 생겼어? 하고 도리어 유불란에게 묻는 것이다 무슨 일이라니 이제 방금 부청 앞에서 태운 손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땅으로 찾았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연기처럼 없어진 사나이였다 아 그 키 작은 손님 말입니까? 어 얼굴에 칼자리가 있는 손님 그는 지금 본정통을 산보하고 있을 겁니다 뭐 본정통? 하고 반문하는 유탐정이었으며 하 속았구나 하고 재차 외치는 유불란이었다 그때야 유불란은 저 황치인의 요술을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감탄하였다 그 놈은 사실 지금쯤 본정통을 산보하고 있을 거다 하고 신음하는 유불란에게 택시 운전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손님은 왼편 문으로 자동차에 오르면서 아차 내가 긴급한 용건을 잊었구나 하고 외치며 운전수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남겨놓고 이번에는 바른편 문으로 내려서 우편국 쪽으로 뛰어갔습죠 뛰어내리면서 1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길래 꼬라지는 못생겼을망정 인사성 있는 양반이라고 난 또 기분이 좋아서 한참 몰아댔더니 근데 그가 도둑놈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벌써 타고 온 자동차에 다시 뛰어오르며 청운정 하고 부르짖는 유불란이었다 두 말할 것 없이 청운정 황세민 교장을 찾으려는 것이다 유불란 탐정이 다시 자동차를 몰아 청운정 황교장의 집을 찾았을 즈음 황교장은 서재 팔거리 의자에 깊이 파묻혀 그 어떤 심각한 명상에 잠겨있었다 아 그럼 그것이 유불란 씨였었습니까 나는 또 그놈의 배거리인 줄만 알았죠 유불란의 설명을 듣고 난 황교장은 단지 그것 한마디뿐 그 밖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다 그런데 황선생 하고 그때 유불란은 안색을 가다듬고 황교장을 쳐다보았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 황선생의 입장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황선생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장은 아무 대답도 없다 왜 그런가는 제가 새삼스러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것저것 선생님께 질문을 바라는 것보다 선생님이 자진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의욕을 풀어주신다면 이상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하고 황교장을 다시 한번 빤히 쳐다보았으나 황교장은 그저 푹푹 담배만 피울 뿐이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생님과 백용호 씨의 관계 그리고 오늘 밤 여기 나타나서 선생님께 3만 원을 간청하던 그 괴안과 선생님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의 입을 빌어 말하면 백용호 씨와 백남수 씨를 해친 것이 선생님이라는 의미 같았었는데 그러나 그건 저로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만큼 어째서 그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만족한 대답을 선생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그때 비로소 황교장은 대답하였다 오늘 밤 유불란 씨가 제게 보여준 호의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의 나로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함을 역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장은 그리고 에헴하고 한번 기침을 한 다음에 어째서 그놈이 나를 일부러 백용호 씨와 백남수 군을 해친 범인이라고 인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나 역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단지 그 점에 대한 변명을 해드리면 그만이겠고 그 외에 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유감된 일이 남아 유불란 씨의 의혹은 하나도 만족하게 풀어드릴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백용호 씨가 살해를 당한 시각에 나는 지금 앉아있는 이 서재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은 우리 집 식무일 것이며 백남수 군이 살해를 당한 시각에는 내가 학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학교 소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무슨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유불란 자신이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하고 그 외에는 오불관연이라고 뚝 잡아떼는 한 교장의 태도였다 아니오시다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니까 조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황 선생께 묻고자 하는 것은 백용호 씨와 선생의 관계옵시다 아까 그 괴한의 말을 빌 것조차 없이 선생과 백용호 씨 사이에는 비단 70만 원 제공 문제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델리케이트한 관계가 잠재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오시다 유불란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백용호 씨와 나와의 관계는 70만 원 제공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한 듯한 황 교장의 태도에 유불란은 잠깐 동안 묵묵히 앉아 있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선생이 그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신다면 나로서 이상 더 이렇다 저렇다 모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침묵으로서 일관하신다면 문제는 오직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결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이 만약 임경부의 귀에 들어간다면 대단히 재밌는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유불란은 포켓에서 한 장의 사진 남수가 살해를 당한 직후 남수의 포켓에서 수척과 함께 빼낸 문제의 처녀 사진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내놓았다 선생도 이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신다 싶은데 하고 한 교장의 안색을 살피는 순간 에이 하고 놀라는 황새민 씨였다 이것은 남수근이 어디선가 주었다는 사진인데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와 똑같은 것을 백용호 씨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직후 2층 미술품 수집실에서도 한 장 주었습니다 물론 해오리가 떨어뜨린 것에 틀림없는데 한 교장의 얼굴에는 일순 걷잡을 수 없는 원의의 빛이 뭉게뭉게 떠돌았다 선생은 이 사진 속의 인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교장은 그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릅니다 나는 그런 인물을 조금도 모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모르신다면 그건 역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선생은 저 무서운 부부함의 비밀도 모르실 것입니다 부부함의 비밀? 뭐? 부부함의 비밀? 그 말이 유불란의 입에서 떨어지자 한 교장은 외치며 후다닥 의자에서 뛰어 일어난 것이다 그것조차 모르신다면 전 그럼 이만 오늘 밤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유탐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 고함치는 한 교장의 목소리를 등 뒤에 들으며 창황한 발걸음으로 황세민의 집을 나섰다 그렇다 황세민 씨의 입으로부터 그러한 비밀이 손쉽게 줄줄 터져 나온다면 탐정이란 일이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유불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열두시가 가까운 밤거리를 전차도 탈 생각 없이 태평동 자기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왔다 현관을 들어서니 젊은 서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보 갔습니다 하고 앞서서 2층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어디서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샌프란시스코 두말할 것 없이 로스안젤리스에 사는 사립탐정 존 피터로부터 온 전보일 것이다 과연 전보는 존 피터로부터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엄 앤더슨과 황교장에 관한 전보인데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간단히 적혀 있었다 윌리엄 앤더슨은 당시에 명망있는 목사 20년 전까지 남진아해에서 해적 생활을 계속하던 황세민 상세한 것은 후보로 피터 오상옥의 귀경 황세민이 해적이었다? 전보를 구겨지고 부르짖는 유불란 탐정이었다 황교장의 과거가 결코 순탄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만은 유불란도 벌써부터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암흑의 일면을 가진 황세민인 줄은 실로 예측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저 신노런 이빨을 가진 괴상한 사나이에 어딘가 해상 생활자인 듯 씹던 풍채와 해적이라는 무서운 과거를 가진 황세민과를 아울러 미루어 볼 때 황교장과 그 괴한과의 관계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어렴풋이 머리에 떠오르는 유불란이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황교장과 괴한은 같은 해적시대의 친구였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괴한은 옛적 친구였던 황교장의 그 어떤 비밀 그 어떤 중대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황교장의 손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번번이 갈치해 가곤 한 것만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해적이었던 황세민 교장 흠 하고 유불란은 다시 한번 신음하듯 충얼거리며 그러면 그 해적이었던 황교장과 해월의 손에 무참히 죽은 백영호 씨와는 대체 어떠한 관계가 잠재 있을까 백영호 씨와 황교장과 황교장과 복숙이 해월과 이 세 사람이 다같이 꽃같은 인물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유불란은 새로 한시가 거의 가까운 경성시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광화문 내거리에 오다가다 선 가로등불이 여름밤 무더위에 피곤한 듯 졸고 있다 그때 탁상 전하의 벨이 고요한 밤공기를 뒤흔들며 요란하게 울렸다 유불란은 그 어떤 예감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소화기를 들었다 유불란입니다 어디십니까 명수대입니다 주 은몽 씨를 경비하는 임세훈이 오시다 저기 흥분한 임경부의 목소리였다 아 네 그런데 이밤에 왜 그러십니까 무슨 병개가 하고 묻는 유불란의 말에 아니오시다 아직 병개는 없지만 하여튼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라 오상옥 변호사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와서 지금 막 경성역에 내렸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 신변이 대단히 위태롭다고요 여행할 목적은 충분히 달했으나 여행 중 수차나 해월의 습격을 받아가면서 간신히 경성역까지 피해왔지만 경성역에서 명수대까지 오는 도중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 변호사는 지금 사례를 당한 백남수 씨와 똑같은 처지에 서 있는 사람이니만큼 어느 때 어디서 해월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경비대를 경성역까지 파견해 달라는 전화가 와서 나는 은몽 씨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순 없고 해서 본소를 전화를 걸어 십여 명의 경비대를 보냈는데 하는 임경부의 보고를 들은 순간 유탐정은 나도 곧 가겠습니다 그런데 임경부께서는 절대로 은몽 씨의 신변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월라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다시 말을 이어 그리고 임경부께서 본소로 전화를 걸어 삼청동 정란 씨를 경비할 순경 약 5, 6명만 파견해 주시도록 힘써 주십시오 하는 말에 임경부는 삼청동은 뭐 경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정란 씨야 뭐 그리 위험하지 않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문학수가 계시고 아닙니다 은몽 씨보다도 정란 씨의 신변이 더 위태합니다 그러니까 곧 수비를 해 주십시오 유탐정은 대답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전화를 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태평동 자기 집을 뛰어나온 유불란 탐정은 때마침 지나가는 빈 자동차를 잡아타고 깊어진 여름 밤거리를 곧장 명수대를 향하여 질풍처럼 달리고 있었다 오 변호사가 여행 중 수차나 해월의 습격을 받았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게 했는가는 나중에 이르러서 알려질 것이나 하여튼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상탑을 뿌리채 뒤집어었고야 말았던 것이다 해월이가 어느새 그리고 어떻게 오상억의 뒤를 따라갔던가 그것이 유불란 탐정으로서는 도저히 풀을 내야 풀 수 없는 한계의 신비였다 만일 유불란의 추리가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다면 해월은 도저히 오 변호사의 뒤를 따라갈 여유가 없었던 때문이었다 모를 일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열병 환자처럼 충얼거리는 유탐정은 그 순간까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오상억의 보고에 눈앞이 아찔해짐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나의 출발점이 너무 공상적이었고 너무 탐정소설적이었던 탓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지금 탐정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한계의 생생한 현실 속의 인물이다 담정은 모름지기 리얼리스트여야 한다 로맨티스트여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인적이 끊어진 한강 인도교를 건너면서 한 유불란의 마음속의 외침이었다 유불란의 머리는 혼란할 대로 혼란하였다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의혹의 실마리를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랐다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에게 타일러 쓸 즈음 자동차는 벌써 명수대 공작 부인의 저택 현관 앞에서 멎었다 여기저기 정원내를 파수하는 경찰에게 인사를 받으며 유탐정은 현관을 들어서 2층 응접실로 올라갔다 유불란은 층층대를 올라가면서 그 층층대의 한층 한층이 자기와 공작 부인 주오몽의 지나간 로맨스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우울하기 비할 데 없으면서도 한편 초콜릿 맛처럼 달콤한 감정이 사르르 하고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일에 지나지 못하였다 해월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응접실에는 임경부와 은몽이 마주 앉아 있었다 오 변호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오 변호사가 돌아왔다죠 유불란은 임경부와 은몽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그렇게 물었다 네, 아까 전화로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오 변호사의 신변에는 항상 해월의 감시의 눈초리가 떠나지 않는다구요 임경부였다 이 같은 밤중에 오시라고 해서? 하고 은몽은 적지 않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유불란을 바라보았다 오 변호사가 여행을 떠난 지 벌써 닷새나 되었죠? 네, 꼭 닷새만이에요 그런데... 하고 이번에는 임경부를 향하여 물었다 그동안 은몽 씨의 신변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습니까? 잠깐 무엇을 생각하던 임경부는 아까 유불란 씨 말씀대로 삼청동 정란 시댁의 경비를 파견했습니다만 은몽 씨보다도 정란 씨가 한층 더 위험하다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유불란은 순간 무척 당황한 얼굴로 그것은 단지 나의 부질없는 추측이니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뒷말을 이유려 하던 바로 그때였다 그때였다 경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도착한 오상억 변호사가 종이창처럼 창백한 낯으로 응접실 안으로 들어섰다 창백한 얼굴로 허둥지둥 들어서는 오상억 변호사를 맞이하는 임경부 유불란 주은몽 일동은 엄숙한 표정으로 오상억을 바라보았다 오상억은 의자에 몸을 던지듯 털썩 주저앉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에 후... 하고 긴 한숨을 지었다 일동은 말이 없다 여름밤은 깊을대로 깊어가고 방 안은 어지러운 침묵에 가득 찼다 대리석처럼 싸늘하고 백납처럼 새파란 오상억의 얼굴 한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이 도무지 열릴 줄을 모른다 그 굳게 담은 오상억의 입술을 임경부는 호기심에 빛나는 눈동자로 쳐다보았고 음몽은 어린애처럼 울상을 하고 바라보았고 유불란은 가장 엄숙하고 가장 심각한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여행하신 목적은 충분히 달하셨어요? 하고 먼저 그 무서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음몽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오상억은 시선을 돌려 싸늘한 눈초리로 음몽을 바라보더니 이웃고 다시 임경부를 향하여 머리를 돌리며 대단히 비겁한 말씀입니다만 이 집 주위의 경비는 든든하겠죠? 하고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아, 그것만은 염려 마시오 정복 사복을 한 십여 명이 정원과 정문 밖에서 엄중히 경비하고 있으니까요 개새끼 한 마리라도 기어들을 수 없을 만큼 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임경부의 말을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보며 좀 더울지 몰라도 들창문을 전부 잠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도 자물쇠를 잠그고요 하고 청하였다 그렇게 안심이 안 된다면 잠그죠 그러나 그럴 필요는 조금 더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들창 밖에 정복 순경이 지켜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잠그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남수군이 사례를 당했을 때도 도어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때 유불란이 일어서면서 만사는 든든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더워도 오상욱 씨 말씀대로 사방 문을 꼭 잠급시다 하고 손수 돌아가면서 들창과 도어를 꼭꼭 잠가버렸다 자 이만했으면 아무리 해월일지라도 이 방 안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넣지 못할 테니까 그렇다 해월이가 아무리 위대한 힘과 초인적 재주를 가졌더라도 이같이 커다란 그물처럼 사방팔방을 봉해버린 방 안에야 어찌 감히 침입할 수 있을 것이랴 자 안심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방은 여행이 천장에 구멍도 뚫리지 않았으니까 하고 도로 제자리에 돌아 앉았다 그제야 오상욱도 어지간히 안심한 듯 아이스커피를 한꺼번에 쭉 들이키고 나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으로 잠깐 동안 복잡하게 떠오르는 사념을 가다듬은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이번 여행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사진 속의 처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고 일동을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그가 오상욱의 말이 입술에 떨어지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음몽은 재빠른 말씨로 그렇게 물었다 의외의 인물 뜻하지 않았던 실로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한층 더 무서운 비밀을 나는 알았습니다 무서운 비밀 인경부와 음몽이 동시에 이렇게 판문하였다 그렇습니다 살인계 해워리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해워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으셨다고요? 하고 음몽은 영겁어 물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워리가 이 거칠은 세파에 탄생하기까지 그 무서운 비밀 그 악착한 숙명의 실마리를 발견했죠 그럼 해워리도 역시 백영호씨 고향인 평양 땡천 사람입니까? 하고 물은 것은 임경부였다 그렇습니다 역시 땡천서 출생한 해워리였죠 아 저 부부함에서 벌어진 무서운 죄악 경탄하듯 이야기하는 오상혁이었다 부부함의 죄악? 오상혁의 이야기에 항상 그리고 누구보다도 놀라는 것은 음몽과 임경부였다 부부함의 죄악이란 뭐예요? 부부함의 죄악이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 못할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부부함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탐지했기 때문에 이것 좀 보십시오 나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고 오 변호사는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자기의 파나마 모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총알구멍 아니에요? 음몽은 놀랐다 그렇습니다 해워리가 쏜 탄환구멍이죠 아 무서워 어쩌면 음몽은 오그라질 듯이 몸을 움크리는 것이었다 다행히 탄환은 모자 꼭대기 손잡이를 옆으로부터 꿰뚫었던 것이다 한치만 더 낮았더면 탄환은 오상혁의 이마를 산적처럼 옆으로 꿰뚫고 지나갔을 것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요 하는 임경부의 말에 그러나 나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하고 다음 말을 이유려 할 때 아 오상혁 씨 하고 그의 말을 막는 것은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유불란이었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중단하여서 죄송합니다만 오상혁 씨가 서울을 떠나서 부부함의 비밀을 탐지하기까지의 자세한 경로를 한번 체계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상혁도 유탐정의 말을 옳다 여기고 잠깐 동안 착잡한 머릿속을 더듬으려는 듯 말을 끊었다가 내가 땡천에 도착한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하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땡천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동강 하루에 접한 조그만 읍인데 하구에 있는 진남포와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격리됐죠 인가가 약 삼사백코나 될까요? 동편은 대동강에 임했는데 깎은 듯이 절벽이 솟아있고 남서 복 3면은 수림이 무성한 땡산의 연봉이 평풍처럼 땡천읍을 빙 둘러쌌습니다 평양서 진남포행으로 바꿔 타고 진지동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자동차로 한 시간 동안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땡천읍인데 하구 오상혁은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땡천읍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얼마 동안 읍내를 이리저리 싸다니다가 금강 여인숙이란 조그만 간판이 붙은 객주집 비슷한데 들어가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은 후에 주인을 불렀죠 이 집 주인으로 말하면 나이가 한 30여세쯤 되어 보이는데 20여 년 전까지 이 고울에 살고 있던 백용호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더니만 그는 잠깐 동안 백용호 백용호 하고 중얼거리더니 아 저 지금 서울 어디서 산다는 그 백용호 씨 말씀입니까 하고 그때야 비로소 생각난다는 듯이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상혁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주인은 나를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거 이상하였다 요 얼마 전에도 서울서 내려왔다는 젊은 신사 한 분이 우리 집을 들렸었는데 그분도 역시 백용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디다 나는 원래 타 거울에서 들어온 사람이 되어서 20년 전에 일은 모르는데요 하는 것을 보니 그가 신문을 통 읽지 않는다는 사실과 얼마 전에 서울서 왔다는 사람이 남수군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죠 그래 이번에는 그 거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는 면장을 찾아갔죠 면장은 연세가 40을 훨씬 넘은 사람으로서 내가 명함을 내고 백용호 씨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벌써 저편에서는 나를 신문지상으로 안보양인지 아 선생님 오상혁 씨입니까 하고 저기 놀라는 얼굴로 백남수 씨가 또 상해를 당했다죠 하고 신문지상에서 읽은 지식을 나열합디다 면장의 이야기를 들은 즉 남수군도 역시 그를 찾아갔다는 것인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어느 정도까지 백용호 씨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면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백남수 피살 사건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자기의 신변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때 남수군에게 한 것과 대동소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오상혁 변호사는 잠깐 동안 말을 끊고 일동을 바라보았다 호기심에 가득 찬 임경부와 은몽의 눈동자였다 그러나 유불란마는 아무런 감동의 빛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오상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면장이 오상혁에게 한 이야기를 대강 추려서 말하면 다음과 같았다 백용호가 땡천읍을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이십여 년 전이었다 그런데 백용호는 어려서부터 양친을 여인 고아로서 그의 백부인 백준모의 손에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한다 칠팔십만 원 아니 백만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본래 백용호 씨의 아버지 백창모도 그만한 재산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러나 백창모는 천성이 호탕하여 계집과 도박과 술로 말미암아 재산 전부를 탕진하고 그가 죽을 즈음에는 겨우 사오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백창모가 죽은 것은 아들 백용호가 겨우 여섯 살 되는 해 봄이었다 백창모의 형 백중모는 조카 아들 백용호를 가련하다 하여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친아들처럼 길렀던 것이다 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천성이 총명한 영호를 삼촌 백중모는 자기 친아들 문호보다도 더 귀여워하고 아끼었다 백중모의 외아들 문호는 영호보다 세 살 위였다 문호와 영호는 친형제처럼 같은 집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성장하여 모두 이십고개를 훨씬 넘어선 어떤 해 여름 백중모의 친아들 문호는 불행하게도 대동강에서 멱을 감다가 그만 다리에 쥐가 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백중모의 비탄은 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친형처럼 따르던 문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것은 영호였다 그 이듬해 가을 백중모마저 세상을 떠난 후 삼촌의 유산을 상속한 백용호 씨는 읍내에서 장가들어 남철 씨와 남수근과 정란 씨를 낳아가지고 땡천읍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오상욱은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럼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예요? 하고 물은 것은 음몽이었다 네 그건 그때 나는 문제의 사진을 면장에게 내보였더니만 면장은 아 그건 말씀입니까 그것은 먼저 남수 씨도 가지고 왔던 사진인데요 하고 그는 사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악의 실마리 면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땡천읍에는 대대손손이 서로 원수같이 지내오는 두 가문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백중모의 조상 백 씨였고 또 하나는 문제의 사진 속의 처녀 선조인 엄 씨였다 백 씨와 엄 씨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지 그것은 면장도 자세히는 알 수 없었으나 추측헌데 옛날부터 양가는 문벌 다툼을 무척 세웠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백중모의 조부대에 이르러서 백 씨와 엄 씨 사이에는 실로 입에 담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서운 사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 씨가 엄 씨를 죽였다던가 엄 씨 편에서 백 씨 문 중에 한 사람을 해쳤다던가 하는 하여튼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어도 그런 종류의 사정으로 인하여 백 씨와 엄 씨는 마치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지내였다고 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양가의 젊은이들이 혹시 산골짜기 같은 데서 서로 만나는 때가 있게 되면 그들은 입술에 거품을 품어가면서 제각기 제 조상이 훌륭하다는 것을 다투게 되어 마침내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다가 결국 이론으로 해결짓지 못하는 것은 힘과 힘을 다하고 생명과 생명을 내놓아서 승부를 맺곤 하였다고 이것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 출처는 명확치 않으나 땡천읍의 노인네들은 대개 다 그만한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 씨나 엄 씨는 모두 자손이 바른 집안으로서 백 씨네만 하더라도 아우인 백창모가 백용호를 낳고 죽어버렸고 형인 백준모의 외아들 백문호가 역시 24호세 때 대동강에 빠져 죽었으니 백 씨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백준모였고 백 씨를 길이길이 후세에 이어갈 사람은 단지 백준모의 조카 아들 백영호 한 사람뿐이었다 한편 엄 씨 가문에는 더 한층 손이 귀했다 백준모와 같은 세대의 인물로서 엄 도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엄 도현으로 말하면 백준모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으로서 엄 씨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엄 씨를 이어갈 만한 사내 자식이 없었다 청렴한 선비로서 일생을 보낸 엄 도현은 비록 자기의 대를 이을 만한 손이 없다 손치더라도 소 씨를 두어 사내 손을 보려는 그러한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전혀 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대를 이을 사내는 아니었을 망정 귀여운 딸 자식 하나가 그의 쓸쓸한 여생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 딸 자식의 이름을 여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분이가 16살 되던 해 가을 아버지 엄 도현은 귀여운 딸과 정숙한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 여분이야말로 문제의 사진 속 처녀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오상억 변호사는 후우하고 긴 한숨을 지으며 일동의 긴장한 얼굴을 둘러보았다 예? 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며 사진 속의 처녀가 그 여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엄더현의 무남독녀 엄료분이가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해워리가 어떻게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는 주은몸 그리고 배경호 씨는 또 어떻게 그 사진을? 하고 영겁어 묻는 임경부 그리고 항세민 씨는 또 어떻게 엄더현의 딸 엄둠 분의 사진을 가졌는가 이것은 유불란 탐정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불란의 머리에는 황세민이란 사람의 윤곽이 점점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엄더현의 외딸 여분이가 바로 저 문제의 사진 속 처녀라는 오상억 변호사의 말에 그럼 엄녀분이란 사람이 현재도 땡천읍에서 살고 있어요? 하고 주은몸이 가장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오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네 그것이 오상억은 점점 망설이는 모양이더니 지금으로부터 근 30년 전 그가 바로 19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 씨와 견훤이 적이던 엄신의 댁은 거기서 그만 끊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임경부였다 그렇죠 아버지 엄더현도 죽고 딸 여분이도 죽었으니까요 그럼 오 선생 해워리와 여분이란 사람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는 음몽의 물음과 그리고 백영호 씨와 여분이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임경부의 질문은 거의 동시였다 오상억은 거기서 다음 말머리를 찾으려는 듯이 잠깐 동안 주저하다가 하여튼 제 이야기를 좀 잔잔히 들어주시오 거기에는 실로 무서운 죄악의 실마리가 숨어 있답니다 하고 오상억은 그때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해월의 잔인한 눈초리를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덮은 모말과 같은 출입구란 출입구는 모두 잠궈버린 방 안 그가 기체로 변하는 재주를 가졌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한 이상 해월은 도저히 오상억의 이야기를 조지할 수는 통 없었다 면장은 대략 이상과 같은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하였죠 여분이가 어떻게 죽었으며 여분이와 백영호 씨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런 자세한 사정은 통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여분이가 죽은 것은 고양이 땡처눕이 아니고 어딘가 타곳에 나가서 죽었다는 사망계를 수리한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면장은 면석이 견습생으로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요 그래 그때 수리한 사망계를 한 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찾아봤더니 사망지는 평양 수옥리 땡땡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 여분이가 죽자 여분이 어머니도 고향에서 살 맛이 없었던지 얼마 되지 않은 가재를 정리해 가지고 땡처눕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분이의 사망지인 평양 수옥리를 탐지해 보셨습니까 하는 임경부의 말에 네 나도 처음에는 그럴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았죠 그러나 일은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여분의 지방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면장은 저번 백남수 씨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엄신의 지방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당시 엄시댁에서 머슴사리를 하던 홍소방 내외일 것이라고요 면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홍소방은 지금 50을 조금 넘어선 중늙은이인데 여분이 모친이 땡처눕을 떠난 후 그도 어디론가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본초가 죽어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젊은 계집을 하나 데리고 땡처눕으로 돌아와서 술장사를 차려놓았는데 그가 술만 한 잔 얼근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어야 살아나간다고 그리고 그는 어디 금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석 달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씩 금강을 갔다 오면 그의 호주머니에는 10퍼런 100원짜리가 연하문장 많을 때는 2, 30장씩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부리나케 홍소방 내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상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하여 나는 30년 전 엄시댁에서 머슴사리하던 홍소방 내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음부터 나는 나의 신변에 누군지는 똑똑히 알 수 없으나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그 어떤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 같은 인기척에 불현듯 뒤를 돌아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것이 살인귀 해오리였죠 그래 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항상 느끼면서 홍소방을 찾은 것은 그날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홍소방 내 술집은 조그마한 게을을 끼고 바로 달인목 옆에 있었다 기와집 2층으로서 낙가이가 5명이나 되는 것을 보니 홍소방의 주머니가 예상외로 충실한 모양이었다 아래층 온돌방에는 주정뱅이 술꾼들이 낙가이들을 가지고 희롱이 한창이다 서울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젊은 아내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찾아왔느냐는 한마디 물음조차 없이 부리나케 2층으로 뛰어올라가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호잔뱅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홍소방이 부채질을 연거포하면서 몸이 무겁다는 듯이 좁은 층층대를 내려오는 것이었다 웬 녀석이 또 찾아왔느냐는 극히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윽고 나와 홍소방은 2층 계울에 면한 시원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2층에는 그의 젊은 아내와 그의 전처 딸이라는 보기에 스물 대여섯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있다가 홍소방의 눈치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듣건대 그의 전처 딸은 근 20년 동안이나 어떤 공마단에 따라다니다가 바로 몇 달 전에 돌아왔다는데 보기에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벙어리였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하고 오상억은 이제부터가 이야기의 중요한 줄거리라는 어투로 일동을 둘러보면서 다탄 담배꽁초를 제터리에 던졌다 홍소방과 같은 악당도 세상엔 드물 겁니다 아무리 공교로운 말을 써서 달래보아도 글쎄 우시다 글쎄 그런 자세한 사정은 모른데도 그럽네다 그려 하는 단지 그 몇 마디를 가지고 나의 무릎을 끝끝내 회피하고자 하는 능청스러운 자였죠 그는 단지 내가 면장한테서 들은 정도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마치 칼로 배듯이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홍소방과 약 세 시간 동안을 아느냐 모르냐를 계속하다가 난 마침내 그의 앞에 시퍼런 백원짜리를 한 장 꺼내놨죠 그러나 홍소방은 눈 끝에도 차지 않는다는 듯이 원천만의 말씀을 다하십니다 백원짜리가 제 아무리 신통한 힘을 가졌기로 모르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하고 담배만 퍽퍽 피우죠 그래 이번에는 두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빙글빙글 웃기만 하길래 다시 다섯 장을 꺼내서 도합 팔백원을 그의 앞에 쭉 늘어놓았더니만 그때야 비로소 비굴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면서 마저 채워주시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오상억은 신이 나는 듯 이래하여 결국 천원을 받아 쥐고야 비로소 홍소방은 사실 말하자면 열 장도 싼 셈이죠 히히 하고 그 무르익은 대추처럼 시뻘건 콧구멍으로 한 번 웃어댄 후에 나의 귀를 잡아당겨서 자기의 입에다 갖다 대면서 부부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니까요 히히 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불러 술상을 차려다 놓고 다음과 같은 기나긴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동의 얼굴은 긴장할 대로 긴장해졌고 무더운 여름밤은 밀폐한 방안을 삼듯이 깊어간다 독자 재군이요 이제부터 백시 가문과 엄시 가문 사이에 벌어진 아름다운 로맨스인 동시에 무서운 죄악의 실마리를 이야기하고자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기어 올라가야만 한다 그것은 물론 홍소방의 입으로부터 아무런 질서도 없이 자변이 흘러나온 이야기를 오상옥 변호사가 자기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혹은 부원하고 혹은 생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질서 있는 로맨스를 구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리무중 잠겨있던 사건의 중요한 인물인 살인기 해월의 기구한 과거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듯 우리들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재군이요 재군은 벌써 면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백시와 엄시의 두 가문이 옛날부터 피치 못할 하나의 숙명적 원한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거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었으나 듣건대 백시의 조상 한 사람이 엄시의 조상 한 사람에게 실로 극악무도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백준모의 조상 한 사람이 시집가던 날 그것은 보슬비가 내리는 어떤 늦은 봄이다 엄도연의 조상 한 사람이 불안단과 작패하여 시집가는 도중에서 신부를 약탈해가지고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능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양가에서는 실로 저릿저릿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났다 신부를 능욕한 엄도연의 조상은 백시문 중에 복수의 습격을 받아 모참히 살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안에 찬 복수의 칼날은 그의 사지를 오리오리 찢어서 행길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조소와 증오를 받게 하고 시체는 굶주린 까마귀들의 양식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피의 역사를 가진 백지와 엄씨가 대대손손이 서로서로를 견원지적으로 삼아온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백준모는 아들 문호와 조카 아들 영호를 사람 없는 방에 불러다 놓고 그러한 과거를 가진 자기네 조상의 피와 능욕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에 엄도연은 우리의 적이다 원수다 하고 부르짖곤 하였다 엄도연을 학자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은 가장 청렴한 선비로 떠받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의 피에는 그와 같은 더러운 수성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엄도연이가 젠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를 가르쳐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라고 멸시하지만 아무리 고리대금업이라도 내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몸에는 그러한 더러운 핏줄기는 섞여 있지 않아 엄도연지 재깐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럴 때 백준모의 이야기를 옳다 여기고 조상이 받은 모욕을 자기 자신의 모욕처럼 분해하고 쓰라려 하는 것은 그의 조카 아들 영호였다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왜 엄가에게 복수를 안 하십니까 타오르는 듯 하는 조카 아들 영호의 눈동자를 귀엽다는 듯 바라보면서 시대가 다르다 옛날과는 달라서 힘과 힘 몸뚱이와 몸뚱이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을 때다 너의 조부께서 고리대금까지 하여가면서 축제에 힘을 쓴 것도 청빈을 유일한 재산으로 뻗치는 엄씨 일가에 대한 말하자면 시대적 복수에서였다 그러니까 그러나 큰아버지 그건 너무 소극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삼촌의 그 시들어가는 복수심을 항상 자극시키는 영호였다 백준모는 이처럼 타오르기 쉬운 영호를 무척 사랑하였다 자기와 같은 주견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엄가를 욕설하는 조카 아들을 무척 귀여워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백준모의 아들 문호는 한마디의 동의도 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다 자기 아버지 백준모와 자기의 사촌동생 영호가 그처럼 엄씨 일가를 아무리 미워하고 욕을 하여도 문호는 아직 단 한 번도 그들의 가담해 본 적이 없었다 문호는 언제든지 그들의 주고받는 흥분한 대화를 안색을 가다듬고 극히 엄숙한 태도로 잠자코 듣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백준모는 그 너무나 감동할 줄 모르는 자기 아들의 마음속을 헤아릴 바 없어서 너는 그대 조상이 받은 모욕을 조금도 쓰라리다 생각하지 않느냐? 고 물을 때가 있어도 문호에 굳게 담은 입술은 통 열릴 줄을 몰랐다 그러면 네 애비의 생각을 그르다 하느냐? 아버지의 음성은 차차 노기를 품고 높아갔다 그래도 대답이 없는 문호였다 그럼 너는 엄씨 조상의 그 짐승 같은 행동을 옳다 하느냐? 그러나 아무리 준열한 아버지의 다짐이 있을지라도 문호는 엄숙한 얼굴로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을 뿐이다 아버지 백준모는 마침내 참다 못해 에잇 고약한 놈 같으니? 하고 꾀액 소리를 치며 애비의 말이 아무리 그르다 해도 아니 설사 그르면 그르다고 자식으로서의 간원이 있을 법이지? 네 놈처럼 애비의 말을 처음부터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담뱃대로 성급히 노챗더리를 두드리면서 이놈 좀 얘기해봐라 쓰다 달다는 말이 없이 네가 그처럼 잠잡고 있는 데는 필경이 애비의 말이 네 귀에 거슬린다는 뜻일 게다? 이놈? 그러면 그렇다고 바른대로 말을 못해? 피고파기 짝이 없는 놈 같으니? 노우기가 충천한 삼촌을 만류하면서 그때까지 옆에 조용히 앉았던 영호가 문호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문호 형님 형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아버지 뜻이 이것이 간절하거늘 형님 어째서 그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형님도 백 씨의 혈육을 받으셨다면 아버지의 그 천만 번 당연한 말씀이 형님의 귀에 거슬릴리는 마음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낮추어 문호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이 그러나 삼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음성으로 형님 이번 기회에 그만 형님의 그 어려운 사정을 부친께 이야기해 보시죠 하는 말에 문호는 놀라며 뭐? 그럼 자네는 벌써 하고 수그렸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네, 형님의 비밀을 저는 모두 하고 비밀이란 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삼촌 백준모가 좀 들으라는 영호의 가장 자연스러운 꾀였던 것이다 뭐? 비밀? 문호가 무슨 비밀 가졌어? 하고 왈칵 달려드는 백준모에게 문호는 정중히 읍하면서 아버지, 불초 문호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단지 그것 한마디를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놈! 나가긴 어딜 나가 이놈! 하고 아들을 쫓아 나가려는 삼촌을 만류한 영호는 나지나마 엄숙한 목소리로 큰아버지, 면목 없소이다 선조에 대하여 베일 낯이 없소이다 뭐? 선조에 베일 낯이 없다? 네, 벌써부터 여쭙고자 할수나 아니, 대간절? 문호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하고 성급한 백준모는 조카 아들 영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영호는 숨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잠깐 동안 수심이 만면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머리를 들었다 큰아버지, 문호 형님이 엄료분과 하고 말끝도 채 맺기 전에 뭐? 문호가? 하고 외치면서 백준모는 눈앞이 아찔해짐을 깨닫고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문호가 엄료분과 대체 어찌 되었단 말이냐 로미오와 줄리엣 그날 밤 여부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방에 들어앉아서 조그만 책상에 몸을 기대고 깊어가는 여름밤을 외로이 지키고 있었다 이러한 외로운 밤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자고 맹세에 맹세를 거듭한 그리운 난금과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여부는 얼마나 기뻤으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말썽 많은 세상을 여부는 얼마나 미워했으랴 여부는 나이 자라 금년 19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날 여부는 처음 맛보는 그 비길데 없는 슬픔을 원수의 후손 백문호의 품 안에서 풀었던 것이다 여부나 슬퍼한들 뭐하니 사람이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는 거지 너도 나도 한 번씩은 죽는단다 싫어 싫어 난 안 죽을래 너도 죽으면 안 돼 하며 문호의 품 안에서 느껴올던 3년 전을 여부는 생각한다 하필 원수의 자손을 눈여겨볼 까닭이 어디 있느냐고 제 마음에 열 번 스무 번 물어본 여부였으나 사랑이란 도리어 그러한 데서 더 많이 생기기 쉬운가 보다 하였다 이윽고 여부는 몸을 일으켜 발을 반만큼 걷어들고 밖을 내다보았다 행여나 문호의 그림자가 보이지는 않을까 무더운 밤이건만 화단의 어린 창백한 달빛이 한결 시원해 보이기도 하였다 너 아직도 안 자니 안방의 불은 벌써부터 꺼져 있건만 어머니는 아직 잠이 들지 않으신 모양이다 잠이 안 와요 어머니 어서 자거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노라면 세월도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흐르는 법이란다 어서 자거라 어머니 어서 주무세요 잘해도 그래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해진다고 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글쎄 너도 철이 없지 그게 글쎄 될 법한 노릇이냐 너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만 넌 벌써 집을 쫓겨났겠다 어서 주무세요 어머니 응 너도 어서 자거라 홀에미라고 깔고 왔다는 안된다 안돼 어서 이놈의 고장을 떠나야겠다 응 우는 듯한 어머니의 자비스러운 목소리에 여부는 다시 발을 내리고 박바닥에 쓰러져 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너그러우신 어머니를 이처럼 괴롭히는 인연을 아버지 할아버지 하루 바삐 저승으로 잡아가소서 그러나 다음 순간 여부의 귀 밑에 쟁쟁하니 떠오르는 것은 며칠 전 문호와 자기가 저 부부함에 나란히 앉아서 주고받던 이야기의 한 구절이었다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여부는 그만 아 하고 애달게 느끼면서 그 연약한 손톱으로 방바닥을 무섭게 긁어대는 것이었다 벗어진 손톱 사이로 흐르는 선열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애기씨 애기씨 하고 여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다 여부는 불현듯 눈물 어린 얼굴을 반짝 들고 귀를 기울였다 애기씨 주무세요 애기씨 목소리는 분명히 들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사나이의 음성이다 여부는 사방을 한번 휘둘러본 후에 몸을 일으켜 들창을 열었다 들창 밖은 바로 담장이고 담장 밖은 바로 행길이다 달빛을 등지고 담장 위에 엉거지춤 올라앉은 사나이의 그림자 여부는 후다닥 놀라며 거 누구세요 하고 가늘게 불렀다 애기씨 접니다 저예요 오 춘길이 난 또 누구라고 그것은 머슴 홍춘길 현재 술 장소하는 홍서방이었다 춘길 내 부부는 여분 내 바로 옆집 오막사리에서 살고 있었다 술과 도박과 싸움을 유일한 취미로 여기는 머슴 춘길이 그런 춘길이가 오늘 밤 담장 위에 올라앉아서 주인집 애기씨 여분을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애기씨 백시댁 도령이 이 편지를 애기씨에게 갖다 드리라고요 하면서 내놓은 것은 달빛의 허엽스레 하니 보이는 한 개의 흰 봉투였다 빨리 저리로 내려가 여분은 봉투를 받아들며 춘길이를 그렇게 재촉하였다 부부함에서 기다리시겠다고요 알아 알아 들키기 전에 빨리 내려가래도 그래 춘길은 담장 밖으로 사라지고 여분은 봉투를 뜯었다 달은 밝고 마음은 어둡고 그대 그리는 마음 비길 데 없어서 오늘 밤도 부부함에서 자정을 기다리노라 만나면 하고 싶은 말 태상각건만 못다 하고 헤어지는 마음 슬프고 애달퍼라 그래도 오늘 밤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리라 그리던 난군 백문호씨의 낯익은 글씨였다 여분은 편지를 착착 접어서 저 가슴 밑에 쓸어넣은 다음에 옥색 치마에 만만제 장날 사온 회신을 갈아신고 불을 끄고 뜰 아래로 내려갔다 안방에 계신 어머니는 주무시는 모양이다 이리하여 대문 밖을 나선 여분은 좁은 개천을 끼고 하류로 하류로 자꾸만 내려갔다 부부함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았으나 길이 무척 험하다 자정이 가까운 산골자기 길을 여분은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걸었다 개천이 점점 넓어져간다 여분은 왼편 가파스러운 숲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 숲사의 길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부부함이다 부부함은 대동강을 멀리 발밑에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두 개의 바위가 아름다운 로맨스를 속삭이듯 가지런히 앉아서 대동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인가 이백년 전인가 이 땡천골에 길동이라는 열일곱난 총각과 보배라는 역시 열일곱 살인 처녀가 살았는데 보배는 명망 높은 재상의 후손이었고 길동은 그대 카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너무도 짝이 기운 자기네들의 신분을 저주하여 오던 나머지 어떤 날 밤 두 처녀 총각은 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이 벼랑 위에서 몸을 던져 대동강 푸른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을 벗어놓은 그 자리에서 두 개의 돌뿌리가 음토나오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는 현재 보는 바와 같은 거의 한 길이나 되는 두 개의 바위가 돋아났다고 그 후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부부함이라 불렀다고 하는 하나의 로맨틱한 전설이 서려있는 바위였다 여분은 마침내 달빛이 얼룩얼룩 어린 숲새끼를 더듬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여분은 후우하고 숨을 내쉬며 주위를 돌아다 보았다 부부함 한편 쪽 바위 위에 달빛을 등지고 물끄러미 벼랑 밑을 내려다보고 앉아있는 사나이 어 여분이 사나이는 바위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여분을 맞이하였다 여분은 달려가자마자 문어의 품 안에 안기우며 보급했어요 안타깝게 보급했어요 하며 삼당같이 길게 따느린 머리를 사나이의 가슴 속에 파묻었다 나도 나도 얼마나 그러나 문어의 굵다란 목소리는 끝을 재맺지 못한 채 그만 중단되었다 원수의 아들과 원수의 딸은 대대손손이 지켜오던 철석같은 가은을 헌신작같이 저버리고 그 애달픈 마음과 고달픈 영혼을 이 일순간에서나마 마음껏 하소연하려는 것이었다 희미하게 비치는 여름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떨어질 줄 모르고 흑흑 느껴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도 이젠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여분이의 운은 목소리였다 한 달밖에? 왜? 문어의 놀라는 목소리였다 한 달밖에? 한 달밖에? 여분이 대관절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달 후엔 이 땡총꼴을 떠나야겠다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러시는 걸 원수의 자식이라도 문어만은 사람이라고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늘 칭찬은 해도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원수는 원수라고 원수의 자식에게 제 딸을 시집보내지 못하겠다고 하... 하고 깊이 신음하면서 여분이가 이 골을 떠난다면 나도 이 골을 떠날 테야 여분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죽을 테야 죽으면 난 싫어 죽지 말아요 우리들의 사이를 오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날 죽이겠다고 아버지께서? 그건 또 어떻게? 영우가 영우 자식이 그만 우리들의 사이를 눈치채고 아버지께 영우가? 하고 여분은 깜짝 놀라며 뱀 같은 사람 사갈 같은 사람 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저번에도 개천가에서 날 붙들고 자기 색시가 돼달라고 전 얼마 안 있으면 백만장자가 된다나 뭐 그래 아버지 제사는 아들이 상속하는 법이지 조카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두고 보라고 그리고 날 극진히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났는지 저번 평양사 찍은 내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랬던가 글쎄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여분의 사진이 얼마 전부터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한동안 그쳤다 여분은 부부함의 몸을 의지하고 댕기꼬리를 잘근잘근 깨물면서 달빛이 꿈결같이 어린 대동강을 멍하니 내려다본다 문호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동안을 잠자코 서 있다가 이 귀찮은 사파를 일순간이라도 잊어버리자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여분아 저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너 아니? 우리 그만 죽을까? 이 벼랑에서 길동이와 보배도 죽었는데 뭐 그만 죽고 싶어 저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여분은 모를걸 저 물은 저 물은 저 물은 남포까지 흐르지 뭐 그리고 황해 바다까지 흐르고 또 그리곤 또 그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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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에서 인도양으로 인도양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선 태평양으로 태평양에선 또 황해 바다로 흐르지 그럼 뺑뺑 돌아만 다니게 거달한 배를 타고 저 물결 따라 세계를 한번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죽을 필요는 없지 누가 정말 죽째나 뭐 이리하여 문호와 여분은 달이 거의 지도록 도저히 허락되지 못할 애달픈 사랑을 부부암에서 속삭였다 문호와 여분의 사랑이야말로 현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앳글른 사랑 그것이었다 부부암에서 내려온 문호가 독리밖 개천가에서 여분과 헤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백준모는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문호를 사랑으로 불러들였다 거기 좀 앉아라 아버지 목소리는 무척 온유하였으나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는 그 어떤 엄숙한 결심이 감추어져 있었다 문호는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서 머리를 숙으렸다 밤새도록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문호는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지금에 이르러 무엇을 숨기리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엄시대 외딸 엄녀분 같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너는 단지 이 애비의 말을 거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백시 가문의 조상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단 말이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핏길을 잃어간다 열 번 스무 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자각을 가진 네가 엄가의 후손과 정을 통하다니 그것이 자각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취할 길인가 문호야 하고 아버지는 힘을 주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 엄가의 딸과 정을 끊어버릴 생각은 없느냐 문호는 대답이 없다 아버지 얼굴을 묵묵히 쳐다볼 뿐이었다 엄가의 딸과 정을 끊어버릴 생각은 없느냐고 아버지는 다시 한 번 그렇게 다졌으나 역시 문호의 다문잎은 통 열릴 줄을 모른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정분을 끊어버릴 생각은 없다는 말이로구나 아버지 문호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불효소자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머리를 다시 숙였다 용서하라는 뜻은 아버지 어서 말을 해봐라 소자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엄녀분과 백년해로를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해봐 소자는 엄녀분과 백년해로의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 말뿐이냐 엄녀분은 소자의 아내입니다 그 말뿐이냐 엄녀분은 소자의 아내입니다 아 그 말뿐이냐 여분은 소자의 아내입니다 에이 고약한 놈 같으니 거기까지 이르자 백준모의 노기는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지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어버이의 은혜는 갚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원수의 자식과 정분을 통하다니 이놈 개새끼 같은 놈 같으니 백준모는 치를 부들부들 떨며 이놈 비록 니가 백시성을 부른데도 이 백준모를 애비라고 불러서는 안 되리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니 썩 이 집을 나가 나가거라 아버지 아니 썩 못 나갈테냐 백준모는 드디어 아들의 등살을 쥐고 끌어올리며 문 밖으로 떠밀어냈다 아버지 썩 못 나갈테야 아버지 그럼 아버지 안녕히 그날 밤 문호는 날이 채 밝기 전에 짐을 조그맣게 꾸려가지고 정처 없이 자기 집 대문을 나섰다 기왕 쫓겨난 모밀지인데 여분을 한번 찾아보고 떠나리라 하였다 아니 될 수만 있다면 여분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먼 나라로 달아나버리고 말리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호는 개울을 끼고 여분의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호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개울 달인목까지 다다랐을 때 돌다리 위에 엉거주춤하니 앉아있는 한 사나이의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아 백시대 도령 아니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다가오는 것은 틀림없이 여분 내 집 머슴 홍충길이었다 아 충길이가 아닌가 아니 도련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어딜 행차하시길래 충길은 그러면서 문호의 차림차림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다 애기씨를 또 좀 불러주게 하고 문호가 충실한 신복 홍충길에게 대강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충길은 한 번 더 놀라면서 애기씨는 애기씨는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문호가 홍충길을 지금까지 충실한 신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불찰이었다 충길은 문호에게만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문호의 사춘하우 영호에게도 충실하였던 것이다 자기에게 술값과 도박대만 넉넉히 쥐어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도 충실한 신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인간이었다 애기씨가 애기씨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문호는 불길한 예감을 등골에 느끼면서 홍충길의 손목을 부여잡고 흔들어댔다 애기씨는 저 애기씨는 충길은 총체로 입을 열지 않는다 충길의 그 비굴한 눈치를 알아차린 문호는 지갑을 꺼내어 지폐 두 장을 내어주면서 자 수문양이다 애기씨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이리하여 문호가 머슴 홍충길의 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까 여분이가 부부암으로 문호를 만나러 집을 떠난 바로 조금 후에 영호가 충길을 불러 술값을 톡톡히 쥐어주면서 여분을 꿰어내달라고 하길래 부부암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문호와 여분이가 내 부부암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했노라고 그런데 대관절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지금껏 안 돌아오시는데요 그래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애기씨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벌써 부부암을 향하여 쏜살같이 뛰어가는 문호였다 충길은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씩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술값을 머릿속으로 세워보다가 대관절 일이 어떻게 되는가고 문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아까 문호와 여분이가 부부암에서 애달픈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때 충길의 말을 듣고 따라 올라간 영호는 으슥한 숲속에서 숨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보고 여분을 어디론가 깨어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충길은 한사코 문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따랐다 그러나 문호가 산 비탈길로 부부암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던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샷길을 아래로 뛰어 내려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틀림없이 여분과 영호다 쫓겨 내려오는 것은 여분이고 따라 내려오는 것은 영호였다 여분이가 아닌가 절반은 뒹굴듯이 뛰어 내려오는 여분을 왈칵 붙잡고 문호는 그렇게 부르지졌다 하하 하하 하고 울면서 문호의 품 안에 쓰러지는 여분이 신발은 벗어지고 옷은 무참하게 흩어지고 따라 내려오던 영호가 우뚝 멈추었다 짐승같은 놈 저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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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그렇게 영호를 저주하면서 문호의 품 안에 쓰러졌던 여분은 흩어진 치마 허리를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골수에 찬 원한이 복받쳐오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여분은 다시 산비탈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내려가는 영호야 문호는 한 발자국 다가서면서 그렇게 영호를 불렀으나 영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뒷걸음질을 하면서 다시 부부함이 있는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문호는 영호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이윽고 두 사나이는 달빛 어린 대동강을 멀리 내려다보는 부부함 앞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나이는 말이 없다 성난 황소처럼 마주선 두 사나이 거기에는 다만 어두운 침묵이 있을 뿐이다 영호야 얼마 후 마침내 문호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영호는 통 대답이 없다 영호는 영리한 사나이였다 말을 하는 사이에 그는 생각하여야 한다 영호야 영호야 너도 사람이냐 하고 문호는 제차 물었다 흥 원수의 자식을 아내로 삼으려는 문호만 사람인가 우리 조상의 원수를 갚은 이 영호는 사람이 아니고 도 나는 오늘 밤 백시 가문을 대표하여 엄가가 우리 조상에게 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엄가에게 복수했을 따름이다 나는 여분 인연을 이놈아 다른 데로 이야기 못해 네 말이 참말이라면 너는 왜 원수의 자식 여분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네가 짐승 같은 놈이라도 남의 집 처녀를 능욕한다는 법이 그러나 그 순간 어 하고 외친 문호의 몸뚱이가 짚었던 조그만 바위와 함께 벼랑 밑으로 툭 떨어지다가 벼랑 기슭에 도둔 키 작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메어 달렸다 하하하하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영호의 웃음소리 문호는 죽어라 하고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다 외넘쿨에 매달리듯 달랑달랑 메어 달린 문호의 몸뚱이 캄캄하니 내려다 보이는 하하하하 문호 형님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빠져나간 조그만 바위에 형님을 세워놓으려고 벌써 한 달 전부터 벼르고 있던 것이 오늘 밤에야 사실 형님과 여분 인연이 매일처럼 이 부부 안 근처에서 만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은 영호가 한 달 전부터 문호를 해치려고 만들어 놓았던 무서운 함정이었다 바위 밑을 살짝 빼놓고 간드랑 도망가드랑 노는 그 바위 위에다 나뭇가지를 덮어놓고 나를 정말 죽일테냐 무서움에 떨리는 문호의 목소리였다 붙잡은 소나무 뿌리가 한오락 한오락 빠져나온다 아 영호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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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맹수처럼 푸르지는 문호 그러나 영호는 엉거주추만이 벼락 밑을 내려다볼 뿐 툭 툭 하고 끊어지는 나무뿌리 문호의 무거운 몸뚱이를 싣고 소나무 뿌리는 한 줄기 한 줄기 끊어진다 끊어질 때마다 흙덩어리가 우르르 하고 문호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영호야 영호야 아 손 손을 내밀어 아 이 비굴한 놈 악마 같은 놈 아 다음 순간 문호의 허엽스레한 몸뚱이는 빠져나간 소나무 그루와 함께 희미한 달빛 속을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려갔다 점점 적어지는 몸뚱이 이웃고 멀리 벼락 밑으로부터 조그마한 돌을 던진 것과 같은 물소리가 참방하고 들린다 이 무서운 광경을 컴컴한 숲 속에 몸을 감추고 목격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것은 엄시댁의 모습 홍충길이었다 제 3차의 참극 이리하여 영호의 머릿속에서 고이고이 자라던 무서운 야심은 마침내 엄시댁의 무남독녀 여분을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사촌형 문호를 부부암 절벽으로부터 영원히 대동강 물결 속에 장사 지내고 말았다 그런 무서운 죄악 저릿저릿한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백용호 자신과 무심히 서 있는 부부암밖에 없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삼촌의 백만원에 가까운 유산 상속권은 영호에게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더구나 그날 밤 문호가 아버지 백준모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안 영호로서는 더욱 구실이 좋았다 그런데 문호 형님은 대건절 어디로 갔을까요 노자나 착실히 주었습니까 영호는 걱정이 되어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런 말을 때때로 삼촌에게 하였다 어딜 가서 빌어먹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문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빌어먹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겠지 그렇게 말로는 호기 있게 내뽑는 백준모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쓸쓸했던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설마 나가란다고 정말 나가버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형님도 참 홀아버지를 혼자 남겨두시고 정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문호를 꾸짖는 영호였다 흠흠 하고 백준모는 신음하듯 내 자식이 원수의 딸과 정을 통하다가 세상에 대할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라 죽었다고 대동강에서 멱을 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 영호는 무심중에 한 삼촌의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렇게라도 꾸며놔야 내일이라도 동네 사람들 볼 낯이 있지 에이 집안이 망할라면 이럭저럭 망하는 거야 이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문호가 정말 대동강에서 멱감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영호는 꿈에도 모르리라 자기가 부부함에서 범한 무서운 죄악을 여분 내 집 머슴 홍충길이가 숲속에 숨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호는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충길이는 또 충길이로서의 흉산이 있었다 문호가 벼랑 기슬개에 도단한 조그만 소나무 가지를 죽어라고 붙잡고 영호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순간 충길이는 금시라도 뛰어나가서 악마 백영호의 대가리를 갈라놓고 싶은 충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충길이는 다음 순간 참아라 참아라 참기만 하면 너는 일평생 밥 걱정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지 않은가 남의 집 머슴사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 충길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너 남의 집 머슴사리 실증 안 나니? 실증이 나도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긴 왜 할 수 없어? 일평생 놀고 먹었다 일평생 놀고 먹었어 또 몇 푼 땄나 보다 흥 투전판에서 생긴 돈으로야 일평생 먹고 사나 가만있자 너 백만원에 십분의 일 아니 십분의 일은 좀 과하지 너 백만원에 백분의 일이 얼마인지 아니? 미쳤나 봐 갑자기 멍텅구리가 그런걸 알면 멍텅구리 소리를 안 듣게 만원이야 만원 십만 양 뭘로 십만 양 히히히히히히히히 십원짜리 지폐를 모르는 홍충길이의 눈앞에는 열량짜리 종이 돈 일만장이 한방 눈처럼 우수수하니 자기 마당 위에 떨어지는 환상을 그리면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였다. 어머님 한 계집애 몸으로서 두 사나이를 맞이한 이 불효 여부는 죽소이다. 죽어서 행여 아버님 곁으로 가게 되면 죄 많이 지은 이 몸을 한 번 더 죽여줍소서 하고 아버님께 빌겠소이다. 흩어진 치마 허리를 움켜쥐고 부부암으로부터 뛰어내려온 여부는 자기 방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이와 같은 간단한 유서를 써놓고 비겁한 악마 배경으로부터 받은 치욕을 금할 바 없어 자기의 더러운 몸을 죽음으로써 청산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여분에게는 죽음까지 자유롭지 못하였다. 양잿물 그릇을 들이키려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왈칵 달려들었던 때문이다. 이년아 네 애미가 불쌍하다고 생각지 못하느냐? 죽기까지 결심한 일이라면 살아선들 왜 못한단 말이냐? 백문호가 그렇게도 그립다면 내 날이 밝거든 달려가서 머리를 땅에 묶고 청원이라도 하겠다. 이년아 원수의 앞에서 머리를 굽히겠다는 이 호래미가 가엾지도 않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여부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묶고 훅하고 쓰러졌다. 어머니는 그때야 옆에 놓인 여분의 유서를 들여다보았다. 두 사나이를 보았다? 아휴 이년아 두 사나이를 보다니 여부는 얼마 동안 흑흑 늦게 울다가 마침내 오늘 밤에 생긴 일을 숨김없이 어머니에게 고백하였다. 어머니는 영호 그러면 우리 엄씨 조상에게 복수를 했구나. 단지 그것 한마디뿐 그리고는 이를 바드득하고 갈면서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날이 밝자 독립 사람들이 어젯밤 영호와 더불어 몇 감으로 나갔던 문호가 물에 빠져 온데간데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소문을 듣고 떠들면서 문호의 시체를 건지러 강으로 몰려나갔다. 문호가 죽었뛰어! 이 한마디는 실로 여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문호가 언제 어느 때에 영호와 함께 멱을 감으러 나갔던가. 어젯밤 자기는 자정 때부터 문호와 같이 부부함에서 약 한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부부함에서 내려와 문호와 헤어진 바로 그때 영호에게 끌려 다시 부부함에 올라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다시 쫓겨내려올 때 문호는 어딜 가는지 보침을 쥐고 뛰어올라가지 않았던가. 거기까지 상념이 도달했을 순간 영호다! 영호가 죽였다! 하고 여분은 외쳤던 것이다. 비록 보지는 못했으나 여분은 두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복수다! 복수를 해야 한다! 여분은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조금 후에 머슴 홍충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여분은 자기의 직감이 한 조각 한 조각 깨어져 나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시대 큰 도령은 아버지에게 쫓겨나던 길에 아가씨를 한 번 더 만나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다가 달인목에서 저를 만났죠. 그래 저도 아기씨가 안 돌아와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부리나케 부부함으로 다시 올라가시길래 저도 걱정이 되어 뒤따랐습니다. 도중에서 저는 아기씨를 모시고 돌아오려다가 그런데 저 같은 놈이 나서기가 못해서 숲속에 숨었다가 아기씨가 내려오신 후에 부부함까지 따라 올라갔더니만 큰 도령과 작은 도령이 뭐라고 아웅다웅 하시다가 큰 도령은 에이 너 같은 놈도 사람이냐 하고 침을 딱 뱉으시면서 다시는 이놈의 고양이 발을 안 들여 놓겠다고요. 그러시곤 남포로 가는 앞짓길로 보참을 지시고 떠났습니다. 그런 걸 아마 백실댁에서는 쫓아버렸다고 해서는 독립사람 볼 낯이 없으니까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씨 조금 더 염려 마십시오. 다시 발길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지만 아기씨 모시러 큰 도령님은 이제 또 돌아오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머슴 홍충길의 이야기를 듣고야 여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안 듯 싶었다. 충길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호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어느 땐가 한 번은 자기를 찾아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홍충길의 흉악한 거짓말인 줄이야 여부는 꿈에도 몰랐다. 더구나 열 길이나 되는 높다란 벼락 밑으로 떨어진 문호의 시체를 그 후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물살이 센 탓으로 통 건질 수가 없었던 것이 한층 더 홍칠이의 말을 여분으로 하여금 신용케 하였던 것이다. 여부는 매일매일 문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와서 자기를 거느리고 먼 나라로 떠나주기를 고대하였건만 벌써 물귀신이 되어버린 지 오랜 문호가 여분을 찾을 리는 만무하였다. 여분의 어머니는 그날 밤 영호가 여분이의 몸뚱이에 저질러 놓은 비밀을 꿈에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슴 충길에게 다진 다음에 그의 입을 봉하는 의미로 적지 않은 금액을 충길에게 주어졌다. 원 천만에 이런 대금을 아이고 걱정도 마십시오 제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애기씨 비밀을 누설하려 있겠습니까 이원 충길은 이처럼 뭉텅이 돈이 자기 주머니에 슬슬 들어오게 된 자기의 발자를 늘어지게 행복하게 여겼다. 한계의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엄씨와 백씨 사이를 공교롭게 헤엄쳐 다니는 홍충길의 계획은 예상보다도 더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다. 그가 백영호를 붙잡고 그날 밤 부부함에서 일어난 무서운 비밀 사촌 형 백문호를 벼락 밑으로 떠밀어 죽인 백영호의 죄악을 마치 눈앞에 보는 듯이 설명했을 때 영호의 놀람이 어떠했으랴 홍서방이 근 30년 동안 백영호로부터 받은 금액은 실로 거액에 달하였다. 현재도 그는 광산을 갔다 온네 하고 어디론가 나갔다 오면 그의 수중에는 1, 2천 원은 반드시 있었다. 물론 백영호로부터 갈취한 돈이었다. 모두가 참을성 있는 탓이지 그때 모노가 벼락 밑으로 떨어질 때 젊은 혈기에 못 이겨서 벌컥 뛰쳐나갔던들 내 팔자는 이렇게 늘어지지 못했을걸?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하여튼 부부함 사건이 있은지 보름 후에 여분 내 일가는 얼마 되지 않은 가재를 정리해가지고 대대손손히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딸 여분이를 데리고 부랴부랴 고향을 떠난 것은 여분이의 뱃속에 벌써 3개월이나 넘은 문어의 피가 고이고이 자라고 있었던 때문이다. 처녀의 몸으로서 더구나 원수의 자식 문어의 피를 받은 여분의 신세를 어머니는 무척 미워하고 무척 가엾이 여겼다. 아무리 원수의 피라 한들 피 그 자체야 무슨 죄가 있으랴. 너그러우신 어머니는 여분이의 배가 더 커지기 전에 산설코 물설은 타양에 나가서 해산시키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땡총꼬를 떠나기 전날 밤 여분은 어머니 몰래 부부함에 올라가서 자기의 배를 쓸어보고 떠나간 난군 문어의 옛 자체를 더듬으면서 하룻밤을 눈물로 세웠다.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 없는 문어를 그리워하면서 여분이가 다시 집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그는 홍충길이의 처를 만났다. 그때 충길이의 처는 내일 아침엔 영원히 땡촌읍을 떠나버릴 주인의 기시 여분의 귀에 무엇을 속삭였던가. 남편 충길이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열 번 스무 번 다진 무서운 비밀. 영어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그리던 문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았다. 역시 그랬던가. 여분은 놀라는 대신 발이한 입술을 피가 흐르도록 꼭 깨물었다. 영어야, 죽어부하라. 여분이가 뱉은 이 한마디. 이 한마디야말로 이 기나긴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말이었으며 사랑의 처녀 여분으로 하여금 복수의 권하를 만든 무서운 서원이었다. 고향 땡촌읍을 떠난 여분이 모녀는 평양 옥리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여분이의 해임기를 기다렸다. 한 달 두 달 점점 커가는 자기의 배를 들여다볼 때마다 여분은 이를 악물고 악마 백영호에게 복수하기를 수없이 부르짖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남편 모노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백가의 모욕을 당한 엄씨 조상을 위하여 여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수를 해야만 되겠다고 신명에게 서약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웜에 따라 여분의 배는 커질 대로 커져서 그해 겨울 한방눈이 창밖에 소리 없이 내리는 날밤 여분은 마침내 아기를 낳았다. 그것은 옥과 같은 사내였다. 애비 없는 자식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여분은 어린애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보기 싫다. 울지 마라. 그렇게 딸을 꾸짖은 어머니 자신도 얼굴을 가리고 코를 풀었다. 그러나 아 어찌 그리도 무심한 하늘인가. 여분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그만 열아홉 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비로소 저 부부암에서 일어난 백용호의 악착한 범죄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머니, 저는 비록 가슴 속에 사무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더라도 어머니만은 오래오래 살아계시다가 얘가, 얘가 잘하거든 여미를 대신하여 그는 백용호의, 백용호에게 여미의 원수를 알았다. 알았어. 어서 마음 편히 죽기나 해라. 네 원수는 얘가, 얘가 갚아주리라. 이리하여 어머니와 딸은 골수에 사무친 원한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유명의 세계로 영원히 작별하였던 것이다. 한편 백용호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분이 모녀가 땡천읍을 떠난 지 1년 후에 삼촌 백준모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영원은 100만 원에 가까운 재산을 상속하였다. 홍서방 충길이의 말에 의하면 그처럼 건장하던 백준모가 그와 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필경 백용호의 잔인한 자기가 숨어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백용호는 그 후 읍내 어떤 관리의 딸과 결혼하여 남철 실종선고를 받은 남수의 형 남수와 정난일 낳아가지고 서울로 이사하여 갔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조각에 남달리 우수한 재주를 가졌으므로 중앙으로 가서 그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고향을 떠난 유일한 동기였었다고 한다. 백용호가 땡천골에 살고 있을 때는 두 말할 것 없이 그가 서울로 이사하여 간 후에도 홍서방은 어느 때나 생각나면 찾아 올라가서 물질적 보조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이상이 홍서방의 이야기를 오상억 변호사가 생략하고 부원하여 가면서 꾸며놓은 로맨스였다. 백 씨와 엄 씨 사이에 서려있는 무서운 로맨스의 대강 줄거리. 홍서방은 그때 술잔을 꿀꺽 들이키면서 그때 여분 애기 씨가 낳은 사내자식 그가 바로 해월이라는 승명을 가지고 나타나서 백용호 씨 죽이고 남수 씨를 죽인 그 사람이죠? 하고 얼굴을 들었다. 그때 여분이가 낳은 사내아이가 해월이었다? 홍서방의 기나긴 이야기를 듣고 난 오상억은 그때야 비로소 엄 씨와 백 씨 사이에 얽혀있던 모든 비밀을 알았다. 오상억은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길기 쉬운 여름밤은 벌써 자정이 훨씬 넘었던 것이다. 아침 6시 차로 상경할 예정이었던 오상억은 땡천업을 떠나기 전에 문제의 부부함이란 것을 한 번 보고 올 셈으로 홍서방에게 그 뜻을 말했더니 아, 그러시죠. 다행히 달도 밟고 안 돼. 하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오상억과 홍서방은 읍내로 흐르는 개울을 끼고 동편 쪽 대동강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홍서방은 그때 여분이가 평양서 해산할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소? 하고 묻는 오상억의 물음에 홍서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여분이가 그처럼 어린애를 낳고 덜컥 죽고 보니 여분이 어머니는 생각다 못해 이왕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머슴 홍충길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약 1년 동안이나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 길렀다고 한다. 그때 홍충길의 쳐도 바로 해산한 뒤라 일은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후 여분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그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분이가 낳은 어린애가 해월인 줄 어떻게 알았소? 그거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똑 잡아 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였지요. 백영호 씨가 이사하여 서울로 올라간 지 4, 5년 후에 해월이라고 부르는 16살 되어 보이는 애기 중 한 사람이 이 땡천꼴에 나타나서 백영호 씨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묻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평양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그것이 여분 씨의 아들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숲새끼를 더듬어 부부함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여분의 호적은 아직도 이 땡천은 왜 있는가요? 예, 잊고 말고요. 그럼 그때 여분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호적상 무엇이라고 적혀있소? 그것이 말입니다. 호적에는 도무지 오르질 않았답니다. 그것도 생각하면 그럴 듯하지요. 애비애미 없는 애를 더구나 원수의 피를 받아 난 애를 왜 호적에까지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적상으로야 여분 아가씨는 깨끗한 처녀로 죽었지요. 바로 그때였다. 홍서방과 오성억이 부부함 앞에서 깜깜한 대동강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등 뒤로부터 하는 한방의 권총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울렸다. 오상억은 하고 외치면서 땅 위에 납작 엎디었다. 오상억의 파나마 모자가 휙하고 땅 위에 나붓기면서 떨어졌다. 하마터면 총알은 오상억의 이마를 깰 뻔하였다. 하고 또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벼랑 기슭에 섰던 홍서방의 몸뚱이가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휘뚝하고 허리를 꺾으면서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벼랑 밑으로 툭 떨어져 내려갔다. 해월이다. 복숙이. 해월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한 오상억은 땅 위를 벌벌 기어서 반대편 쪽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해월의 총소리가 저릿저릿하게 오상억의 등지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유탐정의 온외 이상으로 오상억 변호사의 기나긴 이야기는 끝났다. 사면문을 꼭 잠근 방 안에서 사람들은 후하고 긴 한숨을 지으면서 헌안이 밝아오는 한강 일대를 들창 밖으로 바라다보았다. 그래 나는 해월의 총소리를 등 뒤에 들으면서 부부함을 뛰어내려왔죠. 면장의 사택과 주제소에 들려서 홍서방의 최후를 보고하고 오늘 오후 차로 거기를 떠났습니다. 차 중에서도 난 항상 해월의 무서운 감시 가운데 있는 것만 같아서 오상억은 그러면서 방 안을 한 번 휘 둘러보았다. 다행히 해월은 그 경비가 심한 저택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나요? 해월은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고 음몽이 의아스럽다는 얼굴을 지었다. 그러나 그때 오상억이 대답하기 전에 임경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지요. 해월이가 부인을 해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제2의 목적이고 제1의 목적은 백영호 씨 일가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오상억은 임경부의 말을 지지하며 이것은 물론 나의 공상에 지나지 못한 추측이지만 홍서방에 의하면 해월이가 16살 쪽에 땡천읍을 방문하여 백영호 씨의 소식을 캐물었다는 것으로 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분의 아들은 그 후 점점 자람에 따라 할머니의 입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백문호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 여분을 능력했다는 백영호의 무서운 취약을 알자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원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백시 일가에 대한 엄시 일가의 복수 이처럼 골수에 사무치는 원을 품고 그는 해월이라는 중이 되어 조선 13도를 편답하면서 원수 백영호를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그가 18살 되는 해 여름 금강산 백도사에 있던 해월은 거기서 은몽 씨와 알게 된 것입니다. 은몽 씨에 대한 열렬한 짝사랑 은몽 씨가 철없이 던진 한마디 동정의 말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한 해월. 그는 그 후 타오르는 연정을 품고 십여 년 동안이나 은몽을 찾아다니다가 찾아 놓고 보니 그것은 해월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으며 너무나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원수 백영호의 약혼자인 공작부인 주 은몽 무척 놀랍고 무척 기뻐했을 해월은 거기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오냐 너희들을 전멸시키고 말리라 그러나 해월은 영리한 사나이였죠. 백영호 씨 일가에 복수한다는 뜻은 추호도 밝히지 않고 단지 하나의 실현자로서 자기의 순정을 유린한 은몽 씨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표면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영원히 감추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해월은 은몽 씨에게 복수한다는 말을 내걸고 그 실은 백영호 씨를 죽이고 남수근을 죽였습니다. 오상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질서 정연하였다. 그러면 정난이도? 해월의 목적물의 하나인가를 은몽이 물었을 때 물론 하고 오상욱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저번 결혼식에서 정난 씨가 장성곡을 칠하는 해월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해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장성곡을 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임경부는 그때야 비로소 아까 유불란 탐정에 취한 태도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다. 아까 오 변호사가 경성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유불란에게 전달했을 때 유불란은 임경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삼청동 정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대를 파견하라고 그러지 않았던가? 그리고 은몽보다도 정난이가 한층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오상욱 씨 하고 그때 비로소 유불란은 그 묵직한 입을 열었다. 그때 엄녀분이가 낳은 아이가 확실히 사내였습니까? 여분의 아이가 확실히 사내였냐고 묻는 유불란의 말에 오상욱은 놀라며 물론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단언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묻습니까? 아니 하고 유불란은 잠깐 동안 무엇인가를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그때 여분이가 낳은 아이는 호적에 오르지 않았다니까 그것이 계집앤지 사낸지 누가 그것을 증명합니까? 홍서방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 아, 그것은 그때 약 1년 동안이나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준 홍서방의 처가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홍서방의 처가 지금도 땡처너배 살고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홍서방은 그 후 상처하고 지금은 젊은 호처를 얻어 살죠. 그러니까 아 하고 유불란은 무의식 중에 긴 한숨을 지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여분이도 죽고 여분의 어머니도 지금쯤은 죽었을 게고 홍서방의 처도 죽고 또 홍서방마저 죽어버린 지금에 이르러서 그리고 어린애는 호적에도 오르지 않고 그러면 유불란 씨는 해워리가 혹시 여자? 하고 옆에 앉은 임경부가 무심중 물었을 때 유불란은 황급히 머리를 흔들며 아닙니다. 단지 나는 호적에도 없는 하나의 인물을 의심할 따름이죠. 여분이가 그때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분이가 과연 임신을 했었는지 이 모든 점을 지금에 이르러서는 증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유불란의 말을 듣고 나니 임경부는 어떻다고 꼭 지적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뚜렷하게 눈앞에 떠오르던 살인기 해월의 존재가 갑자기 몽롱해지는 것 같았다. 해월이란 인물이 과연 실제 인물일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는 듯한 유불란이 아닌가? 은몽이보다도 정란이가 더 위험하다는 유불란. 오성억이 멀리 땡천읍까지 찾아가서야 비로소 알고 온 사실을 유불란은 서울 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알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은몽의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 백도사에서 만났던 애기 중 해월은 그야말로 계집애처럼 어여쁜 얼굴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러면 유불란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월은 여자였던가? 임경부는 유불란이 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유불란 씨가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들보다 좀 더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며?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소? 하고 유불란을 쳐다보았다. 정말 유선생은 무엇인가 우리들보다 좀 더 깊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은몽은 그것을 무척 듣고 싶어 하였다. 네? 이야기해보세요. 해월은 그럼 제게 복수를 안 할까요? 저를 해치진 않을까요? 은몽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하는 듯 유불란을 쳐다보았다. 그래도 유불란은 얼마 동안 대답이 없다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으신 은몽 씨의 무릎에는 대답하여 드리죠. 해월은 하고 또 한 번 말을 끊었다가 해월은 절대로 은몽 씨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유탐정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듯한 은몽의 얼굴. 그러나 다음 순간 은몽의 두 눈동자는 점점 어두워진다. 더구나 오상옥 변호사가 아니오시다. 저는 하고 유불란의 말에 자신 있는 어조로 반대했을 때 은몽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졌다. 그럼 오상옥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불란의 물음이었다. 해월은 반드시 은몽 씨도 해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해월이가 그것을 은몽 씨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해월이가 주 은몽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유불란 탐정과 오상옥 변호사의 의견은 정반대로 대립하였던 것이다. 해월은 절대로 은몽 씨를 해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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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탐정의 얼굴에는 일종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오뇌의 빛이 뭉게뭉게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마치 고무방망이로 뒤통수를 한 번 얻어맞은 것과 같은 무참한 얼굴이었다. 참패 이와 같은 두 글자가 유탐정의 얼굴에 아랄이 떠올랐다. 유불란 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물론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나는 해월의 잔인한 성격으로 미루어 봐서 제1의 복수 즉 백영호 씨 일가에 대한 복수는 마치고 제2의 복수 은몽 씨에게 복수의 칼라를 던지리라고 난 생각하죠. 지금껏 해월은 자기의 선언한 바를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적 없으니까요. 대단히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그때 임경부가 유불란에게 얼굴을 돌리며 해월이가 은몽 씨를 절대로 해치지 않으리라는 유불란 씨의 지론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경부의 말을 받아 은몽은 애걸하듯 네, 그걸 좀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는 목숨이 한치한치 줄어드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유불란을 쳐다보았다. 은몽은 언제든지 자기의 몸을 해월의 손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도 한이 없다는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지각을 상실한 그러한 태도였다. 미남 오상억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유불란에게 쓰디쓴 시련의 고배를 맛보게 한 주 은몽이었으나 그러나 사랑보다도 목숨이 아까웠던 것이다. 유불란은 물끄러미 은몽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는 은몽의 흑진주처럼 까만 눈동자를 쏘는 듯이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무슨 위대한 결심을 한 듯 해월은 절대로 은몽 씨를 해야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한마디의 결론은 유불란 탐정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무서운 단언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지니고 온 모든 명예를 이 한마디에 걸어놓았다는 것을 독자재구는 멀지 않아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오변호사의 신랄한 질문이다. 그 이유를 나는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앞에 공개되는 날 사건은 무사히 해결될 것입니다. 임경부, 저로 하여금 사흘 동안만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사흘 후에는 사흘 후에는? 사흘 후에는 살인계 해월을 체포하여 드리겠습니다. 해월을? 하고 놀라는 임경부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 은몽씨 하고 힘있게 불렀다. 네? 그 어떤 격정으로 말미암아 은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전 일에 있어서 은몽씨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애인이었습니다. 이블라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돌연 이러한 말을 꺼내는가 은몽의 시선이 총에 맞은 참새처럼 툭하고 무릎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도 은몽씨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애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은몽씨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애인일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은몽은 불현듯 머리를 들었다. 오상억을 무시하고 눈물은 은몽의 종이장처럼 흰 얼굴을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애인을 위하여 해월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창황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은몽은 스윗씨 하고 불렀다. 아, 스윗씨 스윗씨 유블라는 지나간 그 옛날 공작부인 주온몽의 입으로부터 이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유블라는 핸들을 잡은 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멎었던 발걸음은 돌이킬 줄 모르고 그냥 도 밖으로 사라졌다. 그 길로 태평동 자기 집으로 돌아온 유블라는 무서운 범민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사흘 후엔 살인기 해월을 체포하게 노라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단언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해월을 체포할 수 있을까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운 유블라는 피곤한 몸을 침대 위에 던졌으나 통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머리는 착잡할 대로 착잡해지고 두 눈은 무섭게 충혈되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다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러나 수상한 일이다. 서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했을 해오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새 오상욱을 땡천흑까지 따라가서 홍소방을 죽였을까 그것은 실로 유탐정으로서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 문제 중에 난 문제였던 것이다.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유블라는 금시라도 해월을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월은 분명 꼭 그이다. 그이다. 그러나 아 유블라는 손으로 두 눈을 가리우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듯이 이불을 푹 뒤집었었다. 이불을 뒤집어쓰자 캄캄한 막막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 임경부의 그 노둔한 얼굴 오상욱 변호사의 차디찬 이지적인 얼굴 정란의 가련한 얼굴 문학수의 유순한 얼굴 그리고 음몽의 창백한 얼굴이 무섭게 크로즈업되어 유블란을 향하여 점점 다가온다. 음몽이 음몽이 그는 막막에 떠오른 음몽의 확대한 얼굴을 잡으려는 듯 두 손을 내재었다. 음몽이 그 매섭고도 꿈꾸는 듯한 눈동자를 볼 때마다 유블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실현자로서의 고배, 부끄러움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샤아 형의 표정 없는 미남 오상욱에 대한 질투심이 어린애처럼 북받쳐 오르는 것이었다. 그렇다. 감정이란 결코 연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애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내다보는 시력을 빼앗는 것이다. 아, 그러나 그러나 유블란은 음몽의 그 매혹적인 눈동자를 아무리 잊고자 하여도 잊을 수가 없었다. 음몽은 과연 나를 아니 청년 화가 김수희를 참말로 사랑하였던가 음몽은 오상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음몽은 나를 통 잊어버리고 말았을까 음몽은 음몽은 유블란은 그때 손을 머리맡으로 내밀어 초인종을 눌렀다. 이윽고 젊은 선생이 들어오면서 허리를 굽힌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응. 나는 이제부터 한잠 늘어지게 잘 테니까 어떤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없다고 그래. 네? 그러나 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부인이 찾아올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때는 군이 가진 모든 성의를 다해서 부인을 모셔드려야 하네. 이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부인일세. 알겠나? 젊은 선생은 빙글에 웃으면서 점잖게 대답하였다. 공작가같이 어여쁜 부인 말씀입니까? 유블란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유블란은 모른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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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떠보니 방 안은 어둑어둑한 황혼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은 그리고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눌렀다. 유블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셔드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부인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갑자기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과연 유탐정의 추측은 들어맞았다. 서생이 손님을 모시러 다시 밖으로 물러간 후 유탐정은 거울 앞으로 가서 넥타이와 흐트러진 머리를 고친 다음 무섭게 긴장된 자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유블란 아니 탐정 유블란 네가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리고 가장 의의 있는 시간이 왔다. 장엄한 어조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두 눈을 감고 서너 번 쉬 모욕을 한 유탐정은 마침내 침실을 나와 응접실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유블란 탐정,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을 그리고 너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그가 응접실 도우를 열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가장 의미 깊은 충고의 말이었다. 응접실 안에는 한 흑장의 여인이 주인을 기다리며 저편 쪽을 향하고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깊은 명상에나 잠겨 있는 듯 여인은 발자국 소리에 놀라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쪽을 향하여 머리를 돌렸다. 아, 그때야 비로소 여인은 썼던 모자와 얼굴을 가리웠던 그물, 베일을 벗었다. 은몽 씨,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유탐정은 들창을 활짝 열어졌진 후에 은몽과 마주 앉았다. 유블란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은몽은 잠깐 동안 방 안을 돌아다 보고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표정이었다. 주인도 말이 없고 손님도 말이 없다. 그러나 그처럼 묵묵히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도리어 그러한 때에 있어서는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은몽은 무엇을 생각하고 유블란은 또 무엇을 생각하는가. 두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서 얽히고 또 얽히고 그러나 시선을 먼저 무릎 위에 떨어뜨린 편은 은몽이었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은몽 씨께서 저를 꼭 찾아주실 줄 믿었습니다. 은몽은 다시 시선을 들어 유블란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수일 씨를 꼭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나는 유블란입니다. 아니에요. 수일 씨예요. 두 사람은 거기서 또 말이 끊겼다. 서로서로의 표정을 더듬어 보면서 터져나오려는 감정의 불꽃을 눌러보려는 듯 싶었다. 나를 유블란이라고 불러주세요. 얼마 후 유탐정은 한 번 더 그렇게 다짐을 했다. 수일 씨라고 부르겠어요. 은몽 씨 하고 유블란은 힘있게 불렀다. 은몽 씨는 아마 오늘 밤 나를 괴롭히러 오셨나 봅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나를 수일이라고 부르겠다는 은몽 씨의 마음을 통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독자 재군이요. 유블란이 뱉은 이 한마디를 기억해두라. 은몽 씨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백망장자 배경호 씨와 결혼함으로써 숨진 한 청년 김수일을 절망의 밑바닥으로 밀어넣은 은몽 씨 자신을 생각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미남 오상욱 변호사와 사랑을 속삭임으로써 은몽 씨가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하는 김수일, 절망의 밑바닥에서 간신히 기어올라오려는 김수일을 은몽 씨는 무정하게도 그 진흙 묻은 구둣발로 짓밟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말이 점점 열을 띄어오는 것을 유블란은 무척 두려워하였다. 은몽은 머리를 폭수그린 채 인형처럼 꼼짝도 안 한다. 눈물이 한 방울 툭하고 무릎 위에 은선을 그으면서 떨어지는 것을 유블란은 보았다. 그러나 은몽의 눈물은 단 한 방울, 그것뿐이었다. 이윽고 은몽은 머리를 들었다. 은몽의 그 새치만이 쳐다보는 얼굴을 유블란은 마음속으로 가만히 애모하여 보았다. 아, 저 어여쁜 눈동자, 저 매혹적인 입술. 긴 눈썹 밑에서 요성처럼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언제까지나 유블란의 얼굴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오늘 밤은 유달리 짙은 화장을 한 듯 싶은 은몽의 앵돌 같은 빨간 입술. 타오르는 정렬 속에서 영원히 꿈꾸려는 저 입술. 유블란은 오늘처럼 자기의 직업을 미워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는 은몽과 단둘이 있을 때면 반드시 자기의 직업을 경멸하는 습관을 배웠다. 지나간 시절, 김수일과 은몽이 사랑을 속삭이던 그 어떤 날. 두 사람의 대화가 우연히 탐정 소설에 미쳤을 때 은몽은 무엇이라고 말하였던가. 저는 탐정이란 직업을 이 세상에서 제일 경멸해요. 그때부터 유블란은 은몽을 볼 때마다, 은몽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경멸하였던가. 은몽이 경멸하기 때문에 자기도 무조건 경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기의 그 소박한 생각을. 그 후 여러 번 비웃어 본 유블란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유블란이 은몽의 그 꿈꾸는 듯한 입술을 눈앞에 보자. 한때는 비웃어까지 보았던 자기의 그 소박한 감정을 오늘 밤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은몽의 존재는 연예인 유블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위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유블란은 전날처럼 무조건 자기의 직업을 경멸하지는 않았다. 유블란은 지금 자기의 직업을 한없이 미워할 뿐이었다. 저는 저 입술. 유블란은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유블란은 크라이시스 하고 절규하였다. 그때 은몽은 유블란의 얼굴로부터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럼 저는 이 순간부터 김수희라는 이름을 영원히 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유 선생은 어째서 아까 아침에 과거에도 현지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저를 하나밖에 없는 애인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고 일단 옮겼던 시선을 다시 상대편으로 돌리었다. 별다른 이유라고는 없습니다. 단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따름이죠. 하고 이번에는 좀 더 힘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마음을 나의 가장 심각한 온애를 은몽 씨에게 피력하는 동시에 아니 그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 특히 임경부와 오상옥 씨에게 피력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하고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는 은몽에게 알기 쉽게 말하자면 탐정 유 블라는 해월의 칼날 아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은몽이란 한 사람의 여인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왔다는 사실 임경부와 오상옥 변호사에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사회에 선언하였을 따름입니다. 이 한마디를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뱉어버린 자기 자신을 유블라는 무척 신뢰하였다. 그는 점점 침착해지는 자신을 깨닫고 위기는 넘어섰다. 하고 마음속으로 고함쳤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사회일반에게 선언할 필요는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유블라는 탐정이기 때문입니다. 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탐정은 절대로 사건 중에 이성과 연애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상상 은몽은 잠잤고 잠깐 동안 유블란을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정색을 하였다. 탐정 독본 제3과쯤에 이런 과목이 한대목 있어도 무방하죠. 즉 탐정은 절대로 사건 중에 인물과 연애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유블란은 앞에 놓인 아이스커피를 한숨에 쭉 하고 들이켰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냐고 모르려는 은몽의 말을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킴으로써 무시하고 들창 곁으로 걸어가서 캄캄한 바깥을 내다보았다. 광화문 내거리는 그리 화려하지는 못했으나 이 무더운 밤 이 답답한 방 안에 은몽과 단둘이 마주앉아 있는 것보다는 무척 시원해 보였다. 야간 비행이 있나 보다 프로펠라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온다. 은몽도 자리를 떠나 유블란 곁으로 걸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휴 하고 유블란은 한숨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아 저 프로펠라가 그립다. 로빈슨 크로스는 연애를 하였던가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묵묵히 서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 동안 그리고 서 있다가 은몽은 비행기 타고 로빈슨 크로스처럼 무인도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하고 역시 긴 한숨을 지었다. 누가? 유 선생 말씀이에요. 혼자서요? 아니. 누구하고 말입니까? 유 선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과 오상욱 변호사가 들으면 유 선생 은몽은 돌연 그렇게 부르면서 유블란의 품 안에 얼굴을 파묻었다. 저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 먼 곳으로 정렬의 불덩어리처럼 돌변한 은몽이었다. 남양도 좋고 북양도 좋고 먼 데로 먼 데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유블란이었다. 오상욱은 오 변호사는 제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혼을 하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못습니다. 유 선생이 지금 유 선생이 저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이와 약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이라도 저를 어디로든지 데리고 가세요. 은몽은 운다. 울면서 유블란의 팔을 미친듯이 잡아 흔드는 것이다. 그러나 돌부처처럼 서 있는 유블란이었다. 먼 곳으로 해오리가 따라오지 못할 먼 곳으로 아 그럼 은몽씨는 해오리가 무서워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유 선생은 수희씨 러브신을 연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몽씨 울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오. 이제부터 살인기 해오리가 절대로 은몽씨를 해치지 않는다는 중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러나 은몽은 애달게 흐느껴 울 뿐 통 얼굴을 들지 않는다. 자 은몽씨 제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오. 하고 유블란은 테이블 위에 엎드린 은몽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시가렛 케이스에서 담배를 한 코치 꺼내 붙여물었다. 한 모금 깊이 빨아 들이키고 그것을 다시 후하고 기운차게 내뱉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해올 그렇습니다. 해올은 너무도 잔인한 복숙입니다. 그런데 은몽씨 하고 또 한 번 은몽을 불렀다. 그때야 비로소 은몽은 눈물어린 얼굴을 가만히 들었다. 은몽씨도 언젠가 그런 말을 하셨지만 해올은 실로 나 같은 자의 적이 아니죠. 해올은 나보다도 곱절이나 영리한 인간입니다. 해올은 내가 생각할 바를 미리 생각했고 내가 취할 행동을 미리 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 선생은 해올이가 어디 있는지 그곳을 알고 계세요? 애욕에 타오르던 은몽의 눈동자가 이번에는 그 어떤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것은 공상을 즐겨하는 나의 하나의 빛나는 공상 너무도 무서운 공상의 따름이죠. 나의 이 무서운 공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들어맞을지는 그것은 물론 단언할 바는 못되지만 하여튼 하고 점점 해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은몽을 기뻐하며 하여튼 우리는 다시 한 번 사건 전체를 천천히 재음미하여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사건의 주인공인 은몽씨의 의견도 들을 겸 그리고 유불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뚜벅뚜벅 한 발자욱 한 발자욱 힘을 주어가면서 걷기 시작하였다. 자 은몽씨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건이 돌발한 맨 처음 장면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장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은몽씨의 생일날 밤 그것은 틀림없이 지나간 4월 보름날 밤이었죠. 그날 밤 백영호씨는 약혼자인 은몽씨의 탄생을 호화롭게 기념하려고 조선서는 처음 보는 가장 무더위를 열었습니다. 은몽은 묵묵히 앉았을 뿐 은몽씨 나는 이제부터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은몽씨와 함께 좀 자세히 연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나의 말에 그릇댐이 있거든 염려 마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그리고 유탐정은 자기의 착잡한 머리를 정돈하려는 듯이 한번 에헴 하고 기침을 하였다. 그날 밤 그날 밤 나는 화가 이선배라는 가명으로 무더위에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그런 가명과 가장으로 나타난 데 대한 이유는 저 명속한 두뇌의 소유자인 오상옥 변호사의 물샐 틈없이 치밀한 논리로 말미암아 충분히 설명되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이야기해 둘 것은 그때 내가 아니 공작부인 주은몽의 애인이었던 청년 화가 김수일이 최후의 다짐을 다지고자 가장 무더위를 기회로 화가 이선배라는 이름으로 은몽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불라는 그리고 어쩐지 몹시 창백하여 보이는 은몽의 얼굴을 일순간 쏴 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안내인을 따라 홀에 들어가서 이구석 저구석 은몽씨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쩐 셈인지 무더위의 주인공인 은몽씨의 그림자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편 파초 나무 밑 소파에 걸터앉아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남수근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은몽씨는 한 차례 춤을 추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하는 수 없이 은몽씨가 다시 홀에 나타나기 기다리면서 남수근과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수근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속삭였죠. 무슨 이야기예요? 은몽은 시선을 들었다. 과장무도에 참석한 인물들을 대개는 다 알아보겠으나 그 중 두 사람은 도무지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겠다고요? 아 저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 말할 것 없이 이 선배로 가장한 나였고 또 하나는 저 도하역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탐정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그렇습니다. 저편 밴드 바로 옆에 서서 사람들의 춤추는 양을 희죽희죽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던 그 도하역자 타오르는 듯한 조홍색 도하복에다 역시 조홍색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흰떡같은 얼굴에는 간판처럼 색칠을 하고 그 인물이 대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해월 하고 은몽은 몸을 웅크리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 잔인무도한 복수기 해월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도하역자는 나와 남수근이 서있는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복도로 빠져나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후 조금 지나서야 홀에 나타난 은몽씨가 물론 그 도하역자를 보지 못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인물을 홀 안에서는 통 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나는 그때 은몽씨와 초면에 인사를 교환한 후 은몽씨를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서 친후 수일군을 위하여 백영호씨와의 결혼을 중지하기를 여러 번 권했습니다만 마이동 마이동풍 은몽씨는 해워두 해워리의 해워리가 은몽씨를 절대로 해치지 않으리라는 이야기를 은몽씨에게 들려드리려는 사람이니까 그때 백영호씨와 춤을 몇 차례 추고 난 은몽씨는 화장을 고치겠다는 말을 안겨놓고 백영호씨의 곁을 떠나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부터 은몽씨의 찢어지는 듯한 부르짖음이 들려온 것은 은몽씨가 안으로 들어간 지 약 5분 후 그때 누구보다도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나였죠? 삼명경 앞에 쓰러진 은몽씨의 어깨에 박힌 날카로운 당검 은몽씨는 그때 방시탁에 열린 들창 밖을 가리키면서 도하역자 도하역자 하고 외쳤습니다. 남수군이 곧 들창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나갔죠. 그러나 아무리 정원을 뒤져보아도 도하역자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길이나 되는 콘크리트 담장을 넘을 리는 만무하고 또 그 즈음 가장 무더위를 감시하던 순경 한 사람이 정문 앞을 순시하고 있었던 이만큼 도하역자가 정문으로 나갔다면 순경이 보지 못했을 리는 만만일이죠. 그러면 해월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데도 가지 못했을 것은 매일 아침 해를 보듯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고 재차 질문하는 은몽의 말을 무시하고 유탐정은 그냥 계속하였다. 해월은 정령코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삼명경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섰던 은몽씨의 왼편 어깨를 그놈은 은몽씨의 바로 등 뒤에서 찔렀던 때문이죠. 이것은 그때 은몽씨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해월은 왼손잡이 은몽은 자기 입으로 한 번 그렇게 되풀이해 보았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은몽씨가 받은 어깨의 상처는 예상 외로 경상이었습니다. 해월이가 만일 은몽씨를 정말 죽이고자 했다면 사나이인 그가 그렇게 가벼운 상처만을 남겨놓고 도망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제가 고함을 쳤으니까요. 아무리 은몽씨가 고함을 쳤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취해온 살인기 해월에 대답무쌍한 성격으로 미루어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홀에서 화장실까지 뛰어오는 동안이면 은몽씨 하나를 죽일만한 시간은 넉넉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놈 단지 나를 놀라게 할 셈으로? 놀라게 할 셈이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의미 깊은 좀 더 무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무서운 의미? 은몽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렇습니다. 복숙이 해월이가 은몽씨에게 그렇게 예상 외로 경상을 준 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는 유탐정의 말은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맵다. 깊은 의미라니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자에 앉은 은몽의 시선과 방 안을 왔다가 아는 유블란의 시선이 방 한복판에서 무섭게 부딪혔다. 유탐정은 들창 옆에 오뚝 서서 은몽의 어쩐지 몹시도 창백한 얼굴을 글자 그대로 뚫어질 듯이 쏘아보면서 깊은 의미, 그것은 해월이가 은몽씨를 해야겠다는 것을 표면 이유로 실은 백영호씨 일가에 복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땐 나를 찌른 그 투하역자, 즉 해월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 하고 은몽은 놀랐다. 우리들과 같이 있다니요? 우리들과 같이 있었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통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해월은 항상 우리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예요? 그가 대체 누구란 말씀이에요? 은몽은 호기심에 찬 두 눈을 반짝이며 불현듯 상반신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누구예요? 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과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라면 오변호사? 아닙니다. 그럼, 그럼 누굴까? 정랑과 문학수 씨와 그리고 유선생 이외에는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물론 해월이가 아니고 그리고 문학수 씨와 정란이도 물론 해월이가 아닐 테고 누구예요, 대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은몽 씨가 잘 아시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은몽은 앵무새처럼 반문하면서 상대방의 그 어떤 위대한 마술에 휘말린 사람같이 말똥말똥 유탐장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나 유블란은 말머리를 돌려 그리고 그 다음 해월은 정란 씨에게 협박장을 보내어 은몽 씨와 백영호 씨의 결혼식을 저 쇼팡의 장성곡으로 축하하라고 명령했을 때 정란 씨는 마리아를 대신 피아니스트로 세웠죠. 그러나 마리아는 해월의 저릿저릿한 협박장을 두려워하여 명령대로 장성행진곡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은몽 씨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결혼식장에서는 실로 불가사이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은몽 씨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때 은몽 씨는 한 구석에서 무심중 해월을 발견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임경부가 사복한 부하들로 하여금 식장의 앞뒷문을 마치 밀폐한 모발 모양으로 꼭 봉해버린 때였었죠. 그러나 은몽 씨도 아시다시피 호란을 이잡듯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엄밀히 취조를 해보았으나 복수기 해월은 귀신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로 이상야릇한 사실을 은몽 씨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그것을 제가 알아낼 수 있다면? 이처럼 해월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얼굴이었다. 자, 은몽 씨? 하고 그는 한 걸음 은몽의 앞으로 다가섰다. 여기서 우리는 해월의 입장으로서 그가 만일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러한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를 생각해봅시다. 물론 그는 하늘로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며 땅으로 꺼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몽 씨의 눈을 속일 만큼 그런 훌륭한 변장을 그러한 긴급한 시간에 그리도 신속히 했을 리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말할 것 없이 해월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 그가 대체 누구예요? 아까도 말한 바 같이 그는 항상 우리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은몽 씨가 잘, 너무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하면서 은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서 유불란의 팔목을 잡아 흔들었다. 무서워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왜 그리 잠자커만 있어요. 정말 알고 싶습니까? 하는 유탐정의 얼굴에는 징후의 빛이 알알이 떠돌았다. 정말,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아르켜드리죠. 은몽 씨가 계신 곳에는 반드시 같이 있던 인물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그것은 은몽 씨의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몽은 허억! 하고 숨을 들이키며 에? 하고 외치면서 잡았던 유탐정의 팔목을 탁 놓았다. 그리고는 얼빠진 사람 모양 멍하니 유불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더니 유, 유선생은?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의자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였다. 유선생은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그러나 유불란은 거기 대해서 곧 대답을 하진 않았다. 악몽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처럼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하려는 듯 멍한 표정을 가진 은몽을 언제까지나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는 전차의 궤도 소리가 우욱하고 들려온다. 그것은 정말 조그만 과장도 없는 실로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이었다. 은몽 씨 이윽고 유탐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농담치고는 내 얼굴의 표정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는 엄숙한 말에 은몽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의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안 모양이었다. 그래요, 유선생의 얼굴은 무섭게 무섭게 긴장되었어요. 그러나 유선생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요. 은몽 씨 그래도 은몽 씨는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요. 잘 알겠어요. 유선생의 말씀은 정신병자. 그때 유탐정은 하하하 하고 한 번 웃고 나서 은몽 씨의 입장으로서야 물론 나의 말을 하나의 농담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정신병자의 이야기로 돌려보내고 싶을 테죠. 그러나 은몽 씨 이제부터 내가 하나의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해워리가 은몽 씨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나의 결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은몽은 아무 말도 없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통 알 수 없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먼저 저 가장 무도의 날 밤 유탐정은 그리고 열어젖힌 틀창을 등치고 멀찍이 서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니 가장 무도의란 그 자체가 벌써 내 생각으로는 은몽의 그 어떤 원대한 계획 밑에서 개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무도의는 실로 은몽 씨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가장 중요한 무대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각지각색의 가장 인물이 등장하는 까닭입니다. 이리하여 은몽 씨는 약혼자 배경호 씨에게 졸라서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 상태로서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가장 무도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어서 말씀을 하시죠. 무도의 날 밤 은몽 씨는 맨 처음에 홀에 나타나서 한 차례 춤을 추고는 도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공작부인 주은몽은 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불이 났게 입었던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미리부터 장만하여 두었던 주홍색 도화복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역시 주홍색 수건으로 머리를 감추고 얼굴에는 흰떡 같은 분칠을 하고 그 위에다 또 가지각색의 색채로 간판처럼 칠을 하여 놓았으니 설마 그것이 공작부인 주은몽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려 그는 다시 홀에 나타나서 도화 역자의 존재를 사람에게 깊이 임박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빠져나가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그는 빠른 솜씨로 도화복을 벗고 얼굴을 씻고 다시 그날 밤의 주인공 공작부인으로 화장을 하고 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홀에 나타난 그는 약혼자 백영호 씨와 춤을 몇 번 춘 다음에 화장을 고치겠다는 구실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대담하게도 그리고 영리하게도 자기 자신의 어깨에다 단돌을 찌르고 산명경 앞에 쓰러져서 고함을 쳤습니다. 유탐정은 그리고 어떠냐는 얼굴로 은몽을 바라보았다. 예? 내가 이 손으로 나 자신의 어깨를 찔렀다고요? 하 이 손으로요? 하고 은몽은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렇습니다. 은몽 씨의 바로 그 손이 그 바른 손으로 은몽 씨 자신의 왼편 어깨를 찔렀던 것입니다. 이 손이 말씀이죠? 분명히 이 손이 나 자신의 어깨를 찔렀단 말씀이죠? 은몽은 그러면서 자기의 바른 손바닥을 들어서 유탐정에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 바른 손이 찔렀을 것입니다. 산명경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은몽 씨의 등 뒤에 도하혁자가 쑥 나타나서 찔렀다고 은몽 씨가 말하였을 때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범인은 틀림없이 왼손잡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실은 왼손잡이가 아니고 은몽 씨 자신이 범인이었던 때문에 생긴 착각이었죠. 그리고 제가 들창박을 가리키면서 도하혁자가 그리로 도망갔다고 말했단 말씀이죠? 물론 해월은 실로 영리하고도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상행위로서 해월이라는 복수기 해월이라는 가공인물의 존재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뚜렷이 못 박아두었던 것입니다. 그건 유 선생이 너무나 지나친 공상 아니에요? 아무리 영리하고 대담한 범인이라 해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손으로 그처럼? 처음에는 그저 망연자약한 태도로 유불란의 그 너무나 무서운 상상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은몽의 얼굴에는 어느새 반항의 빛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영리한 범인이라면 그만한 것 좀 못할 리 없죠. 더구나 그것이 생명에는 조금도 관계없는 경상인 것이라면. 이러한 예는 반다인의 어떤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날 밤 은몽 씨가 나를 아니 이 선배로 변장한 김수일을 김수일이라고 간파하지 못한 은몽 씨의 이상한 행동에 수수께끼도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이라고요? 어째서요? 은몽이 바싹 달려든다. 아무리 변장을 잘했기로 자기의 애인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선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가 김수일 씨란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숨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숨기는 이유는 뭡니까? 백용호 씨 일가를 멸망시키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공작 부인은 그것이 자기의 애인 김수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백용호 씨와의 결혼 의사를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아니 은몽 씨는 이 선배의 정체가 김수일이란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수일이가 즉 탐정 유불란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하고 은몽은 한 번 더 놀라며 그럼 김수일 씨와 교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유불란 씨인 줄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건방진 추측일 런지 모르나 은몽 씨가 땡땡 개인 전람회에서 처음으로 좋아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은몽 씨는 내가 탐정 유불란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니 좀 더 건방진 추측을 한다면 내가 탐정이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은몽 씨는 나와 교제를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긴장할 대로 긴장한 은몽의 얼굴이었다. 은몽 씨 한 번만 더 건방진 상상을 용서하시오. 은몽 씨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방해할 사람 해월의 그 저릿저릿한 범죄설기도를 깨트릴 가능성이 있는 적이 즉 유불란 탐정이기 때문입니다. 유 탐정의 이야기는 점점 열을 띄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은몽 씨는 계획적으로 나와 교제하였습니다. 그런 무서운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김수일은 아니 유불란 탐정은 공작부인 주읍몽에게 마치 소년과 같은 순정과 정렬을 바쳤죠. 너무하세요. 그와 같은 그릇된 공상을 근거로 은몽은 그 어떤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테이블에 쓰러졌다. 공작부인 공작부인 주읍몽은 본래부터 요부는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계획을 위하여 요부 노릇을 하였을 따름이죠. 너무하세요. 당신은 너무해요. 자기의 부질없는 공상만을 내세우고 저의 저의 고독한 마음 의지할 것 없는 입장은 조금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가 있길래 저를 가리켜 해월이라고 그러면서 은몽은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마호 인호 이블라는 괴로운 듯 흐느껴 우는 은몽을 잠깐 동안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자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오 하고 은몽의 그 교태에 있는 풍부한 몸통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며 다시 준열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봄인간 결혼식장에서 은몽씨는 해월을 발견하고 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때는 벌써 사복한 경찰들로 말미암아 식장의 출입구란 출입구는 전부 봉해버렸죠. 그러나 해월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과학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은몽씨가 해월인 줄 알면서 그를 그대로 밖으로 통과시켰던지 그렇지 않으면 은몽씨가 연출한 하나의 교묘한 연극일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그때 해월을 보았다는 사람은 은몽씨 혼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협박장도 제가 썼단 말씀이죠? 은몽은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항변하였다. 물론 은몽씨의 위필이겠죠. 나는 얼마 전에 나의 이 무서운 공상을 물적 증거로서 증조하기 위하여 은몽씨의 필적과 해월의 필적을 대조해보았습니다. 대조해본 결과 두 사람의 필적은 과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필적을 위조한다는 것은 해월이와 같은 영리한 범인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현대의 필적 감정법이란 그리 절대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리하여 은몽씨는 두 번째 해월이라는 복숙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깊이 인식시켰어요. 네 맞았어요. 꼭 들어 맞았어요 유선생. 이블란 선생님은 정말 명탐정이시네요. 유선생 말씀을 듣고 나니 전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통칼 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신 유선생의 그 허황한 공상을 전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선생은 유선생은 금강산 백도사에서 소년 승려 해월이와 제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대체 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테이블 위에 쓰러졌던 은몽은 얼굴을 번쩍 쳐들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 은몽씨가 백도사에서 애기 중 해워리와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은몽씨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 역시 제가 창작한 한 토막의 거짓 로맨스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허기야 어느 정도까지 교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추측할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위험한 입장을 귀를 쓰고 변명하여야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의 논리는 꽉 막혀버렸죠. 이처럼 절벽으로 말미암아 꽉 막혀버린 나의 논리의 방향을 어떻게 개척해야만 될 것이냐. 그때 백도사에는 과연 해월이라는 소년 승려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팻병 제3기에 발을 들여놓았던 해월은 그 후 묘향산 보송사로 가 있다가 거기서 평양 모란봉 및 영문사로 옮겨갔을 때는 해월의 팻병은 벌써 3기를 넘어서 제4기에 들어섰습니다. 해월은 거기서 다시 서해안 어디로 생구를 까먹겠다는 말을 안겨놓고 어느 날 표현히 영문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해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을 자세히 조사해보기 위하여 얼마 전에 순사부장 박태일 군을 평양으로 파견했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선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유선생은 해월이란 인물의 실제를 부정하면서 한편 해월의 실제를 인정하신다는 괴상한 놀이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괴상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괴상한 논리도 아무것도 아니죠. 백이가 만만한 유탐정의 얼굴을 음몽은 날카로운 증오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것이 하나의 괴상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대드는 음몽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바늘처럼 예민하고 또 맵다. 물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상상에 지나지 못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상함으로써 꽉 막혔던 나의 논리의 방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실인 즉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무척 범민하였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세워오던 나의 상상을 한대는 포기하려고 까지 생각하였죠. 그러나 결국 해월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한편 그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이 모순된 형식 논리의 참된 방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백도사에서 폐병을 앓고 있던 소년 승려 해월의 실제를 나는 긍정하죠. 그러나 복숙이 해월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부정합니다. 그게 대체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해월은 죽었습니다. 예? 해월이 죽었다고요? 아니 죽은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죽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해월이라는 승명을 가진 어여쁜 소년 승려가 백도사에 살고 있었죠. 그해 여름 16살인 은몽씨는 할머니와 백도사로 피서를 갔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은몽씨의 말씀대로 과연 해월이가 그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은몽씨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영원한 비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헌데 은몽씨의 그 지긋지긋하게 무서운 연애사는 말하자면 은몽씨의 아름다운 창작 해월을 하나의 무서운 악마로 만들고자 한 은몽씨의 독백이었을 것입니다. 해월은 은몽씨를 따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13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이르러서 은몽씨에게 그처럼 무시무시한 복수를 하리만큼 그만큼 은몽씨를 사랑했다고는 통 생각하지 않아요. 박태일 부장이 돌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평양 영문사에서 폐병 제4기를 접어들었던 해월은 그 후 어디선가 모르게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고 유탐정은 은몽을 바라보았다. 은몽은 늙은이가 옛말을 사랑하듯 무척 흥미를 느낀다는 얼굴로 재미있는 말씀 오늘 밤 실컷 들려주세요. 그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하고 은몽은 조소의 빛나는 눈동자를 들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거기서 은몽씨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13년 전이면 옛날입니다. 그 옛날에 금강산 백도사에서 며칠 동안 같이 놀던 애기종 자기를 좀 따르는 듯 하던 애기종 그리고 배병으로 말미암아 여명이 길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애기종 그 애기종이 그 후 어디선가 남모르게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주어들은 은몽씨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애기종과의 무서운 연애사를 창작하여 복수기의 악마적 성격과 아울러 복수의 동기를 이야기하였고 그의 성명을 그대로 따움으로써 해월이라는 하나의 실제성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켜서 범인이 가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캄프라치아 였습니다 은몽씨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은몽의 싸늘한 비웃음 밖에 아무것도 사지 못하였다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에요 어 저는 유선생을 탐정이라고 알았는데 지금에 이르러 보니 탐정이 아니고 탐정 소설가의 재능을 더 많이 가지셨군요 이 말은 확실히 유불란으로 하여금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한마디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물적 증거를 아직 하나도 잡지 못한 나의 이야기는 확실히 하나의 탐정 소설가적 공상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유불란은 초조한 듯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러나 은몽씨 하고 부르며 휙 돌아섰다 나의 이 탐정 소설가적 공상은 멀지 않아 은몽씨의 입으로 하여금 나를 탐정이라고 부르게 할 때가 반드시 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 입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걱정하죠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번 날 밤 해워리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나긴 협박장을 보낸 날 밤 임경부가 삼청동 풀렵 콘크리트 담장 밑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해월의 그림자를 발견한 사실을 유선생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독자 독자 독자재구는 혹시 잊었을런지 모르나 저번 폭풍우가 쏟아지던 날 밤 삼청동 백영호씨의 저택을 방문하였던 임경부가 정문 앞까지 나왔을 때 그는 바로 삼청동 풀렵 담장 밑에서 배회하고 있는 수상한 사나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놀랐던 것이다 하 그 사나이 말씀입니까 하고 유탐정은 한번 빙글에 웃으면서 설명하였다 그때 사나이는 곧 저편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임경부는 곧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본소로 전화를 걸어 보아들을 데려왔죠 그래요 유선생이 말씀대로 제가 곧 해월이 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틀림없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유선생 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테요 은몽의 얼굴에는 바늘같은 비웃음이 가득 찼다 흠 은몽씨는 그걸 가지고 나의 지론을 반박하고자 하시지만 그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나이로 말하면 해월이도 아무것도 아니었죠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해월이라는 범인을 체포하고자 삼천공원 일대를 배우하던 탐정 유불란이었습니다 네 유선생 이었어요 최후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과 놀라움이 휩쓸린 것은 은몽의 목소리였다 유불란은 다시 담배를 피어물고 은몽의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보다가 그날 밤 정원 안과 정문 밖에는 순사부장 박태일 군을 위시하여 여러 경찰들이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몽씨의 신변에는 또다시 신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죠 은몽씨와 정란씨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남순의 부자와 임경부는 바로 옆방 아뜨리에서 은몽씨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밖은 무서운 폭풍 후 밤은 깊어서 열두시가 이윽히 넘었을 때 백영호씨는 아뜨리에서 옆방 침실로 들어가보고 놀랐습니다 침대 바로 위 벽에 꽂힌 협박장 그때 은몽씨는 정란씨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들고 있었죠 그 협박장 복숙이 해월에 비가가 적혀있던 그 협박장을 벽에 꽂아 놓은 것은 정란씨보다 약 반시간 중 후에 잠들었다는 은몽씨 자신이었을 겁니다 은몽은 잠깐 동안 후추알처럼 내온 침묵으로 유탐정의 설명을 비웃고 있다가 네 너무 꼭꼭 들어맞아서 무섭습니다 그럼 2층 미술품 수집실에 출입한 것도 저였을까요 물론 은몽씨 자신일 겁니다 백영호씨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훔쳐가지고 미술품 수집실에 들어가서 방바닥 매듭을 빼놓고 아래층 침실이 내려다 보이게 해놓은 것도 은몽씨였고 방바닥 먼지 위에 사람이 기어다닌 자리를 남겨놓은 것도 은몽씨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은몽씨는 어디까지나 해워를 하나의 실제 인물로 만들려 있던 때문이죠 그 누구의 탐정소설을 읽는 것 같아서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연출한 나의 연극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은몽씨의 연극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백영호씨 살해 당시의 광경을 설명해 볼까요 네 어서 그날 밤 백영호씨가 해월의 갈날에 죽는 날 밤 집 안에는 백영호씨와 은몽씨와 그리고 정란씨가 있었습니다 정란씨는 3층 자기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은몽씨와 백영호씨는 아래층 아트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백영호씨 살해에 대한 찬스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몽씨의 연극에는 반드시 적어도 한두 사람의 관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은몽씨가 관중으로 택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즈음 삼천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남수근이었습니다 남수씨가 제 연극의 관객이었다고요? 그렇죠 남수라는 한 사람의 관객이 은몽씨의 연극을 구경함으로써 해워리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럽시다 유불라는 그리고 점점 깊어가는 여름 밤거리를 한번 내다보고 나서 남수근이 정문 밖에서 은몽씨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들창문을 활짝 열어져친 아뜨리에는 커텐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커텐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하나는 틀림없는 백용호씨고 또 하나는 치렁치렁한 긴 만도로 전신을 감춘 목숙이 해워리가 백용호씨의 가슴을 예리한 단도로 찌르는 광경이었죠 그러나 그때 은몽씨의 그림자는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옆방 침실로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침대 아래 숨어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글쎄 그것은 은몽씨의 이야기고 그때 남수근은 사태가 너무 촉박해 집으로 이놈 해월이 하고 고함을 치며 현관으로 불이 났게 뛰어들어가면서 보니 해월은 놀라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스위치를 껐습니다 현관으로 뛰어들어간 남수근은 그때 깜깜한 복도에서 은몽씨의 부르지짐을 듣고 해월이와 은몽씨가 컴컴한 복도에서 서로 부딪혔던 것으로만 생각하고 은몽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은몽씨는 저편 복도의 들창으로 해월이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남수근은 은몽씨의 교묘한 영국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어째서 남수씨가 속았다는 말씀이에요 해월은 아무것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때문이죠 은몽씨는 스위치를 은몽을 끈 끈 다음에 재빠른 솜씨로 해월의 가장을 벗어서 어딘가에 감추어두고 다시 스위치를 켰던 것입니다 2층 미술품 수집실에서 목탁 소리가 났다던가 백영호씨와 둘이서 천정을 바라보며 무서워 했다던가 그것은 전부가 은몽씨의 창작적 셰리프죠 하고 은몽을 한번 흘겨보고 나서 은몽씨 그래도 은몽씨는 나의 상상을 긍정하지 않으십니까 해월의 그 귀신같은 행동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정원 한복판에서 커튼에 비친 해월의 그림자를 본 남수구는 거기서 한번 더 복수기 해월의 실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은몽씨 자신의 대답 무쌍한 연극이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리하여 남수구는 은몽씨의 살인극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은몽씨는 마음속으로 살인극의 성공을 무척 기뻐하면서 그때까지 채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백영호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한히 슬퍼하였습니다 은몽씨 은몽씨가 정말 악인이 아니라면 한시바비 나의 말을 긍정해 주십시오 유선생 하고 은몽은 힘있게 불렀다 유선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로 하여금 유선생의 그 황당무게한 공상의 희생자로 만들어야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유선생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유선생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겠다면 저는 저는 아닙니다 은몽씨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사건을 참되게 해결하겠다는 일념 이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은몽씨가 나의 말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때 은몽씨가 백영호씨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였을 때 백영호씨가 은몽씨의 입술을 깨물을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어서 설명해 보세요 백영호씨는 해월의 칼을 맞고 쓰러질 때 실로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 그것은 해월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사실 그리고 그 여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 무서운 사실을 남수근과 정란씨에게 전하려고 팔을 은몽에게로 내밀면서 입술을 들썩거렸겠죠 그러나 영리한 은몽씨는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입을 막을 셈으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백영호씨는 너무도 안타까운 김에 은몽씨의 입술을 깨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배의 의인 은몽씨는 그것을 남편이 자기에게 남겨놓고 간 애정의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한층 더 애달게 느껴 울었죠 입을 막을 셈으로 키스를 했다고요 하고 은몽은 어이없다는 듯이 한번 흥하고 코웃음을 쳤으나 유탐정은 그런 것쯤 조금도 게이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어디까지나 솔직히 토로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은몽씨는 실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러 놓았던 것입니다 실수는 또 무슨 실수를 제가 저질렀어요 백영호씨가 살해를 당한 직후 2층 미술품 수집실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처녀 사진이 들어있는 조그만 로켓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은몽씨 자신이 단연간 몸에 지니고 있던 로켓 였을 것입니다 은몽씨의 실수로 떨어뜨린 이 한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범위가 훨씬 좁아졌죠 더구나 남수근이 그와 똑같은 사진을 자기 아버지의 신변에서 발견했을 순간 그가 필연적으로 연상한 것은 해월과 자기 아버지 백영호씨와의 그 어떤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수근은 부랴부랴 자기 고향인 땡천읍을 다녀온 그날 밤 해월은 아니 은몽씨는 대담하게도 증인 감시 중에 남수근을 살해함으로써 그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한 그의 입을 영원히 봉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선생은 그 사진도 역시 제가 떨어뜨렸다는 말씀이에요? 하고 톡 내쏘는 은몽의 도끼를 품은 질문에 유블란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천읍에서 살던 그 여분이라는 부인이 제 어머니란 말씀입니까? 그러나 유블란은 한참 동안 잠잣고 서 있다가 그것은 나 역시 할 수 없는 일이죠 은몽씨의 아버지 주택서씨와 은몽씨의 어머니 김옥려씨가 5년 전까지 신의주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엄녀분을 은몽씨의 어머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엄녀분과 은몽씨 사이에 그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월은 아니 은몽씨는 엄녀분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비밀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남수군을 쏘아 죽였으니까요 유 선생은 처음부터 나를 해월이라고 가정하고 그 그릇된 가정 밑에서 이론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순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엄녀분의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것은 실로 유탐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반박이었다 은몽씨의 말씀대로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 아무런 지식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벌써 사법주임 임경부로 하여금 공작부인 주은몽의 체포장을 발행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고 유블란은 물었던 담배를 제 털이에 부비면서 그러나 은몽씨 그 점에 대해서는 멀지 않아 만족한 설명을 해드릴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목을 느리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남수씨를 살해하였다는 설명을 해보시죠 그날 밤 2층 응접실에는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남수군을 중심으로 하여 나와 오상욱 변호사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정난씨는 3층에 있었고 은몽씨는 아래층 침실에 있었을 것입니다 침실에서 은몽씨는 해월을 상징하는 주홍빛 긴 만또를 뒤집어쓰고 2층으로 올라와서 도우를 방긋하니 열고 남수를 피스톨로 쏘았습니다 그때 나보다도 먼저 뛰쳐나간 것은 오상욱 변호사였죠 해월은 무서운 속력으로 층층대를 뛰어내려 아래층 은몽의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면서 은몽은 악마하고 외치고 입었던 해월의 만또를 벗어버린 후 권총으로 바로 머리맡에 놓여있는 화병을 쏘았습니다 아 그리고 침대 아래 쓰러져서 뒤로 따라 들어온 오변화살을 향하여 해월은 들창 밖으로 넘어갔다고 외쳤습니다 저번에 남수근을 속이듯이 오변화살을 은몽씨는 또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될 것이 그때 현관으로 나가서 침실 들창 밖으로 뛰어온 나는 거기서 도망하는 해월의 그림자를 필연적으로 발견했어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은 안개가 유달리 짙었어요 그렇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해월을 볼 수가 없었을 거라는 점이 은몽씨가 만들어 놓은 유일한 비난소일 것입니다 어쩌면 유선생은 마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리도 꼭꼭 마치시는지 참 신통하기 짝이 없어요 은몽의 입술이 날카롭게 비웃는다 제 4차의 참극 밤은 점점 깊어간다 은몽은 유블란의 이 무서운 공상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통 모르는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고 그 다음에는 유블란을 비웃었고 또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경멸까지 하여 보았으나 유탐정의 신념에는 추워도 어지러워짐이 없는 것을 본 은몽은 도련 밀물처럼 북받쳐 오르는 비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흑하고 테이블 위에 쓰러지면서 너무하세요 유선생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유선생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원망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도 저를 모욕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제가 유선생을 저버리고 오상욱씨와 가까이 하였다 해서 그건 너무한 분풀이에요 유선생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전 정말 몰랐어요 무슨 증거로 무슨 증거가 있길래 저에게 그렇게 무실의 원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탐정의 입장으로선 그러한 공상을 논하여 한시바피 사건을 해결하고 싶겠지만 저로선 저로선 너무도 억울한 누명 아니에요 하하 격할대로 격한 음몽 이었다 슬픔은 음몽의 온 몸뚱이를 폭풍어처럼 습격하는 것이었다 오 변호사가 땡천읍에 갔었을 때 저는 명수대 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한 처지에 있던 제가 어떻게 오 변호사를 땡천읍까지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부부함에서 홍소방을 대체 어떻게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유선생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유선생의 희생자가 된다면 그건 그건 정말 달갑게 받겠어요 어디까지든지 유선생은 저를 그 무서운 함정에다 잡아놓으려고 너무하세요 무슨 증거로 저를 가르쳐 해월이라고 음몽은 무섭게 흐느껴 울었다 마자냐 성자냐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음몽의 원안에 가득 찬 하소연 그건 마치 원재를 짊어진 성자의 자태 같기도 하였고 그 성자를 황야에서 시험한 사탄 같기도 하였다 유탐정은 들창의 몸을 기대고 우드커니 서서 비애와 원망의 물결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음몽의 몸뚱이를 얼마 동안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음 하고 괴로운 듯 한 번 길게 신음하였다 음몽씨 절대로 나를 오해하시는 것만은 그만둬 주십시오 시련의 분풀이로 죄 없는 인간을 죄 있게 만드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할 그러한 인간은 아니오시다 아까도 음몽씨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그리고 영혼 무궁이 음몽이라는 한 사람의 여인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공상을 토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저의 고충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음몽이 옆으로 가까이 걸어와서 음몽씨의 눈물을 보는 순간마다 나는 나의 공상이 얼마나 황당무게하며 얼마나 악착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음몽씨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다시 나의 공상을 보다 더 굳게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몽씨 나의 솔직한 고백을 솔직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 유블란은 마치 경탄하듯 혼잣말로 중얼거려본다 오 변호사를 따라갔던 해월 부부함에서 홍소방을 쏘아죽인 해월 나의 상상을 부리채 뒤집어 퍼버린 이 해월의 존재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 것인가 바로 그때였다 옆방 서재로부터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려온다 유블란은 테이블에 엎드려진 음몽을 그대로 남겨놓고 옆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음몽은 그때야 비로소 눈물어린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였다 유블란이 오시다 삼청동 에? 정란씨가 살해를 당했다고? 유블란의 굴단한 목소리가 놀라움과 흥분을 싣고 음몽의 고막을 두들겼다 아니 뭐 정란씨가 살해를 당했다니 언제 약 15분 전 어디서 삼청동 공원에서 그러면 문학수씨 내 지금 곧 갈테니 그런데 임경부는 왔습니까 지금 막 전화를 걸었다 오상욱씨는 오상욱씨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하 유블란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수학위를 들어 광화문국 XX번을 불러냈다 여보시오 오변호사 댁입니까 아 바로 오변호사입니까 유블란이 오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삼청동 문학숙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정란씨가 또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은몽씨 말씀입니까 아 은몽씨는 염려 마십시오 지금 내 집에 오셨으니까 유블란은 거기서 전화를 끊었다가 이번에도 또 수학위를 들고 역시 광화문국 XX번을 불렀다 황선생 댁에 계십니까 아 황선생이십니까 유블란이오시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사건은 미해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잠깐 황선생을 배우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긴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아침 일찍이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외출하지 마시고 저를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럼 내일 아침에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전화를 마친 유탐정은 다시 서재로 돌아와서 은몽씨 은몽씨도 들으셨겠지만 정란씨가 또 사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은몽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유블란씨의 창백한 얼굴을 잠깐 동안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유선생 하고 유블란을 불렀다 유선생 전 지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통 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정란이가 정란이가 사례를 당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하는군요 정란이가 죽은 것은 한없이 슬프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란의 죽음은 저를 저를 가르쳐 해오리라고 부르시는 유선생의 무서운 눈초리로부터 저를 구해줬습니다 저는 저는 유선생과 지금껏 이 방 안에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은몽은 또다시 북받쳐 오르는 비탄에 무섭게 몸부림쳤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일로 미루고 자 빨리 삼청동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유불란은 그러면서 은몽을 재촉하여 허덕거리는 발걸음으로 서재를 뛰쳐나왔다 밤은 거의 열두시가 가까웠다 이리하여 유불란과 은몽은 광화문 내거리 어떤 가래지로 가서 택시를 타고 삼청동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유불란은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슴도치처럼 통 움직일 줄을 모른다 정란이가 죽었다 그것은 실로 탐정 유불란에게 있어서 글자 그대로 아니 글자 이상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무서운 사실이었다 아, 가엾은 유불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추리 모든 공상은 모래 위에 누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란이가 죽을 때 은몽은 분명코 나와 같이 있었다 나와 같이 있었다 유탐정은 자기의 몸뚱이가 청길만길되는 깊은 구렁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해월이란 대체 어떤 놈인가 유불란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감았던 눈을 슬그머니 뜨고 묵묵히 앉아있는 은몽의 얼굴을 견눈질해 보았다 사실 은몽의 얼굴은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였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아, 저 사랑스러운 얼굴 저 어린애처럼 무심한 얼굴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은몽의 그 백납처럼 해슥한 얼굴에서 발견한 것은 의지할 곳 없고 믿을 곳을 잃어버린 고아로서의 무서운 고독의 빛이었다 자꾸만 자꾸만 흘러나오려는 뜨거운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는 듯 눈만 깜빡거리며 외면한 채 통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은몽 이윽고 유불란과 은몽은 삼청동 정란의 집에 도착하였다 금방 일대는 엄중한 경비망이다 유불란과 은몽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아래층 침실로 들어갔다 은몽은 방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란의 무참한 죽음을 눈앞에 보고 그렇게 외치면서 피로 물들인 침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정란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선열이 뭉클뭉클 솟는다 이게 웬일이야 정란이 은몽은 그러면서 정란의 시체를 붙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시체 옆에는 약혼자 문학수가 침통한 표정으로 돌부처처럼 서 있다 한걸음 먼저 도착한 임경부가 뒷짐을 지고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한다 뒤이어 오상욱 변호사가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셈입니까? 하고 오상욱은 어리벙벙한 얼굴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임경부도 말이 없고 문학수도 말이 없다 유불란씨? 하고 그때야 비로소 임경부는 걸음을 멈추고 유불란을 향하였다 말이 박는 대로? 나는 사직원을 제출할 작정이오 하는 임경부의 얼굴에는 심각한 책임감이 아랄이 떠올랐다 나는 이상 더 사건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경멸하는 동시에 이후부터는 절대로 범죄사건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결심하였소 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유불란씨도 온 나와 함께 한시바비 전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만 그러나 유불란은 아무 말도 없이 정란의 시체 옆에서 흐느껴오는 음몽의 새하얀 목덜미만을 쏘아보고 있었다 유불란씨 지금 하신 임경부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때까지 돌부처처럼 서있던 문학수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밖에 없습니까? 문학수씨 나는 오늘 아침 사람들 앞에서 사흘 동안의 여유를 달라고 선언했습니다 사흘 후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월을 체포하겠노라구요 그렇습니다 하고 그때 오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사흘만 여유를 주신다면 변변치는 못하나마 이 오상옥도 해월을 체포하겠습니다 하는 오변호사의 시선과 유불란의 시선이 무섭게 부딪혔다 그러나 유불란은 곧 시선을 돌리며 하여튼 정란씨가 봉변을 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에 문학수는 그런 건 알아서 뭘 하겠느냐는 듯 얼마 동안 대답 없이 서 있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더위가 하도 심하고 해서 정란은 좀 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방에서 자는 문학수를 깨워 삼청동 공원으로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고 청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이 며칠 동안 바깥 구경을 못한 정란을 위하여 그의 말대로 공원을 나갔었죠 흐리던 날이 개이면서 공원 일대에는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원까지는 실상 엎드리면 코가 닿으릴 만큼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주위에는 경찰들이 파수하고 있겠다 어지간히 마음을 놓고 풀을 지나 저편 가해동으로 올라가는 드라이브웨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는지 안국동 쪽으로부터 한 대의 자동차가 스름스름 기어 올라오는 것이 보이겠죠 헤트라이트는 무척 밝았습니다 자동차 안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는 수 없이 강렬한 헤트라이트 속에서 눈을 가려우면서 자동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그 순간 휙 하고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 속에서 시커먼 팔목이 쑥 나타나면서 한방에 권총소리가 아니 총소리를 의식했을 때는 벌써 나의 팔목에 비틀비틀 쓰러질 때였죠 자동차는 무서운 속력으로 가해동 쪽을 향하여 쏜살같이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수의 설명이 끝나자 유불란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당황한 발걸음으로 밖으로 뛰어나왔다 새로 한시다 그는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를 오르면서 효자동까지! 하고 불을 지졌다 이리하여 정문을 나선 자동차는 컴컴한 밤거리를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하였다 총독부를 지나고 효자동 종점을 지난 자동차는 약 10분 후 해전 교장 황세민 씨의 집 앞에서 뚝 하고 멈췄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황교장은 곧 나오지 않았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진 것을 보니 자는 모양이다 이웃고 침실 비슷한 방안에 전등이 켜지며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자국 소리 현관이 드르륵하고 열리며 나타난 것은 황교장 자신이었다 아유 유불란 씨가 아니십니까 잠옷을 입은 황교장이 의아스러운 눈으로 유불란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주무시는데 찾아와서 황송하기 짝이었습니다 사실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찾아뵙고자 했습니다만 사정이 좀 급해서 에헤 들어오십시오 황교장은 앞장서서 유불란을 서재로 인도하였다 황선생 유불란은 의자에 앉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그렇게 불렀다 사정이 급하시다니 또 무슨 정란 씨가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에? 정란 씨가 하고 놀라며 역시 범인은 해월이 물론 그럴 테죠 거기서 유불란은 문학수가 한 설명을 그대로 옮겼다 흐흐흐 하고 긴 한숨을 짓는 황교장에게 황선생 하고 유불란은 힘을 쥐어 불렀다 황선생 아니 백문호 씨 예? 하고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는 황세민 교장의 놀라움을 무시하고 30년 전 땡천우 부부함에서 사춘동생 백용호가 떠밀어 대동강의 물귀신이 되었다는 백문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황교장은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무섭게 신음하였다 당신 당신 대체 그것을 어떻게 문호의 애인 엄녀분을 능욕한 악인 영호는 그 후 백부인 문호의 아버지에게 독약을 먹여서 살해한 후에 유산 백만원을 상속하여 어허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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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남진아의 일대를 노리고 있는 진아인의 해적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호는 마침내 샌프라신스코에서 해적선을 탈출하여 명망있는 목사 윌리엄 앤더슨 씨의 보호를 받다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만 원이란 거액을 품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사회사업에 여생을 마치려 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놀라움을 넘어서 하나의 기적에 당면한 것 같은 황교장의 얼굴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문호는 악마 영호에게 대한 복수의 일념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천성이 선량한 문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원수와 손을 마주잡고 쓰러져가는 해선 전문학교를 위하여 잠깐만 잠깐만 하고 황교장은 그때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손등으로 씻으면서 그것은 내가 그에게 정한 것이 아니라 영호가 자진하여 자기가 범한 죄값의 만분제일이라도 즉 사죄의 의미로서 자기의 재산의 십분지칠 제 십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악마 영호에게 비하면 문호는 너무나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백영호의 죄악을 물로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오로지 사회사업을 위하여 온 정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메리카에 귀하했을 때의 이름 황세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백문호라는 이름은 호족상의 주선을 맞은 지 오래였었죠. 테이블을 움켜잡은 황교장 아니 백문호의 두 팔이 와들와들 격련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황교장은 유불란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수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호는 엄녀분이가 죽을 때 그렇습니다. 나도 그 후 땡천읍을 몇 번 찾아갔지요. 사람들 중간에 내세워서 간접으로 홍서방에게 여분의 행방을 탐지시켜보았으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평양 어디서 죽었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분의 몸에서 어린애가 에? 어린애가? 아니 여분이가 그때 어린애를 낳았습니까? 황교장의 놀라움은 극도에 달아왔다. 그 황교장의 놀란 얼굴을 유불란은 잠깐 치근한 표정으로 묵묵히 바라보고 앉았다가 그렇습니다. 여분은 그때 어린애를 낳았고 산후가 불순하여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애는 누구의? 문호가 부부함에서 살해를 당한 지 6, 7개월 만이니까 그것은 문호의 자식임에 틀림이 없겠죠. 오 당신은 당신은 그런 비밀까지 하고 자기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머리를 두 손에 번 흔들고 나서 그 애가, 그 어린애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서 빨리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서 황교장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쳐 유불란의 팔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 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의 이름만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당신은 참말 이 늙은애 귀인이오. 그의 이름은 그 어린애의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유불란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해월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황교장을 쳐다보았다. 예? 황교장은 불현듯 잡았던 유불란의 팔목을 털썩 놓으며 무엇이라고요? 해월이? 아니, 저 살인기 해월이라고요? 찢어질 듯이 부릅든 황교장의 두 눈에는 방금이라도 불덩이가 튀어나올 듯이 무섭게 충혈되었다. 황교장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해월이가 백영호 씨의 미술품 수집실에 떨어뜨린 로켓의 사진은 지금 황 선생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과 똑같은 엄녀분의 사진입니다. 음, 나도, 나도 그 사실이 하도 마음에 걸려서 음, 역시 나의 생각과 같았었던가 하고 황교장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해월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한시 바쁘니 이 늙은이에게 가르쳐 주시오. 황 선생, 2, 3일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2, 3일 후엔 제가 황 선생을 해월의 곁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2, 3일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당신은 지금 곧 해월이 있는 대로 나를 안내해 주시오. 아닙니다. 2, 3일 후가 아니면 해월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 선생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저번 날 밤에 황 선생을 찾아왔던 그 신누런 이빨을 가진 사나이가 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 그 오첨지 말이요. 오첨지? 네. 오첨지는 나와 해적 생활을 같이 한 놈인데 우리들은 그를 오첨지라고 불렀고 그의 이름은 모르지요. 그의 고향이 평안북도 어디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해적 생활 시대에는 황 세민, 아니 백문호와 오첨지는 대단히 친한 사이였으므로 백문호는 자기의 과거를 오첨지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이야기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하니 크나큰 실책이었다. 백문호가 황 세민이란 이름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지 5년 후 어떤 날 도련 오첨지가 황 교장 앞에 나타나서 해적 생활하던 황 교장의 과거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혹은 몇 천 원, 몇 만 원씩 갈취해 가곤 하는 말하자면 바다 위에서의 친우가 육지에서는 하나의 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백영호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는 마치 거머리처럼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지요. 백영호를 살해한 범인을 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영호 일가에게 복수한다는 것을 협박 조건으로 나에게 3만 원을 강요하러 왔던 것이죠. 그놈은 지나간 5년 동안 내 생활에 있어서 흡혈기였습니다. 최후의 참극 황 교장 집을 뛰쳐나온 유탐정은 타고 온 자동차에 다시 올라 태평동 자기 집 앞까지 단숨에 몰아댔다. 운전수 가지 말고 기다리시오. 유불란은 그렇게 부탁해놓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가방을 준비해 주게 그는 마중 나온 서생에게 명령하였다. 어디 여행을 떠나시렵니까? 서생은 눈을 부비면서 주인을 쳐다본다. 흠 하고 서재로 들어가는 유불란에게 서생은 따라 들어오면서 한 장의 전보를 내어주었다. 한 시간 전에 온 전보입니다. 유불란은 전보를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해월의 행방을 탐지코자 평양으로 내려갔던 박태일 부장으로부터 온 전보인데 진남포서 친 것이었다. 평양 영문사를 떠난 해월은 진남포서 약 5리쯤 떨어져 있는 땡도라는 섬에서 1년 동안 생고를 까먹다가 다시 땡도를 떠나 고을산 어떤 절간으로 들어간 자취가 판명. 땡도를 떠날 때엔 해월의 패병이 거의 절망적이었다고. 상세한 것은 명일 다시. 유불란은 전보를 포켓에 구겨놓고 탁상전화의 수화기를 들어 광화문국을 불렀다. 삼청동입니까? 임경부를 좀 바꿔주시오. 아, 임경부입니까? 유불란이 오시다. 그 방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임경부께서는 내 말을 듣기만 하시고 이런가 저런가 질문을 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어가지고. 거기 지금 오상욱 변호사가 있습니까? 있다. 그리고 문학수 씨도 있습니까? 있다. 그리고 은몽 씨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 잠깐 여행을 떠나는데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행 떠난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주실 것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해월을 체포하고 싶으나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임경부께서도 꼭 주의해야 될 것은 해월은 항상 임경부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쉿,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데도 그러셔. 해월은 지금 임경부와 같은 방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오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은몽 씨의 신변을 잘 지켜주십시오. 자시간이 급박하여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대로 해월은 절대로 은몽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은몽 씨의 목숨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써 은몽 씨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블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이블로 가서 열쇠로 서랍을 열고 거기서 조그만 서류함을 꺼내었다. 그는 서류함 속에서 커다란 노트를 꺼내어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노트 등에는 금자로 탐정일기란 글자가 적혀있었다. 그는 그리고 약 20분 동안이나 열심히 무엇을 적어놓고 또다시 서류함에 넣은 후에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서생을 불러서 열쇠를 내어주며 이번 여행은 대단히 위험하니 만일 내가 죽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때는 이 서랍 속에 들어있는 탐정일기를 임경부께 전해주게 아니 선생님 서생은 낯색을 편하며 놀라 쳐다보았다. 아니 뭐 그렇게 염려할 건 없고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말이네 하고 유블라는 놀라는 서생을 위로하였다. 네 말씀대로 꼭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글쎄 염려할 것 없대도 그래 그리고 내 편지를 한 장 쓸 테니 지금 곧 삼청동 문학수 씨에게 전해주고 오게 하고 유블라는 원고지에 두서너 줄 무엇인가 적어서 봉투에 넣고 꼭 봉하였다. 자 그러면 다녀오마 그리고 유블라는 조그만 손가방을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자동차가 경성역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반 그가 올라탄 기차는 봉천행 특급이었다. 날이 밝자 정란의 시체는 곧 대학병원으로 운반되어 해부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정란의 시체를 해부해보기를 주장한 것은 임경부였다. 정란의 사인이 과연 문학수의 말대로 해월이가 쏜 총상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그 외의 어떤 원인에서인지 임경부는 그것을 명확히 알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어째서 임경부가 그렇게 정란의 사인의 의혹을 품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것은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에 여행을 떠나려는 유블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해월은 항상 임경부의 신변에 있습니다. 하는 한마디였다. 이 한마디는 실로 임경부로서 모든 임무를 의심하게 하였던 것이다. 정란이가 죽은 것은 문학수와 정란이 단 둘이서 삼천공원길을 삼보할 즈음이었다. 그리고 문학수 이외에는 누구 한 사람 정란의 살해 광명을 본 사람도 없었고 해월이가 탄 괴상한 자동차의 존재를 본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해부해 본 결과 정란의 사인이 틀림없는 총상이었다. 임경부의 의혹은 아무런 수학도 남기지 못한 채 단순한 하나의 의혹에 지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학수 자신이 피스톨로 정란을 죽이고 그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러나 무슨 동기로... 문학수는 정란의 약혼자가 아닌가. 임경부가 대학병원을 나와 다시 삼청동으로 들어온 것은 무더운 여름날도 거의 저물어가는 황혼이었다. 삼청동에는 음몽과 문학수와 오상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운 음몽은 현기증이 난다고 하면서 아까부터 침대에 누워있었다. 옆방 아뜨리에에는 오상옥과 문학수가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서로 상대방을 경계하며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오상옥과 문학수는 지나간 날 정란을 사이에 두고 싸우던 연적이 아니었던가. 오상옥은 무엇을 생각하며 문학수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두 사람은 틈만 있으면 서로서로의 얼굴을 견눈질해 보는 것이었다. 어젯밤 유탐정이 금명간 해월을 체포하겠다고 말했을 때 오상옥 변호사도 역시 해월의 체포를 선언하였다. 그럴상 싶어서 그런지 문학수의 얼굴을 견눈질해 보는 오상옥의 얼굴에는 어딘가 자신만만한 빛이 떠돌았다. 유탐정과 오변호사의 경쟁 유탐정이 먼저 해월을 체포하느냐 오변호사가 먼저 해월을 체포하느냐 이것은 독자 제시와 더불어 필자 역시 대단히 궁금한 하나의 수수께끼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음몽은 오상옥과 임경부에게 한시 바피 여기를 떠나 명수대로 가있기를 청하였다. 여기는 무서워서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통이 어떻게 심한지 어서 집으로 가서 한잠 늘어지게 자야겠어요. 그러시지요. 참 대단히 패곤하실 텐데 마침 내가 타고 온 자동차가 밖에 있으니 제가 모셔다 드리지요. 하는 임경부의 말에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전 그런 경찰용 자동차는 싫어요. 누가 보면 재수 같잖아요. 하고 음몽은 미안하다는 듯이 억지로 웃어보이는 것이었다. 아, 그러면 하고 그때 오상옥은 손수 전화를 걸어 택시 한 대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하자 오상옥은 음몽을 부축하여 택시에 올랐다. 현관까지 걸어 나가는 동안 음몽은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쓰러질 듯 하였던 때문이다. 핏기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음몽의 얼굴에는 이젠 내가 죽을 차례로구나 하는 공포와 아울러 생에 대한 단념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문학수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고 임경부의 자동차에 올라탔다. 이윽고 두 대의 자동차가 삼청동을 출발하여 명수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오상옥과 음몽이 탄 택시가 앞서고 임경부와 문학수의 경찰용 자동차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 두 대의 자동차가 명수대까지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은 실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때는 오후 8시경 거리거리에는 지금 울긋불긋한 네온과 함께 밤에 서막이 내리려 한다. 삼청동을 떠난 두 대의 자동차는 지금 종로 4거리를 왼편으로 커버하여 일로 남대문 쪽으로 달리고 있다. 앞선 택시는 오상옥과 음몽이 탔었고 임경부와 문학수를 태운 경찰용 자동차는 그 뒤를 약 50미터가량 떨어져서 달렸던 것이었다. 해월은 절대로 음몽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음몽의 신변으로부터 한시라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뒤로 달리는 창밖에 레온 라이트를 물끄러미 내다보면서 임경부는 어젯밤 유불란이 전화로 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하여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상 임경부로서는 하나의 괴상한 논리의 틀림이 없었다. 음몽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러나 음몽의 신변을 잘 살피라는 유불란의 말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그는 몰랐다. 그리고 한편 옆에 앉은 문학수로 말하면 어젯밤 유탐정이 보낸 한 장의 편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심각한 빛이 떠돌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그가 유탐정으로부터 접수한 편지에는 대체 어떠한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던가. 그러나 그것은 차차 알려질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여기서는 두 대의 자동차가 명수대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를 그리면 그만일 것이다. 자동차는 지금 본정 입구를 지나 남대문을 향하고 달리고 있다. 그러나 두 대의 자동차가 남대문 앞까지 달려왔을 때 남대문 앞 네 거리에 서 있는 고스톱의 시그널로 말미암아 음몽과 오상억이 탄 택시는 네 거리를 겨우 건널 수가 있었으나 임경부의 자동차는 그만 스톱을 당하고 말았다. 이윽고 스톱의 시그널이 고의 시그널로 변하였을 때는 벌써 음몽의 자동차는 세브란스 병원 앞을 스물스물 달리고 있을 때였다. 임경부의 자동차가 조금 더 속력을 내어 경성력을 지났을 즈음에 다시 두 자동차는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삼청동을 떠날 때부터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몹시 괴로워하던 음몽이 마침내 견딜 수가 없다는 듯 오상억의 품 안에 기대이고 있는 모양이 뒷글라스 창으로 보인다. 임경부는 그때 운전수에게 앞차를 따르라고 명령하였다. 앞차도 뒷차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스름스름 달린다. 이리하여 두 대의 자동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을 때 되더니 편찮으십니까? 하고 임경부는 커다란 목소리로 오상억을 불렀다. 내비녈 같습니다. 아까부터 구토가 날 것만 같다고 그러더니만 하면서 오상억은 음몽을 자기 무릎 위에 눕혔다. 하여튼 좀 빨리 갑시다. 하고 오상억은 운전수에게 재촉하였다. 그러나 한강교를 지날 즈음에서는 음몽의 현기증이 좀 난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들의 자동차는 명수대의 음몽의 집 현관 앞에서 멎었다. 사람들은 황급히 자동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그때 만일 유탐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무척 놀랐을 것이다. 현관 전등불에 비친 택시의 운전수 음몽과 오상억을 태워온 택시 운전수의 얼굴 왼편 볼 위에는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무서운 칼자리가 박혀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우스운지 빙글에 웃는 그 운전수의 입 밖으로 마치 황소 이빨처럼 신누런 치아를 발견하고 놀랐을 것이다. 황치인 저번 날 밤 황세민 교장을 협박한 황치인이 아닌가. 오상억은 음몽을 안고 아래층 침실로 들어가 그를 침대 위에 눕혔다. 음몽은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고스란히 감고 있었다. 하룻밤을 꼬박 세웠으니 한잠 주무시고 나면 괜찮겠죠? 하고 문학수는 음몽의 머리와 맥을 잠깐 짚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여 수심에 찬 오상억을 위로하였다. 원체에 몸이 약한데다가 요즘은 침식을 거의 패하다시피 하니까 하고 오상억도 문학수의 말에 어지간히 안심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쯤 해월의 마수가 또다시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은 유달리 무더웠다. 사면 들창을 모두 열어놓아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밤이었다. 세 사람은 고요히 잠든 음몽의 침대 옆에 둘러앉아서 식모가 가져온 냉차를 마시면서 그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음몽을 잘 지키라는 유탐정의 말이 또다시 임경부의 사색을 혼동케 하는 것이었다. 임경부는 시선을 돌려 침대 위에 누운 음몽을 바라보았다. 새까만 양복과 대조된 음몽의 새하얀 얼굴은 더한층 창백해 보였다. 지나간 날 공작 부인으로서의 꽃다발처럼 화려하던 음몽의 얼굴이 이제는 공포와 고독으로부터 오는 우수의 암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임경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쓸쓸해지는 자기 마음을 뒤적거려 보면서 문득 시선을 돌려 묵묵히 오상업과 마주앉아 있는 문학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는 어쩐지 가슴이 이상하게도 두근거림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상업의 얼굴을 때때로 견눈질해 보는 문학수의 두 눈에서 그 어떤 잔인성을 임경부는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수의 눈에서만이 아니었다. 임경부는 오상업의 눈초리에서도 역시 그보다 못지않게 잔혹한 빛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의 대화조차 없이 돌부처처럼 마주앉아 있는 그들 두 사람의 눈초리는 무엇인가 알 수 없으나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서로의 일거일동을 무섭게 주목하고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2층 서재에 전화가 왔는답시오 하면서 식모가 들어왔다. 누구에게? 저 경찰서에 계신 임경부 나리를 좀 대어주십사구요. 대단히 긴급한 말씀이 계시다면서 고 좀 그러나 임경부는 좀처럼 몸을 일으킬 줄을 몰랐다. 긴급한 전화라니 대체 어디서 온 전화길래? 어디서 온 전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도 그보다 못지않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임경부의 표정이었다. 저 태평동 유탐정 나리댁에서 온 건데 앱쇼 유탐정? 임경부는 하는 수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한 번 더 오상욱과 문학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어떤 험악한 공기가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닫고 좀채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복도로 나갔다. 찬스를 놓쳤나 보다. 임경부는 층층대로 뛰어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임경부의 가슴속은 한층 더 초조하였다. 서재로 뛰어들어간 임경부는 불이 났게 수화기를 들자마자 네, 임세훈이요. 하고 거의 고함치듯 말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태평동 뉴블란 시댁 서생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권을 말해봐요. 하고 조급스레 묻는 임경부의 말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박태일 부장으로부터 유블란 씨에게 전보가 한 장 왔는데 말씀이죠. 유 선생은 계시지 않고 해서 그리고 내용을 보니 대단히 급한 전보길래 빨리 전보를 읽어봐요. 찬 소리 말고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해월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구월산 개명사에서 확실히 죽었다. 박태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앗! 하고 외치는 임경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다. 아, 동굴과도 같은 암흑 뒤이어 앗! 하고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복도를 무섭게 달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것은 틀림없이 한 사람은 쫓기고 한 사람은 그 뒤를 따르는 발자국 소리였다. 빨리 불을! 불을! 하고 고함치는 식모의 놀라운 목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임경부는 자기 포켓에서 회중 전등을 꺼내들고 나는 듯이 층층대를 뛰어내려왔다. 임경부는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식모의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어찌 된 일이냐? 전등이 갑자기 꺼지길래 뛰어나와 보니 아씨의 방으로부터 사나이 둘이 뛰어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래 바로 여기서 그들과 제가 맞부딪혀서 전 넘어지고 그들은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었지요. 그때는 벌써 임경부는 회중 전등을 번쩍거리며 음몽의 침실 안으로 뛰어들어간 때였다. 오오오오오오! 하고 신음하는 임경부의 떨리는 목소리 회중 전등에 비치는 침대 위에 음몽 음몽의 가슴에는 한 자루의 단도가 무참히 박혀있었다. 임경부는 부리나케 단도를 빼고 자기 귀를 음몽의 입에다 갖다대어 보았다. 거의 끊어져가는 숨길이었다. 바로 그때 바깥 정문 밖에서 하는 한 방의 총소리 영거프 또 한 방 하는 총소리 임경부는 식무에게 음몽을 간호하라는 말을 안겨놓고 들창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넓은 정원을 뛰어 정문 밖으로 다름질해 나간 임경부는 거기서 오뚝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임경부의 회중 전등이 비춰주는 무서운 광경. 조약돌을 깐 행기류에 주홍빛 만도로 전신을 감춘 하나의 괴물이 박쥐처럼 활개를 활짝 펴고 쓰러져 있지 않는가. 간판처럼 울긋불긋한 도화역재의 가면을 쓴 괴물. 왼편 손으로 행기류에 깔린 조약돌을 움켜쥐고 바른편 손에는 한 자루의 권총이 쥐어져 있고. 그러나 임경부의 회중 전등이 비춰주는 것은 그 전신 주홍색의 괴물만은 아니었다. 살인기 해월의 시체의 바로 머리맡에 한 사람의 사나이가 비장한 얼굴로 땅 위에 쓰러진 괴물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해월은 죽었습니다. 사나이는 감개무량한 어조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사나이.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오상억 변호사. 그 사람이었다. 아, 그러면... 하고 임경부는 그 어떤 예감이 들어맞았다는 듯이 오상억과 괴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오상억은 아무 말도 없다. 임경부는 마침내 허리를 굽혀 엎드러진 괴물을 반드시 제쳐놓고 얼굴을 가리운 도화역자의 탈을 슬그머니 벗겼다. 음... 하고 임경부는 신음하였다. 그것은 틀림없는 의학박사 문학수의 얼굴이 아닌가. 문학수... 탈을 벗기자마자 임경부는 그렇게 외쳤다. 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하는 임경부의 말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으로 들어가서 합시다. 아, 은몽 씨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고 고함치면서 그때야 비로소 침실에서 자고 있는 은몽을 문득 생각한 오상억은 부리나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은몽의 숨은 뚝 끊어져버린 뒤였다. 은몽의 시체 옆에서 식모가 촛불을 켜들고 흑흑 느껴 울고 있는 것이었다. 은몽 씨... 오상억은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억제할 바 없어 은몽의 차디찬 시체를 어루만지면서 일생을 외롭게 그리고 슬프게 마친 은몽의 영혼 앞에 엄숙히 머리를 숙였다. 은몽 씨... 은몽 씨를 그렇게 괴롭히던 악마는 죽었습니다. 아... 그러나 은몽 씨... 머리를 숙인 오상억의 두 눈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은몽 씨를 위한 저의 모든 노력은 숙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은몽 씨를 살리려고 은몽 씨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은몽 씨가 없는 이 세상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은몽 씨는 바로 저요. 저 이상이었습니다. 하고 오상억은 마치 산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은몽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었다. 그때 해월, 아니 문학수의 시체를 현관까지 끌어다 놓은 임경부는 해월의 그 무시무시한 주홍색 만또와 도화역자의 탈을 벗겨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침실 안에 스위치를 눌러보았으나 통 전등이 켜지지 않으므로 식모에게 물어보니 현관 바로 옆단 벽에 이 집 전등 전체를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임경부는 다시 현관으로 나가 회중 전등을 비춰보았다. 식모의 말대로 계량기 옆에 스위치를 눌렀다. 집 안에는 다시 전등이 환하게 켜졌다. 전 손을 끄는 줄 알았더니 하고 중얼거리며 다시 침실로 들어온 임경부는 대체 어떻게 된 셈입니까? 내가 2층으로 전화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렇게 하고 묻는 말에 비로소 오상욱은 머리를 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임경부가 2층으로 올라가자 문학수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돌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복도로 걸어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 갑자기 전등이 꺼졌다. 그래 오상욱은 그 어떤 무서운 예감에 잠든 음몽을 그대로 남겨놓고 부시의 문학수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왼편으로 커버하여 현관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현관 쪽에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시커먼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질 않는가. 그래 나도 현관으로 따라 나갔더니만 그 시커먼 그림자는 내가 따라오기를 예상한 듯이 정원으로 내려서서 침실 쪽으로 다른박질 치는 것입니다. 나도 물론 따라갔습니다. 그놈은 휙하고 들창을 넘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그의 뒤를 따라 부리나케 침실 들창을 넘었을 때는 벌써 시커먼 그림자는 음몽 씨의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복도로 뛰어나가는 때였죠. 물론 나는 음몽 씨의 몸을 더듬어 볼 겨를도 없이 그림자를 따라서 다시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놈은 음몽 씨의 가슴에 칼을 꽂고 달아났으니만큼 그만큼 나와 그의 사이는 단축해져서 다시 왼편 현관 쪽으로 커버할 때는 약 두 손어 발자국의 간격밖에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놈과 식모가 어둠 속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그때였죠. 그놈은 현관을 나서서 정문 밖으로 다른박질 쳤습니다. 거기서 결국 나와 그놈의 사이는 점점 좁아져서 난 마침내 그놈의 펄럭거리는 만또의 귀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서운 격투가 일어났으나 그때 오상욱은 해월의 손에 권총이 쥐어진 것을 알고 가슴이 선뜻하였다고 한다. 나는 해월의 손으로부터 권총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권총은 나의 겨드랑 밑에서 한 방 터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또 한 방 총소리가 터졌을 때 나는 갑자기 해월의 온 몸뚱이로부터 점점 빠져나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땅 위에 쓰러지고 말았죠. 황치인 체포 호해 호해 공작부인 주 운몽의 사례 해월의 최후의 발악 폭로된 해월의 정체 살인기 의학박사 문학수 밤 12시가 가까운 서울 장안의 거리에는 앞을 다투는 도화에 각 신문 호해 조각이 난무했다. 눈을 부비면서 호해를 들여다보는 경성시민 70만은 세계대전이 터진 것 이상으로 놀라고 흥분하고 무서워하였다. 각 신문사에서 제1호해, 제2호해, 제3호해 이렇게 영거퍼 배포하는 호해의 벼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룻밤을 무서운 흥분 속에서 뜬 눈으로 밝혔다. 아, 그것은 실로 의외에도 의외에도 저 저릿저릿한 살인기 해월의 정체가 의학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었다니 이게 대체 꿈인가 생시인가 70만 경성시민의 충혈된 눈동자는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한결같이 엽기적, 탐정소설적 흥분에 사로잡혀 호해 활자를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 거기에는 해월을 체포하는 순간 오상욱 변호사의 대담하고도 민첩한 행동과 아울러 그의 공적이 영력히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공작부인 주은몽의 눈물겨운 최후와 함께 무려 사람을 다섯 명이나 죽인 세세의 살인마 해월의 무서운 최후가 센세이셔널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아직 미상한 점이 많았지만 삼청동 공원에서 정난을 죽인 것도 문학수 자신이었을 뿐더러 오상욱을 땡천읍까지 따라가서 홍소방을 죽인 것도 그였으며 백영호 씨와 백남수를 죽인 것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오상욱 변호사의 맹렬한 추격에 못 견디어 격투 중에 그만 쏘느라고 쏜 것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은몽이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간 눈물겨운 유소를 읽음으로써 약 두 달 동안 산송장으로서의 은몽의 생활에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이제 은몽의 유소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았다. 오 선생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오 선생이 저를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해월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탐정께서는 저의 생명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어떤 허황한 공상 밑에서 흘러나온 그릇된 단언일 것입니다. 아 저는 죽어요. 저는 불헌간 그놈의 칼날에 무참히 죽을 거예요. 오 선생 피 눈물이 나도록 쓸쓸해지고 무서워하던 저의 마음을 가장 타사롭게 위로해 주신 오 선생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모하고자 하던 오 선생 저의 이 무서운 고독을 잘 이해하여 주시는 분은 이 넓은 세상에서 오로지 오 선생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오 선생께 저는 무엇을 기념물로 남겨놓고 죽어야 할까요? 오 선생 저의 일신에 속한 모든 것은 오 선생의 것이었습니다. 언젠간 오 선생은 만주 목당간 뉴욕에 사두신 50만평의 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1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오 선생, 저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두 달 동안 저를 외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여 주신 오 선생께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주택을 오 선생의 만주 개발 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면 저로서 이상 더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형가 5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 주택이 얼마나 오 선생의 도움이 될런지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속한 재산의 전부이오니 어찌할 수 없소이다. 하여튼 저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오 선생께 드린다는 말을 남겨놓음으로써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만분지 일이라도 보닫고자 하는 은몽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몇월, 며칠, 주은몽 오상욱 변호사는 사실 은몽에게 있어서는 애인인 동시에 은인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은몽의 그 여자다운 고운 마음씨에 눈물을 흘렸다. 은몽은 마침내 죽었다. 해월도 마침내 죽었다. 이러한 흥분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서운 하룻밤을 해월의 이야기로 세웠다. 그 중 오전 7시쯤 해서 오상욱과 임경부가 마주 앉아있는 명수대 은몽의 집으로 한 장의 전보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처음엔 삼청동 정란에게로 온 전보였으나 정란은 이미 죽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짐작한 배달부는 곧 명수대 임경부에게로 재전달한 것이었다. 임경부와 오상욱은 곧 전보를 떼어보았다. 하루핀에서 우연히 아버지와 남수근의 행사 소식을 듣고 놀랐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차로 경성역 도착. 백남철 남철이라니 아, 8년 전 실종 선고를 받은 남수근의 형이 아닌가 하고 외치며 오상욱과 임경부는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8년 동안이나 소식이 두절되었던 백영호 씨의 맏아들 백남철이 오후 2시 50분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전보가 온 지 약 4, 5시간 후의 일이었다. 신경을 출발한 특급 노조미가 봉천, 안동현, 신의주, 평양을 거쳐 황주, 사리원을 지났을 때는 거의 정오가 가까웠을 때였다. 3등 객실은 입주에 여유도 없는 만원이었고 2등 객실도 빈 자리라고는 두선업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노조미 2등 객실 맨 구석에 앉아서 아까부터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의 신사가 있었다. 공작부인 주은몽의 사례와 살인기 해월의 체포기사로 가득 찬 신문지를 손으로 활짝 펴들고 읽기 때문에 신사의 얼굴은 신문지에 가려어 통 보이지 않았다. 아까부터 열심히 해월의 기사를 읽고 있는 그 신사는 대체 누구인가? 보건대 그는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는 구실로 신문지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신문지 한복판에는 일전자리만한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의 쏘는 듯한 눈초리는 그 구멍을 통하여 뚫어질 듯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 구멍과 그의 눈초리를 맺는 일직선 위에 저편 3등실로 통하는 도우가 있었다. 이리하여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사람들의 출입하는 광경을 주위에 보고 앉아있는 그 신사. 그는 탐정 유불란 그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는 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의 행동을 살피고 있을까? 그는 아까부터 그 어떠한 인물의 출현을 이 조그만 신문지 구멍으로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의 계획은 들어맞았다. 차가 사리원을 지나고 신막을 지나 개성역에 도착하였을 때 혼잡한 플랫폼으로부터 이 2등 객실에 올라탄 한 사람의 수상한 사나이가 있었다. 캡을 깊이 눌러쓰고 기다란 양복 저고리에 바른 손을 쓸어넣은 나이가 한 53,4세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 왼편 볼 위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추악한 칼자리가 있는 사나이. 그것은 틀림없이 저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도우를 열고 2등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빈 좌석을 구한다는 얼굴로 양편 의자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천천히 2편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한둘 빈 좌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를 구한다는 얼굴로 마침내 맨 끝 맨 구석에 앉아있는 유블란 앞에까지 걸어왔다. 그는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유블란의 얼굴이 무척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지 마침 비어있는 유블란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버렸다. 그러나 신문지로 말미암아 유블란의 얼굴은 통 보이지 않는다. 기차가 개성을 떠나자 사나이는 다시 한번 객실 안을 점검하듯 살펴본 후에 포켓에서 담배를 꺼내 피어물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수상스럽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최후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모양이다. 바로 자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유블란의 얼굴을 그는 아직 보지를 못하였던 때문이다. 사나이는 기침도 해보고 머리도 기웃거려본다. 그러나 유블란은 통 신문지를 내리우지 않는다. 사나이의 얼굴은 약간 초조한 표정을 띄우기 시작한다. 팔뚝시계를 들여다본다. 두 시가 거의 가까웠다. 기차는 어느새 문산역을 지난다. 그때 마침내 사나이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이 차가 경성역에 도착하는 것은 두 시 몇 분입니까? 그러나 유블란은 대답이 없다. 저 신문을 읽으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열차가 경성역에 도착하는 것이 두 시 몇 분이죠? 그래도 상대방이 신문을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본 사나이의 눈동자가 그 어떤 위협을 느낀 듯이 번쩍 빛났다. 그 순간 사나이가 자기 바른 편 손을 부리나케 양복 조거리 포켓에 쓸어넣으려고 한 그 순간이었다. 오참지 손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사나이는 후다닥 머리를 들었다. 포켓으로 들어가려던 오른손이 중도에서 기운 없이 멎어버렸다. 돈잎만큼 뚫어진 신문지 구멍으로 뾰족하니 나온 권총불이가 자기의 심장을 노리고 있지 않는가. 이, 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 아니 오참지는 놀라 그렇게 물었다. 네가 찾고 있는 백남철이다. 유블란은 아직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지극히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에? 오참지는 그 신누런 이빨을 내보이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남철? 음, 8년 전 실종선고를 받은 백남철이다. 그러면서 유블란은 비로소 얼굴을 가리웠던 신문을 내리웠으나, 아직도 신문지 속에 있는 피스톨은 오참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에이, 너는? 그것이 유탐정의 얼굴인 것을 안 오참지는 거기서 세 번째 놀랐다. 놀랄 것 없어. 유블란이 오참지의 포켓에 손을 쓸어넣어 예리한 단도 한 개와 모젤 한 자루를 꺼내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본 오참지는 음, 하고 신누런 이빨을 갈았다. 백남철이 돌아온단 전벌을 친 건 네 놈이었구나, 하고 신음하면서 유블란의 함정에 손쉽게 빠져버린 자기를 무척 분해하였다. 그래, 나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내가 무슨? 하고 반항하려는 오참지를 한 번 흘겨보고 난 유블란은 잔소리 말고 잠자코 있어, 하고 나지나마 힘 있는 어조로 명령하였다. 사나이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으나, 야수와도 같이 사납게 돌변한 그의 얼굴에는 틈만 있으면 달려들고자 하는 무서운 기세가 아랄이 떠올랐다. 그때 유블란은 지나가는 차장을 불러 그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 한참 동안 속삭였다. 이윽고 열차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경성역 플랫폼에 머졌다. 그러나 유블란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줄을 모른다. 손님이 절반쯤 내렸을 때 아까 그 차장이 세 사람의 경찰을 이끌고 뛰어들어왔다. 유블란은 자기에게 목례를 하는 경찰들에게 수고스럽지만 이분을 본서까지 정중히 모셔가시오. 그러나 내가 정거장 밖에 나가기까지는 여기서 잠깐 이대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블란은 손수 플랫폼에 면한 커튼을 전부 내리운 다음에 손님들의 뒤에 서서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다. 유탐정이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유블란 씨가 아니십니까? 하고 절반은 외치는 목소리로 혼잡한 손님들의 사의를 해치면서 이리로 다가오는 것은 임경부였다. 임경부의 뒤로 오상욱 변호사도 따라온다. 아, 어떻게? 하고 유블란은 그들이 정거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다. 이처로 백남철 씨가 도착한다는 첨보를 받고 마중을 나왔는데? 하는 임경부의 말에 백남철? 하고 유블란은 얼른 생각이 안 난다는 얼굴을 지으며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저 실종선고를 받은 백영호 씨의 맏아들 말입니다. 하고 옆에 있던 오상욱 변호사가 말하였을 때야 유블란은 비로소 생각이 난다는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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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크게 한 번 놀라 보이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핀서 우연히 신문지상으로 집의 소식을 알고 이 노조미로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첨보가 오늘 아침 정란 씨에게 왔는데 물론 그는 아직 정란 씨의 살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또 사진만 가지고는 어디 똑똑히 얼굴을 알 수가 있어야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오상욱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일일이 점검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전부 내리도록 찾아보았으나 사진과 같은 얼굴을 가진 백남철은 통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마중 올 줄 알았던 정란 씨가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혼자 삼청동으로 갔을런지도 모르죠 하는 유불란의 말에 옳다 여기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를 탔다. 신문을 보았지요? 하는 임경부의 말에 네,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고 유탐정은 무거운 어조로 대답한 후 그러나 오상욱 씨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한 사람 죽였습니다. 하였다. 에? 그럼 해월은 다른 사람? 하고 부르짖는 오상욱 변호사의 놀라움은 실로 컸었다. 유불란은 대답이 없다. 자동차는 질풍처럼 음몽과 문학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명수대를 향하여 달린다. 아니, 그러면 문학수와 해월은 딴 사람이란 말씀이오? 하고 임경부도 저기 놀란 얼굴을 쳐들었다. 그렇습니다. 해월과 문학수는 전혀 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유탐정의 얼굴은 무섭게 긴장되었다. 그러면 대체 해월은? 하고 재차 묻는 오상욱의 물음에 유불란은 잠깐 동안 대답이 없다가 글쎄, 잘 생각해보시오. 문학수를 가리켜 해월이라고 가정하면 대체 사건 전체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홍빛 만또와 도화역자의 탈을 쓰고 하는 임경부에게 물론 해월은 항상 주홍색 만또와 도화역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곤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홍색 만또와 도화역자의 가면이 곧 해월 자체는 아니죠. 그러면 뭐고? 그때는 벌써 한강 인도교를 지난 자동차가 명수대 음몽의 집 앞까지 다다른 때였다. 세 사람은 황급히 자동차에서 내렸다. 사복한 형사, 정복한 경찰들이 이 집을 삥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동차에서 내리는 세 사람에게 인사를 한 후 평양으로 해월의 행적을 더듬으러 내려갔던 순사부장 박태일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때 현관으로부터 뛰어나오며 세 사람을 맞이하는 박태일 부장은 제가 어젯밤에 친 전보는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하고 유불란과 임경부를 쳐다보며 해월은 5년 전 분명히 황해도 구월선 개명사란 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해월의 죽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아, 수고하였네. 유불란은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문학수와 음몽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에는 두꺼운 커텐을 내렸고 그 커텐을 통하여 들어오는 오후의 햇볕이 백보를 씌워놓은 두 개의 시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유불란은 음몽의 시체 앞에 오뚝 멎었다. 그리고 가장 공손한 태도로 잠깐 눈을 감고 음몽의 명복을 빈 후에 손을 내밀어 음몽의 얼굴로부터 백보를 살그머니 벗겼다. 백납처럼 하얀 얼굴.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음몽의 얼굴에는 조금 더 공포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고요히 잠든 천사처럼 거기에는 다만 평화스러운 안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얼마 동안 모든 사색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장한 낯으로 음몽의 얼굴을 묵묵히 내려다본다. 아, 사랑스러운 악마. 하고 중얼거리면서 벗겼던 백보로 얼굴을 일단 덮었다가 그때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지 백보를 벗기고 고요히 감은 음몽의 눈을 손으로 빌기 집어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유블라는 에? 하고 놀라며 이번에는 이 편 눈을 또 떠보았다. 음, 그랬던가. 그는 분주스러이 다시 백보로 얼굴을 가려놓고 흥분해찬 얼굴로 방을 나왔다. 유블라는 대체 무엇에 놀랐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흥분하였는가. 음몽의 두 눈을 빌기 집어본 그는 거기서 대체 무엇을 발견했는가. 독자 제시여,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 바란다. 유블란의 흥분한 얼굴은 복도로 뛰어나오자마자 다시 평시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저편 현관에 서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경부와 오상욱을 데리고 2층 응접실로 올라갔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블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렛 케이스에서 씻기시마를 한 개 꺼내어 피어물며 사건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지었습니다. 하고 임경부와 오상욱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건 문학수를 해올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오상욱에게 물론 절대로 문학수 씨가 해올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유블란 씨는 대체 누구를 해올이라고? 유블란은 이내 대답하기를 피하는 듯 들창 밖의 높다란이 쏟아있는 수양보들 가지를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해월은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니 저 5년 전 구월산에서 죽었다는 해월이 말씀입니까? 아니오시다. 해월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대공의 악마 뭐이오? 홍서방 살해 범인으로 오상욱 씨를? 임경부는 깜짝 놀라며 그렇게 부르지졌다. 그렇습니다. 땡천읍 부부암에서 홍서방을 피스톨로 쏴 벼락 밑으로 떨어뜨려버린 것은 해월이가 아니고 오 변호사 자신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상욱 씨의 보고가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이오? 뭐가 뭔지 정신을 찰릴 수 없다는 임경부의 물음이었다. 아니오시다. 오 변호사의 보고는 10분지 9까지는 사실이었고 10분지 1 여분의 아이가 사내라는 것과 그 후 해월이라는 소년 승려가 땡천읍으로 백영호 씨를 찾아왔다는 것만이 거짓이었죠. 그러면 오상욱 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복숙이 해월을 어디까지나 사나이로 인정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또 왜요? 임경부와 아울러 세상에 신임을 독차지해온 아마추어 탐정 오상욱 변호사는 한꺼풀 가면을 벗기면 악마와 제자 살인기 주우봉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악인입니다. 예? 하고 또 한 번 놀라는 임경부의 목소리와 거의 동시에 오상욱의 입으로부터 퍼붓는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하하하하하하 그래 유불란 씨는 대체 어떠한 증거를 가졌기에 나를 가르쳐 악마의 제자라고? 잔소리 말아 홍서방의 입으로부터 엄 씨와 백 씨의 비밀을 알고 난 너는 비밀이 다시 다른 데로 누설될까 무서워서 홍서방을 부부암으로 끌고 나가서 영원히 그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러나 귀신이 아닌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와 홍서방이 2층에서 여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홍서방의 전처 딸 다년간 공마단에 따라다녔던 벙어리 딸이 컴컴한 층층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홍서방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구한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포켓에서 한 개의 원고지 조각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자, 자, 이것이 어제 신의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땡천읍 홍서방의 집을 방문하여 얻은 증거품이다. 나와 그 벙어리 사이에 주고받은 필담의 일부분이니 네 눈으로 똑똑히 읽어봐라. 거기에는 소학교 2, 3학년 정도의 글씨보다도 더 유치한 필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줄이 씌어있었다. 예, 아버지는 분명히 에미나이라고 그랬어요. 애기 중이 찾아왔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순서가 그러는데 무서운 죽놈이 죽였대요. 예, 그 양복쟁이 하고 둘이서 어디로 나갔다가 부부함에서 죽놈한테 총에 맞아 죽었대요. 다행히 그 벙어리는 단연간 서커스에 따라다니면서 가장 정확한 독순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의 대화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있었던 것이 너의 아군의 최후였다. 그때 바로 옆방 서재에서 요란한 전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임경부가 옆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니 다시 뛰어나오면서 유볼란 씨, 전화 받으시오. 하였다. 아, 그러면 하고 서재로 뛰어들어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다보며 임경부께서도 이제 명탐정 오상욱 변호사를 체포할 용기가 생겼을 줄 믿습니다. 하고 오상욱을 경계하라는 의미의 말을 남겨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그것은 땡땡 서장으로부터 온 전화인데 아까 유탐정이 열차 안에서 체포한 오첨지를 부하들이 아무리 취조를 해도 통, 함구, 불헌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유탐정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전화였다. 그래 유탐정은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응접실로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오상욱 땡땡 서로 가서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만나보지 에? 아버지? 새파랗게 핏길을 잃어버리는 오상욱의 얼굴 뭘 그리 놀라는 거야? 저 신누런 이빨을 가진 오첨지 말이야, 오첨지! 아, 그 순간 옆에 지키고 섰던 임경부를 단 한 주먹에 쓰러뜨리고 비조처럼 들창을 휙 하고 넘어가는 오상욱의 몸뚱이 그러나 몸뚱이는 창밖에 늘어진 수양보들 가지를 잡고 그네처럼 휙 하고 2층에서 정원 잔디밭 위에 툭 떨어졌다. 엇! 저놈을 잡아라! 상반신을 들창으로 내밀고 미친듯이 외치는 임경부 어이, 재군! 저놈을 잡아라! 오 변호사를 잡아라! 임경부는 커다란 목소리로 다시 한 번 고함을 쳤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때는 사복한 형사, 정복한 순경들이 모두 아래층 현관 옆 임시 휴게실에 모여 앉아서 해월의 이야기에 한층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여서 뜨거운 햇볕이 내려쪄 있는 정원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 저놈이! 하고 임경부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부리나케 복도로 뛰어나갈 때는 오상욱은 벌써 현관 옆에 멎어있는 자동차를 향하여 질풍처럼 달려가서 운전대에 오르자마자 우욱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정문 밖으로 휙 하고 빠져나가고 있었다. 뭐 또 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빨리 오 변호사를 따라라! 미친 듯이 날 뛰는 임경부의 목소리가 아래층 현관에서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박태일 부장을 선봉으로 하고 사복 정복의 경찰들이 대경 질색하여 정원으로 뛰어나왔다. 어찌된 일입니까? 오 변호사가 무슨... 경찰관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꿈결같다는 표정으로 각각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분승하였다. 잔소리 말고 저놈을 따라라! 오 변호사를 잡아라! 박 부장과 함께 자동차에 올라탄 임경부의 병력같은 호령소리. 오토바이 두 대와 자동차 한 대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정문 밖으로 기어나간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오상욱의 자동차는 명수대 콕에 넓은 신장로로 한강 인도교를 향하여 황진을 날리면서 넘어가고 있을 테였다. 때는 무더운 여름날 서편 하늘에 기울어진 뜨거운 햇볕이 무섭게 내려쪄이는 오후 다섯시경. 유불란 탐정은 홀로 2층에 남아서 마치 재미있는 서부활극을 눈앞에 보듯 들창의 상반신을 의지하고 쫓고 쫓기는 자의 그 흥분한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그때 다림목까지 다다른 오상욱의 자동차는 바른편으로 그 커브를 하여 한강 다리 위를 그야말로 번개같이 달리고 있다. 그 뒤를 따르는 경찰대의 일행 오상욱의 자동차가 인도교를 다 건넜을 즈음에야 경찰대는 비로소 다리 한복판까지 따라왔다. 이윽고 쫓기는 오상욱의 자동차도 보이지 않고 따르는 경찰들의 오토바이도 보이지 않는다. 유불란은 얼마 동안 그 고요한 방안에 우두커니 서서 한강 일대를 꿈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후... 하고 마침내 기나긴 한숨을 지었다. 오상욱이 만일 악인의 편이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는 핏이 만인이 우러러볼 만한 명탐정의 소질을 가졌건만 아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도련 들창 옆을 떠나 옆방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황급히 전화의 소화기를 들은 유불란은 광화문 XX번 하고 불렀다. 그것은 분명히 효자동 황세민 교장의 집 전화번호였다. 황교장이십니까? 네, 황세민입니다. 누구십니까? 유불란이 오시다. 못 배운 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건 것은 황선생을 가장 놀라게 할 소식을 한 가지 전하려고. 아, 무, 무슨 소식이요? 지금 황선생 틈이 계십니까? 계시거든. 아, 틈이야 얼마든지 있지요만. 대체 놀라운 소식이라니. 황선생, 정말 놀라시지 마십시오. 아, 글쎄, 무슨... 기쁘고도 슬픈 소식.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땡천 부부함에서 영원히 헤어진 엄여분이가 낳은 자식과 만나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황선생, 황선생, 그러기에 처음부터 놀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니, 여분이가... 여분이가 자식을 낳았단 말이요. 누구요? 그 애가 대체 어디 있소? 계집애요, 사내요. 어서 이름을... 따님입니다. 딸? 그래, 그 애가 지금 어디 있소? 어디서 살고 있소? 자아문 밖에서 지금 행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선생을 그리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황세민, 아니, 백문호의 딸이 자아문 밖에서 행복된 살림을 하고 있다는 유탐정의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의회의 선언이었다. 한강 인도교를 넘어선 오상옥의 자동차는 무서운 속력으로 시내를 향하여 바람처럼 달리고 있었다. 그 오상옥의 자동차에서 약 삼백미터가량 떨어진 경찰대. 보대에 든 쥐다. 저놈을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살게 잡아야만 한다. 임경부는 혼자말로 그렇게 외쳤다. 그런데 대체 어찌 된 셈입니까? 오 변호사가? 하고 묻는 박태일 부장에게 흠, 자세한 이야기는 후회하고 빨리빨리 속력을 좀 덧내봐. 행길 양편에는 길 가던 사람이 오뚱 멎어 이 처참한 추격전에 눈을 둥그렇게 떴다. 거리에선 고우스톱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달리는 오상옥의 자동차. 그럴 때마다 교통순경의 병력 같은 고함소리가 따라오다가 그만 사라지곤 한다. 이리하여 그들의 자동차가 거의 경성역까지 다다랐을 즈음에는 그들의 간격은 삼백미터에서 이백미터로 단축되었던 것이다. 오상옥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과연 이 맹렬한 경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아, 그때 오상옥으로서는 실로 불리한 광경이 하나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오상옥의 자동차가 남대문을 지나 조선은행 쪽으로 향하고 달리고 있을 그때 오상옥과 임경부 사이에 무서운 추격전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땡서에서는 무장한 경찰대 수십 명을 황금정 내거리에 수비시켜 놓았던 것이다. 조선은행 앞까지 질주해온 오상옥의 자동차는 그만하는 수 없이 거기서 멎어버리고 말았다. 황금정 내거리에서부터 수십 명의 경찰대가 총뿌리를 나란히 하고 오상옥의 자동차를 향하여 민물처럼 몰려온다. 앗 왼편 부청 앞으로 빠지는 길목에도 경찰대의 수풀수풀 앗 임경부 일행이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백미터 뒤에 절박하였다. 함정에 빠진 짐승과도 같은 운명의 오상옥 전후 좌우로 밀물처럼 다가드는 총뿌리 앗 오상옥은 마침내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 앞에도 경찰관 뒤에도 경찰 그것뿐인가 장소가 극히 번화한 본정 입구라 순식간에 모여든 군중의 아우성 소리 어 저놈이 권총을 꺼내들었다. 으 아 하고 떠드는 군중의 부르짖음 앗 위험천만 오상옥은 마침내 피스톨을 휘저우면서 M 백화점 앞 넓은 마당을 끼고 본정 입구를 향하여 다람쥐처럼 다른박질 친다. 으 아 아 하고 떠들면서 뒷걸음질하는 군중의 물결 그러나 본정 입구에도 경찰대의 총뿌리 하늘로 오르거나 땅속으로 잤거나 오성억에 취할 길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뿐 때는 바로 6시 M 백화점에 폐관 사이렌이 울리기 바로 직전이다 그 순간 백화점에서 밀려나오는 손님들이 으악 소리를 치면서 물결이 칼로 베이듯 양쪽으로 갈라섰다 오성억이 권총을 휘두르면서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때문이다 아 그것은 실로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미친듯이 날티는 오성억의 손으로부터 한시바피 권총을 빼앗아야만 하지 않는가 벌떼처럼 떠들어대는 군중을 해치며 오성억의 뒤를 따라 부리나케 쫓아 들어가는 것은 분명 임경부와 박태일 부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백화점 안으로 따라 들어갔을 때는 벌써 오성억의 뒷모양이 지금 막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을 때였다 어 그 엘리베이터 모자라 임경부의 부르지짐이 점내를 우렁차게 울렸다 그 고함 소리 함께 일단 움직였던 엘리베이터가 멋질 않겠는가 그러나 다음 순간 엘리베이터 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버렸던 것이다 폐관 직전이었으므로 내려오는 손님들은 많고 올라가는 손님은 하나도 없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종이장처럼 새파랗게 변한 엘리베이터 걸의 얼굴과 그 엘리베이터 걸의 가슴에다 한자루의 권총을 겨누고 서 있는 오성억의 얼굴이 있을 뿐 손님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멀리 반원을 그린 경찰대 오성억과 경찰대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쇠창살 한 겹을 사이에 두고 그 쇠창살을 통하여 서로 흘겨보면서 마주섰다 오성억! 그 소녀의 가슴으로부터 권총을 내려라! 하고 그때 임경부는 가장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오성억의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오성억! 권총을 거둬라! 임경부는 다시 한번 명령하였다 그러나 오성억의 피스톨은 여전히 소녀의 가슴을 겨누고 있더니 돌연 권총뿌리가 휙 돌아섰다 쇠창살 밖으로 경찰들을 향한 총뿌리 으아! 하고 떠들면서 한 발자국씩 뒷걸음 치른 경찰들 그 순간 소녀를 옆으로 물리친 오성억의 왼편 손이 문 옆에 달린 스위치를 눌렀다 위층으로 휙 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아! 저놈이 위층으로! 하고 층층대로 뛰어 올라가는 경찰들의 물결 각 층에 몇 사람씩 지켜 있어야 한다! 임경부의 고함 소리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그러나 그때는 벌써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기어 올라갔을 때였다 이리하여 경찰들이 옥상까지 뛰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실로 이상한 광경을 눈앞에 보고 놀랐다 아! 저놈이 저기를! 하고 고함치는 박태일 부장이 말해 그가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사람들은 일체히 쳐다보았다 이 M 백화점으로 말하면 요즘 창설 20주년 기념으로 할인 대매출로 손님을 끌고 있었는데 거기 대한 선정 광고로 매일처럼 이 옥상에서 창설 20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이란 깃발이 달린 커다란 에드발룸을 띄웠다 그런데 지금 오상옥은 그 에드발룸의 줄을 마치 공마사처럼 발발 기어 올라가고 있질 않는가 오체국 앞 넓은 마당에 모인 수천명의 군중이 갑자기 으아하고 떠들기 시작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멀리 쳐다보이는 백화점 옥상에서 가는 줄을 타고 조금씩 조금씩 기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릇인 줄은 군중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째 그러냐 하면 사나이가 에드발룸까지 다다르려면 적어도 30미터는 더 올라가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에드발룸까지 올라가기 전에 경찰들이 아래서 풍선의 줄을 감으면 그만이니까 이 광고 풍선은 아시다시피 밑에는 외줄이 남아 위에 올라가서는 풍선을 잡아민 여러 줄이 합해졌으므로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합해진 줄과 줄 사이에 넉넉히 힘 안 들이고 사람 몸뚱이 하나가 들어앉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적어도 반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니 그동안의 경찰들은 아래서 줄을 감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흥분된 군중의 가슴을 더 한층 짜릿짜릿하게 했다 아 저것이 대체 어찌됐나?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은 사나이가 한시바비 경찰들에게 붙들리는 것보다도 그 어떤 고개사 같은 재주를 보여주기를 더 한층 기대하면서 마음을 조였다 아 과연 사람들의 추측은 틀어맞았다 사나이가 풍선 줄 약 절반쯤 기어올라갔을 즈음에 경찰들은 줄을 감기 시작한 모양이다 그때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기어올라갔던 사나이의 조그만 몸뚱이가 반대로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가 그것은 비록 예견하였던 바였으나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온몸이 형언할 수 없는 흥분에 휩쓸려버리는 것이었다 1분 2분 5분 10분 사람들은 점점 커지는 풍선을 머리 위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커지는 풍선과 정필이 하여 사나이와 경찰들 사이는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나 그때 군중은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자 애쓰던 사나이의 몸뚱이가 이번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한 곳에 잠잠히 멎어있지 않는가 그러나 사나이의 손은 자기 발밑에 줄을 잡고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저놈의 손에 칼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던 한 사람의 점원이 돌연 그렇게 부르짖었다 아 오상옥은 자기 몸뚱이가 땅에까지 내려오기 전에 에드벨룬의 줄을 끊으려는 것이었다 한자 두자 내려오는 몸뚱이 한 올이 두 올이 끊기는 밧줄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은 의악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실하고 하늘로 떠 올라가는 사나이의 몸뚱이 마침내 밧줄은 끊겼다 와 저놈 봐 저런 대담한 놈 좀 봐 저놈 저러면 잡히지 않을 텐가 넓은 마당에 모여선 군중의 물결은 저마다 뭐라고 떠들면서 폭풍과 같은 흥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줄을 끊긴 에드벨룬은 점점 상공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나이는 다시 위로 한 발자욱 두 발자욱 기어 올라간다 아 그것은 실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서운 고개였다 전 생명을 내걸고 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공중 비행이었다 상공에는 그래도 바람이 있나보다 풍선은 오성억의 조그만 몸뚱이를 달고 차츰차츰 서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풍선은 어느덧 조선은행 상공으로 올마왔다 풍선을 따라 역시 그 편 쪽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아우성 소리 와 와 그러나 마침내 그 커다란 광고 풍선이 폭볼만큼 적어졌을 때 망원경을 가진 어떤 사나이가 돌연 부르짖었다 저놈! 어? 마침내 올라가 앉았다 줄이 합해진 그 사이에 마치 그네를 타듯이 어? 어? 저놈 웃는다 양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는다 어? 저놈 봐! 저런 대담한 놈 사람들 사이에는 거기서 망원경 약탈전이 전개되었다 이 전대미문의 대고개사의 공중 비행 이 소문이 어느덧 서울 장안의 골목골목까지 전파되었다 담위에 올라간 사람 지붕위에 올라간 사람 나무위에 올라간 사람 풍선은 그 이상 더 올라갈 줄을 몰랐으나 바람이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때문에 얼마 후에는 부천까지 올마왔다 M 백화점에서 부천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으나 원체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다 아! 비행기다! 비행기가 떴다! 그것은 땡땡일보사의 비행기 비행기는 에드벨름을 중심으로 하고 마치 맴돌듯이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이것은 약 한 시간 후에 배포된 땡땡일보사의 호외기사의 한 줄거리지만 그때 비행기 떠글라스를 타고 대공의 악마 오상억의 신경을 타진 고자 나타난 것은 땡땡일보사회부장과 그의 부하인 민안기자 정대호였다 그러나 프로펠러 소리의 대화는 불가능이고 다만 풍선의 주위를 돌면서 오상억의 모양을 관찰했을 뿐이었다 오상억이 앉은 자리는 비교적 편안하였다 위에서 내려온 20여 오리의 줄과 밑둥의 줄이 합해진 사이에 몸을 올려놓고 그 어여쁜 부처님과도 같은 얼굴에는 때때로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음이 떠올랐다 멀리 발밑에 군중을 내려다보고 자기 코앞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무리들의 카메라를 바라보고 그러나 그때는 벌써 오후 7시 약 10시간밖에 부력이 없다는 이 불안전한 광고 풍선으로부터 가스가 새어나는 모양이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풍선을 문득 쳐다보는 오상억의 어두운 얼굴빛 풍선은 어느듯 광화문 내거리 위에 울마왔다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포켓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어 거기다 만년필로 무엇인가 한 줄쯤 기록하여 그것을 호공 중에 날리는 것이다 그것이 한 장뿐이 아니고 두 장, 석 장, 열 장, 스무 장 이상이 OO일보사의 호외기사의 한 대목이었으나 그때 광화문에서 총독부 앞으로 밀려가는 군중의 머리 위로 흰 나비처럼 팔락팔락 내려오는 종이조각을 주운 사람이 있다 아니 그와 같은 종이조각을 주운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이 모퉁이에서도 줍고 저 모퉁이에서도 줍고 그 종이조각을 향하여 쇄도하는 군중 거기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은몽아 잘 있거라 은몽아 잘 있거라 아 오상옥은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는 풍선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 주 은몽에게 최후의 작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은몽은 벌써 그보다 먼저 죽지 않았던가 이와 같은 새로운 의문이 사람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실로 이상하게 짝이 없는 문구였다 해는 서산을 넘는다 풍선은 총독부를 지나 청운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스름스름 아래로 내려온다 붓볼만 하던 풍선이 이제는 한결 커졌다 대바구니만 하여 보인다 이대로 가면 오상옥은 풍선과 함께 자아문박 근방에서 완전히 땅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사람의 파도는 아우성소리와 함께 효자동 쪽으로 흘러간다 해월의 정체 그보다 약 한 시간 전 에드벌름이 부정상공을 부여하고 있을 즈음 소연한 시내를 등지고 자아문 고개를 넘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늙고 앞선 젊은 사람은 탐정 유불란이었고 뒤선 늙은이는 교장 황세민이었다 고개 마루톡을 넘으면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주위를 벨하는 비행기도 보인다 군중에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글쎄 저놈이 어쩌자고 저런데를 올라간담 저러면 잡히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을까 한 교장의 충얼거림이다 말하자면 범죄자로서의 일정의 허용심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죠 아 저 풍선이 차츰 이편으로 이동해 오는군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모양이죠 그런데 하고 한 교장은 아니 백문호 씨는 유불란과 같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아까도 여러 번 물었지만 대체 내 딸이 어디서 살고 있단 말이오 이제는 뭐 그렇게 감출 것 없이 탁 터놓고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하고 유불란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황 선생께 아니 백 선생께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실은 나 역시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가봐야 알죠 내 생각 같아서는 백 선생의 따님이 확실히 그 문영태라는 소경 내 집에 있으리라고 뭐 소경? 하고 백문호 씨는 저기 놀랐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문영태라는 소경이 백 선생의 사위일 것입니다 아니 뭐 그래 그 소경이 내 딸의 남편이라고요 하는 백문호 씨에게 거듭 놀라지 마십시오 백 선생의 따님도 역시 소경이랍니다 하고 어떤 의미 깊은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내 딸이 소경? 백문호 씨는 어디까지나 기구한 자기의 일생을 암담한 마음으로 회상해 보았다 내 딸이 소경이라고요 그게 참말인가요 참말이라면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유불란 씨 모든 것을 속 시원히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소경아 소경 허둥지둥하는 발걸음을 단장으로 잡으면서 그는 신음하듯이 물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소경이었죠 기구한 팔자가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쁜이라고 부릅니다 예쁜이요 네 예쁜이 예쁜이 여분이 예쁜이 여분이 백문호 씨는 이 두 개의 이름을 함께 불러봄으로써 지난 날 자기의 온 정녀를 불태워 주던 엄녀분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엄녀분은 예쁜이를 낳고 산우가 순조롭지 못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미 없는 예쁜이는 그때 엄 씨 댁의 머슴이 든 홍충길이 내외의 손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홍서방에게도 예쁜이와 동갑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도 병신이어서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홍서방 부부는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땡천읍을 떠나서 평양으로 들어와 살다가 예쁜이가 열 살 때 병신인 두 어린애를 길러내던 홍서방의 처가 전염병으로 덜컥 죽고 마니까 홍서방은 젊은 후처를 얻어들이면서 귀찮은 이 두 병신애를 서울 어떤 맹아학원에 넣어두고 자기는 후처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다시 땡천읍으로 돌아가 살았죠 홍서방의 주머니에는 그때 두 어린애를 맹아학원에 맡겨둘 만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통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홍서방의 딸은 어떤 공마단에 줄타기로 들어가고 예쁜이는 학원에서 알선하여 지금의 남편인 문영태라는 복술가의 집에 만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땡천읍으로 가서 홍서방의 벙어리 딸에게 들은 사실이니까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유불란은 거기서 말을 끊고 주첨주첨 따라오는 늙은이의 어두운 얼굴을 엿보았다 그러나 백문호 씨는 아무 말도 없다 그저 머리를 수그리고 모든 것이 꿈결같다는 표정으로 유불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10년 전에 엄녀분이가 낳았다는 딸자식 예쁘니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좁은 길가에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암정을 지났을 때는 해가 서편 산기슭을 누엿 누엿 넘으려는 때였다 대체 그 해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쯤 됩니까 하고 백문호 씨의 기운 없는 물음에 유불란은 힐껏 뒤를 돌아다 보며 홍제리 130번지라는데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네 저 담배가게에서 물어보고 오죠 유불란은 행길가 조그만 담배가게에 들려서 아 말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홍제리 130번지면 대개 어느 방향입니까 하는 은근한 물음에 호회를 잃고 있던 젊은 주인이 머리를 쳐들며 130번지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더 가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다시 호회를 읽는다 호회는 두말할 것 없이 광고 풍선을 탄 오상욱에 관한 기사였다 유불란은 잠깐 머리를 기웃하고 호회를 들여다보았다 글쎄 이런 대담하고도 민첩한 놈이 어디 있겠소 풍선의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풍선의 가스가 점점 빠져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두 시간 후에는 이 자아문바가 어디서 땅 위에 떨어지리라구요 지금 총독부까지 또 왔다는군요 글쎄 참 사람이 산호라면 별별 계상한 것을 다 보겠소 젊은 주인의 혼잣말 비슷한 중얼거림을 등 뒤에 남겨놓고 유불란은 다시 백문호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외로 시외로 자꾸만 걸어갔다 이리하여 자아문 고개에서 약 10리쯤 걸었을까 지붕 위에 도사리고 있던 저녁 연기도 이제는 사라지고 회색빛 황혼이 마을을 덮기 시작할 즈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목적지 박영태의 집사리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사리문 옆에 복술가 박영태 라는 조그마한 넓반지로 만든 간판이 붙어있는 이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었다 개천을 하나 건너선 산빗 아래 외따로 서있는 초가 3칸이었다 이 집입니다 하는 유불란의 말에 백문호 씨는 그저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백선생에게 미리 다져둘 것은 하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고함을 친다든가 또는 그 놀란 표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의외의 사실에 접하시더라도 백선생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백선생과 따님을 소개할 때까지 백선생은 그저 돌부처처럼 잠자코 계셔주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고 백문호 씨를 쳐다보았다 늙은이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꿈같은 데다가 더구나 이러한 유탐정의 다짐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지 통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저 알아들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이윽고 유불란은 사리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인을 부르려고 한 발자국 안으로 들여놓은 그때 건너 방문에 친 발이 들리면서 이 집 주인인 듯한 소경 나이가 한 사십이 들락말락하여 보이는 눈먼 사나이가 소경 독특한 감각으로 얼굴을 쳐들고 마루로 나왔다 그 누구요? 바로 저녁을 물리고 나온 듯한 소경은 긴 담뱃대를 툭툭 마루 끝에 털면서 그렇게 묻는다 이 댁이 점을 치시는 박영태 씨 댁이십니까? 유탐정의 목소리는 대단히 나지막하다 네 그렇소 내가 박영택이란 사람이 오시다 아 그렇습니까 아 참 어찌나 먼지 하고 유탐정은 마루 앞으로 다가서면서 하도 용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안색을 펴며 아 먼 길을 찾아주셔서 황송합니다 야 갓난아 손님들께 방석을 갖다 드려라 자자 노추하지마 어서 이리로 올라앉으십시오 에이 이놈의 모기 때문에 원 반가이 맞이하는 장님의 말대로 유탐정과 백문호 씨는 마루로 올라가 앉았다 저녁 바람이 부나보다 올파주 안에 옥수수 잎이 어둑어둑한 황혼 속에서 팔락거린다 유불란은 마루에 올라앉자 머리를 들어 뜨란을 한 번 내려다보았다 답사리와 화초나무가 무성한 그리 좁지 않은 뜨란 저편으로 부엌과 안방이 건너다 보였다 황혼은 점점 짙어가고 지붕위에 바꽃이 소복한 여인처럼 요염하고도 청초하다 백문호는 황혼에 잠긴 뜨란과 불빛 희미하게 비치는 안방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다보았다 지금 저 문 안에 저 등풀 아래 자기 딸 예쁘니 사랑하는 여분이가 낳은 딸 예쁘니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1분 1초가 그에게는 무한의 초조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고 이윽고 유탐정은 주인을 쳐다보며 실인즉 우리들은 점을 치고자 온 것이 아니고 선생님께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전하고자 온 사람입니다 의외의 사실이라고요? 소경 박영태는 순간 안색을 가다듬으며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네 의외의 사실이라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무척 기쁜 일이죠 선생님의 장인 되시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뭐 장인? 장님은 깜짝 놀라며 아니 장인이라뇨? 그러면 내 마누라의 부친을 모시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쁜이의 부친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그럴리가 세상에 이 예쁜이 부친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고 장님은 양미간을 모았다 네 예쁜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하고 유탐정은 간단하게 전후사연을 설명한 후에 여기 저와 같이 오신 분이 그때 백문호 씨 그 사람입니다 장님 박영태는 이 의외의 사실에 놀라 아 그렇습니까? 아버님 이거 참 하고 백문호 씨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나서 여보 여보 빨리 좀 이리로 나오쇼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 야 갓난아 아씨를 모시고 나오너라 하고 희색이 만면하여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다 희미하게 비치는 안방문이 통 열리지를 않는다 야 갓난아 어서 빨리 아씨를 모시고 나오래도 장님은 다시 한번 범같은 호령을 했다 아까 방석을 가지고 나온 십오륙세쯤 되어보이는 계집애가 조르르 뛰어나오며 저 아씨께서 지금 주무시는답슈 하고 마루 아래서 공손히 두 손을 읍하였다 응? 주무셔? 아니 조금 아까까지 앉아있었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나? 하고 이번에는 손님들을 향하여 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루를 내려서서 답사리 사이로 안방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러나 장님은 통 안방으로부터 나오지를 않는다 여보 여보 이게 웬일이오? 대체 이게 하고 부르짖는 장님의 목소리가 어둑어둑한 황혼을 뚫고 터져나왔다 에? 하고 그 순간 유탐정은 벌떡 몸을 일으켜 손살같이 안방으로 뛰어갔다 백문호씨는 통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안방을 바라다볼 뿐이다 뒤이어 들려오는 유탐정의 목소리 하! 늦었다 유탐정은 그리고 백선생! 빨리빨리 이리로 들어오시오! 빨리빨리! 하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백문호씨 그가 컴컴한 뜰안을 허둥지둥 걸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을 그 순간 그는 거기서 대체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에? 문 안에 들어서자 백문호씨는 그렇게 외치며 돌부처처럼 오뚝 섰다 이 세상에 꿈과 같은 사실이 정말 있을 수 있다면 지금 백문호씨의 눈앞에 전개된 그 광경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유탐정과 장님이 지금 아랫목에 누워있는 한 사람의 여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있질 않는가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어떤 극도에 달한 육체적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얼굴을 지푸리고 양손을 허공중에 내젓고 있다 오! 은몽씨가 아니여! 하고 늙은 백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아!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으리오 독약을 마시고 지금 무섭게 고민하는 예쁘니 소경 박영태의 저 예쁘니는 비록 남루한 의복을 몸에 걸쳤을 망정 그것은 틀림없는 주 은몽 그 사람이 아닌가 여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독약을 아니 독약을 마시다니 장님은 두 손으로 아내의 몸뚱이를 쓰다듬으며 목매인 소리로 부러지졌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사지를 무섭게 요동시키면서 장님의 아내 예쁘니는 지금 창자를 쑤시는 듯한 육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정신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은몽씨 은몽씨 거의 숨결이 끊어져가는 여인의 상반신을 잡아 흔들면서 유불란은 힘차게 불렀다 아니 은몽이라니 당신은 대체 누구를 부르는 거요 하고 꽥 소리를 치는 장님의 물음을 무시한 유탐정은 은몽씨 어서 눈을 뜨시오 그리고 아버지 은몽씨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백문호씨가 오셨습니다 하고 거의 고함치듯 하는 유불란의 말에 여인은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감았던 두 눈을 반짝하고 떴다 여기 계신 이 어른이 백문호씨 삼십 년 전 부부암에서 떨어져 죽었다던 백문호씨입니다 그 말에 여인은 전신에 힘을 다하여 간신히 입을 열었다 황선생 그렇습니다 부부암에서 대동강에 떨어진 백문호씨는 그 후 어떤 해적선의 구호를 받아 단연간 해적생활을 하다가 아메리카 샌프라시스코에서 해적선을 탈출하여 황세민이란 이름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하고 빠른 말씨로 설명을 하는 유탐정에게 유불란씨 대체 이것이 하고 어리벙벙해진 백문호씨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백선생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은몽씨는 틀림없는 백선생의 따님입니다 그러나 유탐정의 이 벼락같은 설명에 아버지도 딸도 잠깐 동안 벙어리처럼 마주 쳐다볼 뿐이더니 마침내 백문호씨가 입을 열었다 은몽씨 그대의 부친 성명이 무엇이죠 하는 물음에 여인은 격련하는 입술을 간신히 벌려 백... 백문호씨... 오... 그러면 그대의 모친은 엄녀분이란 사람이 아닙니까 내... 엄마... 여분... 오... 그대는 틀림없는 내 자식 내 딸이로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감정의 폭풍우에 휩쓸린 늙은 백문호씨는 왈칵하고 달려들어 은몽의 몸뚱이를 움켜앉았다 오... 은몽이... 내 딸... 네가... 네가 여분이의 자식일 줄은 꿈에도 내가 네 애비다... 백문호다... 아... 아버지... 그 순간 은몽의 창백한 얼굴에는 창자를 끌어내는 듯한 무서운 고통도 잊어버린 듯 회색이 밝아오리하니 떠올랐다 아... 어머니의 뱃속에서 동소로 헤어진 이 아버지와 이 딸은 그 후 삼십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격하여 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서로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은몽아... 하고 부르는 백문호씨에게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수는... 제가... 제가... 아... 제 몸은... 아직... 전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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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신음하는 백문호씨 그때 유블란은 은몽의 목숨이 순식간에 끊어질 것을 알아차리고 은몽씨... 하고 은몽의 귀에다 입을 갖다대고 힘있게 불렀다 은몽의 힘없는 시선이 유블란에게로 천천히 옮아온다 그 순간 은몽의 눈동자가 새별같이 반짝하고 빛나는 것을 유블란은 보았다 유...선생 음몽은 두 팔을 간신히 쳐들어 유불란에게 내밀었다 음몽씨 그는 음몽의 상반신을 자기의 품으로 옮겨 안으면서 저를 수일이라고 불러주시오 수일씨 유...유서 음몽은 손으로 자리 밑을 가리키며 도련 눈을 감았다 이 한마디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겨놓은 음몽의 목소리였다 음몽씨 음몽아 그러나 대답이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여보 당신네들은 대체 내 마누라를 가지고 뭐 음몽이 아니 예쁘니가 대간절 죽긴 왜 죽었다는 말이오 아니 이런 땅이 꺼질 노릇이 어디있소 야 갓난아 빨리 들어와서 아씨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장님의 날뛴 듯한 부르짖음이었다 뜰 아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계집애가 바르르 뛰어들어왔다 분명히 아씨냐 하는 장님의 분부에 계집애는 무서움에 찬 눈동자로 시체로 변한 여인의 얼굴을 갸웃하니 들여다보고 네 아씨예요 아씨 맞아요 하고 외쳤다 뭐 분명히 아씨란 말이냐 아씨예요 아신데요 뭐 그때 자리 밑에서 음몽의 유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분주스러이 포켓에 쓸어넣으면서 유탐정은 마치 놀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집 주인 장님의 소매를 잡았다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약을 마시고 죽은 이 여인은 결코 당신의 부인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알아두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차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어 저게 뭔가 저거 저거 뜰 아래서 컴컴한 하늘을 쳐다보며 갓난이가 돌연 그렇게 부르짖었다 뭐냐 갓난아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야 하고 머리를 쳐들고 밖으로 발더듬하면서 나가는 장님의 당황한 물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동그란 풍선이 어 비행기다 유불란과 백문호 씨도 밖으로 뛰어나갔다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아울러 와우아 하고 떠드는 군중의 아우성 소리가 자하문 고개로 넘어온다 아 에드벌룬? 유불란과 백문호 씨는 동시에 그렇게 불을 지졌다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는 오상욱 변호사가 탄 광고 풍선이었다 한 시간 전까지도 총독부 상공에서 부유하던 풍선은 황혼과 함께 일어난 저녁 바람이 울려 자하문 고개를 넘어서 부암정을 지나 어느듯 홍제리 상공까지 떠왔던 것이다 캄캄한 하늘에 두 줄기의 서치라이트가 에드벌룸을 중심으로 하고 교차되었다 풍선이 움직이는 대로 탐조등도 올마간다 아 그러나 총독부 근방에서는 그렇게 높이 떠있던 풍선이 지금은 가스가 점점 새어 군중의 머리 위에서 약 150미터쯤 되는 데서 동실동실 떠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자 한자 눈으로도 잴 수 있는 속력으로 군중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 속에서 마치 거머리처럼 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 주위를 맴도는 비행기 장공을 쳐다보며 유불란은 음... 하고 신음하였다 저놈이 저러면 어떻게 할 셈인가 백문호 씨의 중얼거림이다 그때 유불란은 모신과 컴컴한 하늘에서 팔락팔락 떨어지는 종이조각을 하나 주었다 음몽아 잘 있거라 음몽아 잘 있거라 종이조각의 문구를 들여다본 유불란은 가장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것은 절박해온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 주 음몽에게 보내는 오상옥의 최후의 인사인 것을 유탐정은 알고 있다 주 음몽이 숨어있는 이 자아문 밖으로 풍선을 몰아준 풍새를 오상옥은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오상옥은 지금 저 창공에서 이 장님의 초갓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방금 독약을 마시고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린 음몽을 오상옥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 유불란은 긴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앗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는 한방의 총소리가 멀리 머리 위에서 들렸다 다음 순간 하고 돌연 높아진 군중의 부르지즘 아 보라 총소리와 함께 터져나간 에드벨름 오상옥은 자기 손으로 풍선을 터쳐버리지 않는가 군중의 머리 위에 쏜살같이 떨어져 내려오는 오상옥의 몸뚱이 그 뒤를 따르는 탐조등의 불빛 천지를 진동시키는 군중의 아오성 돌매가 지나가는 오상옥의 몸뚱이를 중심으로 하고 수라장처럼 흩어지는 사람의 물결 오상옥의 몸뚱이는 마침내 땅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장을 서늘하게 한 무서운 고기였다 악인다운 최후다 유불란과 백문호 씨는 아직도 탐조등이 번쩍이는 컴컴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 그렇다 몇 달 동안 서울 장안을 휩쓸던 폭풍은 사라졌다 은몽도 죽고 오상옥도 죽었다 문학수도 죽고 정난도 죽고 홍서방도 죽었다 그리고 백영호도 죽고 백남수도 죽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화의 햇살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독자재군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의문을 풀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 장면을 부록으로 붙여놓고자 한다 그것은 그때부터 약 3시간 후의 일이다 장소는 땡땡서 사법 주임실이었으며 등장인물은 유불란 탐정 임경부 백문호 씨 세 사람이었다 탐정 폐업 유불란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이 꿈 같은 사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것은 아까 테이블을 둘러싸고 마주 앉으면서부터 임경부와 백문호 씨가 연발하는 질문이었으나 유불란은 다만 어두운 얼굴 빛으로 들창 밖의 밤거리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잠잡고 있을 수도 없어서 비로소 얼굴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시간이 이처럼 진전할 대로 진전한 지금에 이르러서 무엇을 새삼스러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하고 사건의 진전을 미리 조처하지 못한 자기를 깊이 뉘우치면서 그러나 하여튼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해 드릴 터이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은 듯이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젯밤 명수대에서 살해를 당한 주은몽과 오늘 밤 자하문박 장님 내 집에서 자살을 한 주은몽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오 하는 것은 임경부였다 네, 실상 사실을 모르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어젯밤 명수대에서 살해를 당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주은몽이 아닙니다 뭐요? 주은몽이 아니라고요? 임경부와 백문호 씨의 놀라움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 그렇습니다. 주은몽이 아닙니다. 장님 박용태의 아내 예뿐입니다 예? 예뿐이? 방안이 터져나갈 듯한 백문호 씨의 고함 소리였다 아니, 예뿐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 그때 유탐정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백선생 거듭 놀라지 마십시오 주은몽과 예쁘니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두 분이 다 백선생의 따님 삼십 년 전 엄녀분이가 낳은 따님입니다 오, 주여 늙은 백문호 씨는 치륵같은 얼굴빛으로 변하면서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였다 이 늙은이에게 무슨 죄가 있기로서니 이런 참혹한 벌을 주십니까 유블란은 차마 백문호 씨의 그 비참한 얼굴을 볼 수 없어 시선을 임경부께로 돌렸다 어제 아침 땡천읍에서 나는 홍소방의 벙어리 딸과의 필담으로서 이 사실을 알았죠 쌍둥이를 한 집에서 기르면 화가 미친다는 땡천읍의 미신으로 여분의 어머니는 작은 딸 예쁘니는 홍소방의 처에게 맡겨서 고향을 떠나 평양에 들어와 살게 하고 자기는 큰딸 은몽이를 데리고 신이주 주택서의 집에서 길렀던 것입니다 예쁜이는 홍소방의 딸과 서울 맹아학교에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 박영태에게로 시집을 오고 그러면 은몽과 예쁜이를 바꿔놓은 것은 오상억? 하고 묻는 임경부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쁜이를 죽인 것도 오상억이죠 음, 문학수에게 주홍빛 만또를 씌워놓고 죽인 것도 오상억 자신이로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임경부께서 2층으로 전화를 받으러 올라간 후에 일어난 일 즉 오상억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전혀 거짓말이죠 아니, 거짓말이라는 것보다도 오상억 자신과 문학수의 입장을 바꿔서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 전날 밤 여행을 떠나면서 임경부께 전화를 걸어 은몽을 감시하라는 말을 전하는 한편 문학수 씨에게도 오상억을 잘 감시하라는 편지를 띄웠죠 그러니까 생각한데 문학수 씨는 오상억의 신변으로부터 1분 1초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임경부께서 2층으로 전화를 받으러 올라간 후 아래층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오상억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정반대로 설명하면 그만이죠 즉 먼저 침실을 나와 현관으로 나가서 스위치를 끊어놓은 것은 문학수 씨가 아니고 오상억 자신이었습니다 문학수 씨는 두 말도 할 것 없이 곧 오상억의 뒤를 따랐죠 캄캄한 암흑 그땐 벌써 오상억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졌었고 그의 몸에는 해월의 가장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오상억은 정원 들창으로 다시 침실을 넘어들어가 은몽의 가슴에다 칼을 꽂고 다시 현관으로 빠져서 정문 밖까지 문학수를 끌고 나와 거기서 따라오는 문학수 씨를 쏘았죠 그리고 자기의 만또를 씌워놓고 그의 손에 권총을 쥐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것은 벌써 은몽이가 아니고 예쁜이였죠 아 그렇다 하고 그 순간 임경부는 고함을 쳤다 오상억이 은몽과 예쁜이를 바꿔놓은 것은 그때였구나 우리들은 그날 저녁 삼청동에서 명수대로 얼마 갔는데 앞선 택시에는 은몽과 오상억이 타고 뒤에 서용 자동차에는 문학수 씨와 내가 탔었죠 은몽은 삼청동을 떠날 때부터 형기증이 난다고 택시에 올랐을 때도 오상억의 부축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자동차가 남대문까지 다다랐을 때 공교롭게도 고스톱의 시그널로 말미암아 그들의 택시는 먼저 건너가고 우리는 잠깐 동안 정지했다가 다시 따라갔을 때는 벌써 오상억의 택시는 세브란스 병원 앞을 스름스름 달리고 있었는데 은몽과 예쁜이가 바꿔진 것은 그때였군요 글쎄 거기서부터 은몽은 형기증이 심하다고 오상억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통 눈을 뜬 적이 없었죠 택시에 선 내릴 때도 오상억이 안고 침실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음... 임경부는 괘씸한 듯이 양보를 푸르륵거렸다 그렇습니다 남대문과 세브란스 병원 사이에서 오상억은 운전수에게 은몽을 청운정 자아문 고개 아래까지 모셔드리라는 말을 남겨놓고 자기는 택시를 내렸죠 그리고 그때 그 옆을 스름스름 지나가는 다른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 택시 속에는 은몽과 똑같은 흑장의 양복을 입은 예쁜이가 마취학의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몽의 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때 그 택시 운전수가 신누런 이빨을 가진 오첨지였죠 뭐? 오첨지? 그때까지 정신없이 앉아있던 백문호 씨가 외쳤다 네 해성전문학교 교장 황세민 씨의 어두운 과거를 믿기로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던 오첨지 병안북도 S읍에서 백정노릇을 하던 오만복 악마의 제자 오상억의 아버지 오첨지가 오상억의 아버지라고요? 거듭 놀라는 백문호 씨에게 그렇습니다 저번 날 밤 백선생에게 그의 이름이 오첨지라는 말을 듣고 혹시 오상억과 무슨 관계가 없는가 하고 곧 오상억의 고향 S읍 주재소에 조회를 하여 보았더니 과연 얼굴에 칼자리가 있고 신누런 이빨을 가진 오상억의 아버지가 이십 년 전 고향을 떠나 어디론지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음... 그랬던가 임경부와 백문호 씨는 모두가 꿈과 같은 사실에 그저 경탄의 눈을 부릅들 뿐이었다 그런데 오상억이 음몽의 복수에 같이 참가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음몽과 행동을 같이 했다는 말이오? 하고 임경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였다 유불란은 잠깐 동안 말을 끊고 들창 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오상억과 음몽의 공범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나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즉 오상억이 땡천읍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음몽 자신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눈앞이 아찔해짐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워리가 땡천읍까지 오상억을 따라가서 홍서방을 죽이고 오상억을 해하고자 했다는 오상억의 보고의 저판 때문이었죠 오상억이 땡천읍에 갔을 때는 음몽은 임경부의 엄중한 감시 밑에서 한 발자국도 명수대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굳은 신념을 어디까지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동시에 오상억의 보고를 하나의 허위 보고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하였죠 나는 음몽과 오상억의 공범 관계를 그때서야 비로 살았습니다 백영호 씨의 과거를 조사하러 땡천읍 행을 자청한 오상억 그렇습니다 오상억 이외의 인물이 땡천읍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상억 자신이 가서 하나의 허위 연극 허위 보고를 해야 음몽의 신변으로부터 나의 혐의의 눈초리를 떼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밤 나를 찾아온 음몽에게 나는 나의 무서운 공상을 말했습니다 음몽은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끝끝내 나의 공상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란시가 삼청동 공원에서 살해를 당했다는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때였죠 그때 음몽은 나를 비웃었습니다만 나의 신념은 추워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곧 관철동 오상억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집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았죠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정란이가 살해를 당한 지 약 15분 후였으니까 15분이면 넉넉히 삼청동에서 관철동까지 자동차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유탐정의 설명을 듣고 있던 임경부는 그러면 백영호 씨와 백남수 씨를 죽인 것은 음몽의 단독 행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상억이 음몽의 범죄에 가담한 것은 백남수가 살해를 당한 직후였죠 그러면 오상억이가 음몽의 범죄에 가담한 동기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단지 음몽의 미모에 취하여? 하고 임경부는 영겁어 물었다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거 에드블룸에서 날린 종이조각에 음몽아 잘 있거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보면 음몽에 대한 그의 정렬이 얼마나 굳세였던가를 거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유탐정은 그때 의미 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그가 음몽의 범죄에 가담한 동기에 몇 분지 일도 못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실로 옹대한 동기가 있었죠 옹대한 동기? 하고 반문하는 임경부에게 그렇습니다 그가 다만 음몽을 위하여 그 무서운 복수에 가담했으면 거기에는 웬만큼 동정의 여지도 있을 법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음몽의 복수 행위와는 별개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별개의 동기라니요? 정란에게 시련을 당한 분풀이란 말씀이요? 하고 임경부는 안색을 가다듬었다 아, 그러한 감정도 있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동기가 아니고 좀 더 커다란 것 즉, 좀 더 악마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임경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백남수의 형 8년 전 실정선거를 받은 백남철이가 하루핀으로 돌아온다는 허위 정보를 쳤는지 임경부께서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시선을 쳐들었다 그때야 비로소 임경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아, 그랬던가? 하고 무릎을 치며 외쳤다 임경부, 나는 어젯밤 명수대에서 일어난 참극 음몽, 그 실은 소경인 옛분이지만 해월문학수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호의의 기사를 오늘 아침 평양석 보았습니다만 나는 그 순간 오상억의 숨은 동기를 알았습니다 즉, 음몽이가 오상억에게 보내는 거짓 유서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오상억의 은혜에 만분지 일이라도 갚을 생각으로 명수대에 있는 자기 저택을 오상억에게 주고 그 외에도 만일 자기에게 속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전부 오상억에게 준다는 유언이었죠 독자여, 다시 한번 음몽의 유서를 읽어보라 흠, 목적은 시가 5만원짜리에 지나지 못하는 명수대 저택이 아니고 추상적의 권리 양도 즉, 미래권 양도 하고 신음하는 임경부에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권리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죠 현재는 5만원짜리 집한지밖에 없으나 얼마 후엔, 즉 수송만 하면 백만원의 재산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터이니 그것을 양도한다는 의미죠 흠, 백영호씨의 백만원이 남수에게로 남수로부터 정난에게로 정난으로부터 음몽에게로 글러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뜻하지 않았던 백남철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기득이 이권을 손실하게 되는 것은 오상억이죠 거기서 만일 백남철이 귀향한다는 전보를 치면 오상억이나 혹은 그와 이익을 같이하는 분자가 반드시 백남철이라는 방해물을 없애 버리려고 나타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과연 오상억의 아버지 오첨지가 도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까지 비통한 얼굴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백문호씨가 요블란씨 하고 머리를 들었다 요블란씨의 설명으로 모든 의문이 풀렸소만 단 한 가지 나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자식 음몽에게 대한 나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음몽의 행동을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통 감정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음몽을 그의 동기에 있어서 가상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수단이 너무나 악착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기의 일신을 구하고자 자기의 동생 예쁜이를 희생시켰다는 것은 애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유블란씨 음몽은 음몽으로서의 뜻이 있었을런지 모를 거니와 저 눈 못 보는 불쌍한 예쁜이를 생각할 때 백문호씨는 말을 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두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 백선생 그 점에 대해서는 음몽씨 자신이 변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포켓에서 묵직한 봉투를 하나 꺼내었다 이것은 아까 음몽씨가 숨을 끊으면서 나에게 준 유서울씨다 이것을 보시면 오상억이란 놈이 얼마나 악착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문호씨는 유블란의 손으로부터 음몽의 거짓없는 유서를 받아들였다 음몽의 유서는 대단히 길었다 원거지로 약 30매나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백영호 일가에 대한 자기의 복수의 동기로부터 범죄의 수단, 오상억과의 관계 그리고 유블란의 무서운 추리에 쫓겨다니던 자기의 공포심이 여자다옵게 섬세하고도 센티멘탈한 필치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이 기나긴 음몽의 유서 전부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서에는 이미 독자재군이 알고 있는 사실과 중복되는 대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탐정소설가는 결코 필요 이외의 것을 기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탐정소설 애독자는 결코 필요 이외의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필자는 음몽의 기나긴 유서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대목을 초기하여 유탐정의 설명을 보충하는 동시에 독자 여러분의 몇 가지 의문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전문 생략 그렇습니다 저번 날 밤 유선생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저의 범죄 계획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유선생이었습니다 유선생의 입으로부터 그 무서운 공상을 들은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나의 뜻을 채 이루지 못한 때였죠 정난이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선생의 그 예리한 추리 가운데 몇 가지의 착오가 있사오니 그 점을 정정해드릴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오상욱 변호사가 나와 공범관계를 맺은 것은 백남수 살해 직후였습니다 유선생의 말씀대로 나는 2층 복도에서 남수를 피스톨로 쏘고 아래층 나의 침실로 쫓겨들어와서 해월의 가장을 벗고 따라 들어오는 오상욱에게 해월은 이제 방금 들창을 넘어 정원으로 도망쳤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았죠 그때 나를 따라 내려온 오상욱의 다른 박질이 예상외로 빨라서 침실까지는 겨우 붙잡히지 않고 쫓겨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해월의 가장을 채 벗어버리기 전에 오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 그 순간에 오 변호사의 놀란 표정 뭐라고 외치고자 하는 그의 발밑에 머리를 숙이고 나는 두 손을 합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나의 일신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바치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현관으로 돌아나간 유선생의 발자국 소리가 들창 밖에서 들려왔을 때죠 오상욱의 두 눈동자가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부리나케 들창으로 뛰어가 상반신을 내밀고 유선생을 맞이하면서 해월은 들창을 넘어 도망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 그 순간부터 나는 뱀 앞에 개구리 모양으로 그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상욱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중간 생략 이렇게 그때 저를 구해준 그의 호의를 처음에는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애정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시일가의 전멸과 함께 나의 수중으로 들어올 백만원 재산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선생이 나를 가르쳐 해월이라고 무서운 단정을 내리던 이튿날 악마 오상욱과 나 사이에는 하나의 이상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즉, 그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 나는 나에게 장차 굴러들어올 백만원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생략 여기에 그날 저녁 삼청동에서 명수대로 올마가다가 남대문을 지나서 예쁜이와 바꾼 광경이 상세히 적혀있다 이리하여 난 아무것도 모르고 오상욱이가 하라는 대로 자암은 고개턱에서 자동차를 내려 양장을 벗어버리고 오상욱이 신누런 이빨을 가진 무서운 사나이의 손으로부터 받아주는 보따리에서 시골 부인 내 의복 한 벌을 꺼내어 입고 홍제리, 박영태라는 장님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의 예쁜이라는 소경 노릇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예쁜이의 성질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을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간 생략 이리하여 저는 어젯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백만원이 오상욱의 손으로 들어간 후에 둘이서 상해로 도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 선생 저에게는 지금 생에 대한 애착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처음에 오상욱을 유혹할 것은 사실이오나 그것은 단지 그의 탐정안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독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방울 마시면 죄 많은 저의 일생은 순식간에 정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유 선생께 여쭐 말씀은 청년 화가 김수희 씨는 저의 영원한 애인이었다는 한마디입니다 저는 탐정 유불란을 미워했으나 화가 김수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생략 그만했으면 오상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착한 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유불란은 임경부와 백문호 씨를 쳐다보았다 오상욱은 예쁘니와 음몽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음몽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몽은 단지 기계처럼 그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따름이죠 흠흠흠 하고 백문호 씨는 그 참혹한 사실에 전신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부터 오첨지가 자기 아들 오상욱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그것은 나중에라도 오첨지를 취조하면 알 것입니다 하고 유불란은 백문호 씨의 눈물어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것은 여하간 백선생 즉 황세민 씨와 백영호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오첨지니까 오상욱도 물론 황선생이 백영호의 사촌 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몽에게 그런 말을 꿈에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백영호의 손에 죽었다고만 믿고 있던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몽은 복수 행위를 중지한다는 말씀이죠 하는 임경부의 말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백만원이 자기 수중으로 굴러들지는 않을 테니까 유불란은 붙여물었던 담배를 제털이에 던지고 나서 침울한 얼굴로 침울한 얼굴로 잠깐 동안 잠자코 앉았다가 임경부 임경부 하고 부르면서 의자에서 힘차게 몸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에게는 탐정의 소질이 없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절대로 범죄 사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임경부께 성명합니다 탐정의 혈관에는 피가 순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은 때문입니다 탐정의 혈관에는 강철이 돌아야 합니다 탐정의 혈관은